자, 지금부터 저희 시즌에 도약시장생의 포시를 보내는데 대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맥주에서는 일어날도 안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석해주신 맥주께서 1번째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1번째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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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계속 유튜브로 해서 트위미프게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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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 hundreds... 자 그럼 지금부터 제16회 고양시장배 스포시 도무인 대회 괴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연님 같은 김상철 상국장입니다 지금 일단 마이크만 연결하는데 김여석 고회장님 부터 교회 식품을 보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향시장배 스포시 도무인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시장배 스포시 도무인 대회가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들어가나요? 먼저 고향시장 교육문화국장님이신 이현옥 국장님이십니다 고향시장 교육문화국 체육징역과장님이신 청광필 과장님이십니다 고향시 체육대 상국장님 유재국 국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고향시 병 방역위원장님이신 이동환 위원장님 다음은 경기도 의원이신 김영환 위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국민 의뢰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택시를 향해서 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량 국기의 대회가 위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자 시간 관계상 정확하게 대회가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은 김영환 위원장님으로부터 깨알 홍보엘이로부터 개회자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마이크 안 들어가고 있죠? 네, 안 돼요. 아, 마이크 들어갑니까? 아, 네. 마이크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향시 연합회... 요나이기 땀에... 아, 저기... 김여욱석 총무님, 아, 총무님 아니고요. 네,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김여석 사무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호복 국장님으로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게 나왔네요. 엄청 늦게 나왔네요. 우리, 우리, 스티린이 나오죠. 뽀뽀. 대한민국 국장님이시가 오늘 기자님들과 함께하셨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소설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신뢰회 도랍 시장에 포즈 공예의 결제 시한 거를 파악해 주셨습니다. 저희, 포즈 공예가 계속해 주시는 것 같고요. 약한 회원, 차별이사, 천명은 아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포츠라는 게 부속으로 이뤄졌다. 간접 근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푸진 않았지만 스포츠라는 게 가장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고 적합한 경쟁이라는 게 있고 지금 현재 고양시 대회에 고양시장 배스포시 대회에 개회식을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회식 전에 각 코스에서 두세 게임씩을 진행을 했는데요. 결과는 조금 이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임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계절을 맞습니다. 간략하게 개회식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 한마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카운트에서 반응을 하신 다음에 바로 락카피를 반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방송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좀 꽤 걸립니다. 8시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서 지금 9시부터 게임을 진행했던 A코트, E코트 경기는 A코트는 3경기가 먼저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첫 경기로 이용하씨 고경재씨가 게임이 됐는데 11대15로 고경재씨가 이겼고요. 두 번째 게임은 송일환 최병찬 게임이 있었는데 통일환씨가 이겨네요. 세 번째 게임은 김광훈 강현수 게임이었는데 아 아 아 이렇게 장현수씨가 졌어요. 김광훈씨가 다시 한번 여기서 요장의 체력을 과시하고 이겼습니다. 지금 대회가 그 리그전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게임 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 네. 오늘 게임은 정경재씨가 15점 단 세트 게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게임이 그 워밍업 없이 진행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임은 노원갑 안준호 게임이 되겠습니다. 죽음의 저죠? 죽음의 에프죠? 오늘 노원갑 선수 못 봤는데 고향시민이 아니라고 개인적인 점수를 안하잖아요. 알다시피 노원갑 선수는 굉장히 고향체육관에서 할 때마다 게임을 잘하고 있어서 오늘 또 한 번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정오섭 아나운서 지금 게임 호출이 있어가지고 막 달려갔거든요. 자 이제 아 정오섭 선수가 자리를 떠가지고 신나진 선수를 갑자기 또 쇼핑을 하게 됐습니다.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컨디션 아 저 안 좋아. 저 대대 나 좋아. 컨디션 좋은 날이에요. 언니가 더 좋아. 왜냐면 저는 저녁반이라서 아침에 모르기 힘들어요. 다치시고요. 아침에도 몸을 좋게 만들어서 완전히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몇 년째야.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생활 습관이 지지런한 사람들이 아침에 컨디션이 좋을 것 같잖아요. 네. 안 되는 컨디션을 갖고 어떻게 한 번도 가고 싶어요. 네네. 오늘 열심히는 꼭 좀 고향체육관에서 좋은 소식으로 아 저 고향체육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체육관 안 되는 사람 신나진 최경참 어떻게 된 사람이 저 사람은 고향체육관에 먹으면 고향체육관이 재밌잖아요. 저 원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여지없이 또 병창이는 그냥 진게 아니라 확 졌어요. 이게 첫 게임이니까 7점 7점 됐네요. 15점으로 15.7로 졌는데 그냥 진게 아니라 확 쪄가지고 뭐 이렇게 플레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져서 괜히 누가 이렇게 져놨네. 고통장님이 이렇게 해놨나요? 아니요. 이거 고향체에서 준거에요. 아 아니 근데 제가 물이 이렇게 가지 않나요? 아 그게 아니라 우리 고향체육관 여기 고향체육관 앞에 청무님이 여기 일본 코트에다가 좀 재밌는 게임을 많이 넣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짜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순서대로 아마 진행이 됐어요. 아니 언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 소속을 판천이라고 얘기하네요. 판천으로 소속을 한나보죠? 제가 신청 안하고 소속을 소속을 단천으로 아 에스다 소속인데 단천으로 스탑으로 이루는데 단천이니까 이거는 알아서 멘트 넣어줄게요. 소속 노원갑 선수 안오면 탈락 아 이제 오네 마이너스 점수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테크니에서 저기 뭐야? 저저저저저롱 갔는데 옷도 예쁘고 입었네요. 테크니 옷을 입었네요. 내가 볼 때는 연기만 들고 오느라고 늦은 것 같은데 그죠? 밖에서 연기만 들고 왔습니다. 근데 저렇게 아침 첫 게임을 막 뭐라구라 준비하고 이렇게 되면 한 오전까지는 아마 자기 기량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본인에게 손을 또 승서를 잘 들고 자기 시간대에 다 벽이 어떤가요? 벽 상태가? 아 벽이요? 네. 아직 그게 아니라 아직은 고향체육관 일본포트 안면만 보수를 했거든요. 아 근데 원래 보수를 하면 조금 이 안착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직은 그 기간이 안되서 약간 소리도 중탁했고 떠있는 기분이 들 수가 없는데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데 앞에 바닥은 샌딩을 같이 한건 아니 샌딩도 안에서 지금 저기 핫존이라고 하죠 양쪽 사이드에 서비스박스 쪽 공이 그쪽으로 깔리면 많이 밀리는 상황이 아 아 예전에 처음 샌딩했을 때 그 느낌은 이제 거의 없다고 아 아마 다시 샌딩을 해야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언뜻 봐도 빠른 공이 엄청 많이 밀려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양쪽 사이로 서비스박스 쪽으로 깔려 하나 붙이면 다 밀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네요 공이 조심해야됩니다 공 자체가 엄청 밀리네요 아 지금 안준호 선수 몸이 충분히 워밍업이 돼가지고 다 음도 빠르고 지금 샷도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원가 선수 준비 안될 때가 나네 어떻게 아 하면서 아 멋진 샷 저거 하나 들어가면 또 기분 좋아지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여기 오면 많이 편안한가 봐요 영원가 선수는 아 여기서 운동을 했었네 그렇죠 여기서 한 3년? 3년 4년 운동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러면 마음 편하죠 생전 처음 치는 코트 가는거 보다 와서 운동했던 코트는 몇 번 치다보면 그 감이 살아나니까 와 날 잘 온다 아 오늘 코스가 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대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게 워밍이 안되는데 되게 쉬운 샷인데 몸이 아직 덜 풀렸죠 공하고 지금 거리를 못해가지고 그 노원갑 선수는 저랑 얘기할때 저랑 얘기할 때 둘 다 저다 노원갑이나 찍고 관리를 좋아하니까 금방처럼 오늘 보면 컨디션이 되게 좋은데 빨리 와서 준비만 했어도 지금 초반에 몇 점 안 까먹고 들어갔을텐데 공이 조금만 올라오면 찍고 싶어가지고 간질간질 거린다고 이게 단세트게임이라 한 점 한 점을 굉장히 점수관리를 하면서 아 그러게요 언니 우리 채팅창 오늘 채팅창에 여러분 오늘 채팅창 들어오셔서 채팅하시는 분 상품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글 많이 달아주시고 재밌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상품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저는 이거 약간 모르겠는데 하다보면 하다보면 아 주유패팅 아 그러고 있네 아 주유패팅 그러고 있네 아 주유패팅 빰파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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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지구씨 오늘도 또 아침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재 성주 777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녁임 리그 좀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아 방송이한테 뭐하냐고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옆에 지금 정지용씨 와가지고 방송중인데 뭐라고 뭐라고 뭐라그러는거 자 정오석분 한게임치고 이제 숨을 고르고 들어옵니다 자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또 방탈하고 들어오신 정오석분 졌나요? 네 졌습니다 당연히 졌겠어요 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는데 아 오늘 오늘 저 늦게 늦게임인데 갑자기 땡겨버렸네 승주님 옥승주님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승주님 안녕 은영이도 들어왔네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은영아 안녕 자 형국오빠 은영 누나 나도 안녕 형국오빠 대회 신청하지 않았나 왜 안왔어요 안왔어요 안한거 같은데 누구누구? 승영기 아 그래요? 방송중에서 작성했는지 아 네 유은영양 3월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은영이 은영이 왜 오늘 대회 안나왔어요 3월에 지금 대회를 아예 운동을 못하고 있대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요 좀 쉬었으면 쉬었다가 4월부터 준비해서 나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저기도 안나오나요? 거기? 서경대에서 서경대도 안나가요 네 아 우리 서경대 사회받아 은영이 깊지않나 은영이라고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 중 서경대에서 은영이 홍보 될거야 홍은 물론 실입되지만 전호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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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직 호열열씨한테 말이 안맞아요 언니 말 놓으셔도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안나오면 말 안나오면 호연이가 더 힘들어 어려워할거에요 알았어요 다음에 호열열 경기 해설좀 해주세요 네 지금 8대7이구요 누가팔이지? 오오 아 네 지금 8대8 8대8 동점 됐습니다 아 오늘 지금 샷이 굉장히 날팔하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일찍 같이 몸 좀 풀었나요? 몸 잘 못 풀었나니깐 늦게 늦게 거의 시간을 맞춰서 온거 같아요 아 근데 그 몸이 안 풀린거에 비해서 오늘 지금 좋을거 같아요 딱 보니까 좋을거 같아요 노은갑 선수 몸이 안 풀려 잘하는 선수였나요? 아뇨아뇨 혹시 홍구장이라서 아 오늘 또 그분이 올 수도 있을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늘 원래 노은갑 선수 그분이 왔다가 빨리 나가서 같이 그분이 왔을때는 아무도 못 번드려요 올거 같은 느낌이 들어 오늘 그분이 오시면 아무도 못 번드립니다 오늘은 김강문 선수와의 경기 기대도 되겠네요 네 기대도 좋습니다 두 사람이 그냥 물고 물리는 관계죠 네 흔적 관계 흔적 관계 흔적하고 아주 흔적입니다 게임이 나이스 흔적 지속도 날카롭게 들어가고 흔적한 우리 노은갑 선수 자신감이 상식이 돼서 힘들어했었는데 지금 많이 돌아온거 같아요 대회 준비를 좀 많이 한거 같네요 오늘 샷도 좋고 아 옥순수 옥순수 첫 경기 첫 경기 아주 보기좋게 졌습니다 아주 보기좋게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15대4 아 15대4 역시 맞서 2승은 멀고도 험난한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정호섭씨 같은 라인 스피드 어떤거에요? 오늘 머리는 스피스 아울로우파마라고요 아직 여기 카메라가 안들어와가지고 지금 안나가는데 오늘 정호섭 아나운서 오늘 머리 새롭게 난장하고 이따가 오늘 말티를 헬스살이 장난 아닙니다 그 옛날에 수지섭이 했던 머리죠? 아니 아니 옛날에 아 지금 패널에서 아주 중요한 점수인데 지금 이런 말도 안되는 실수가 나왔네요 아 12대12님 패널에서 이런 실수로 한 점 주면 이제 5점 남았는데 안되죠 역시 게임을 분석하는 대문점이 하하하 이거 분석이야 저는 뭐 10점 넘었거든요 아 운도 따라주고 오늘 될 것 같아요 경기장을 잘 알고 있어서 저는 럭키가 나오는 걸까요? 금방 그분이 살짝 좋아주신 것 같아요 좋아주신거에요 이거는 네 오늘 안준호 선수도 되게 문 가볍고 좋아보네요 지금 안준호 선수 볼이 조금만 더 벽으로 붙었으면 좋겠어요 아 좋군요 벽에 공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아 버스 좋고 아 다운 다운입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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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 들어왔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한 점 더 벌어지느냐 0점을 만드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2 대 12 네 그렇습니다 12 대 12 네 그 게임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아 볼들이 다 짧습니다 둘 다 지금 안준호 선수는 볼이 백핸드가 파워가 좀 없네요 4핸드에 비해서 백핸드 쪽이 파워가 좀 없네요 아 굿샷 멀죠 이것도 좋으니까 신영국님 누나 너무 원가비만 응원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괜찮아 나는 원가비 응원해도 돼 저는 그럼 안준호 선수를 응원할까요? 신판왕수는 방송이라 원래 아는 짓 나오면 열심히 응원하게 됩니다 네 오 받았어 받았어 아 안준호 선수가 보면 체력도 좋고요 12도 상당히 좋은 선수라서 13 대 13이에요 네 박핀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잘했어요 엄청 오래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둘 다 좋습니다, 지금. 14, 13 매치볼. 금방 랠리가 너무 길어서 체력에 불이 오고 왔습니다. 역시 남자는 결혼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담배 때문에 그래. 아닙니다, 결혼 때문입니다. 원가비는 담배를 안다. 옌쭈님 누구예요? 오왕 하고 하셨네요. 옌쭈님. 성함은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우리 앞에다가 이름 좀 써주든가. 아니면 닉네임을 본명으로 써주세요. 이따 선물 드릴때도 누구신지 모르니까. 아, 약간 스트록성인데. 아쉽네요,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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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핸드쪽은 약간 걷어올리는 수리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주던 선수가 백핸드쪽 살짝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공격성이 아니라 거기 걷어올리거나 파워가 백에서 너무 안 나오거든요. 아쉽네요. 네, 조지혜걸 선수 방금. 까메로 출연해줬죠. 자, 한 점이 두 사람에게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점수이기 때문에. 둘 다 아주 신중하게 랠리를 이어서. 아, 농갑 선수. 아, 농갑 선수. 아, 체력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 담배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침 첫게임부터 이렇게 주저앉아서 OTN 자세 나오면 힘든데. 결혼하면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은. 시간은 있죠. 시간은 있는데. 놀 시간이 없겠지. 운동할 시간이 있는데. 운동할 시간이 있는데. 왜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남자분들 일어나십시오. 지금 당장. 슈코시장으로. 아닙니다. 예, 예, 예. 지금 당장 슈코시장으로. 아, 매치볼 매치볼. 매치볼 상황에서 다시. 넷. 후! 다행히. 다행히. 아우, 위험했어. 굿샷. 아, 숨이 좋습니다. 아, 농감 선수. 아, 농감 선수. 본인의 주툭기. 오늘 꽂히는 샷입니다. 아, 좋네요. 하지만 담배를 끊고. 안준호 선수 아쉽습니다. 아, 준호. 예상. 아, 준호. 예상. 농감아, 담배 끊어. 아, 이제 다음 게임은 여자 승진. 에이브 게임. 농감 선수, 안준호 선수 경기는 15대 13으로. 예상. 예상. 아, 지금 오늘. 원래 안전 선수가 불편했습니다.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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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에, 아니오. 예상. 예상! 예상. 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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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 스포츠의 김미라 선수 딴마음의 변선 선수 피지컬이 좋아보이는데 파워가 좋습니다 하체도 굉장히 좋고 이제 김미라 선수의 생각나는게 지난번 경기도대인가 경기중에 한대변 라켓의 오른팔인가를 맞았을거에요 김미라 선수 상당히 고통스러우면서 경기가 끝난 후에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네 맞습니다 알아 알아 네 네 뭘 아니 또 있어 여기있어 그래 아니 그래서 노트북이 일로 달라고 됐어 네 아 이거 일단 떨어지마 노트북이 우리가 옮길게 심판도 조금 옮기면 아 스트럭 자 여러분 허벅지 인증샷을 찍어야 하는데 민감한 분이라서 제가 인증샷을 못 남기겠습니다 이번 방송이 나오네요 허벅지 확대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부딪쳤다고 어필을 해봤는데 아 네 네 네 세팅 네 네 지금 스포부터도 안 나오고 있으니깐요 네 세팅 네 네 네 지금 식스톨입니다 다운 아 맞아 마이크 지금 저희가 세팅 중이라 네 마이크 세팅 중이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지지지지 우리 박경민 PD님 지금 열심히 조정하고 있어요 신영호씨가 경호석씨 밖에서 떠들어진다고 직장 상사한테 혼났습니다 회사에서 한마디가 없던 애가 밖에서 너무 떠들어진다고 직장 상사한테 혼나진 않습니다 혼나야 짬밥은 아니고요 혼내죠 제가 하지만 저는 회사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회사 사람들이 유튜브에 정호석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이중인격자라고 지금 비난받고 있습니다 중계해주세요 중계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10대팔 김미라 선수가 지금 앞서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김현서 선수가 몸이 안풀려가지고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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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마나 떨릴까요 어떻게 된 거 같은데 네 김미라 선수는 잘 모르겠고 김현서 선수는 제가 전에 여름을 그때 거기에서 할 때 그때 새내기 떼고 나온 걸 봤으니까 한 4,5년은 됐거든요 아 그래서 현설 선수요? 김현서 선수 초반에 나왔을 때 새내기가 그때 급수가 나눠지는 않았을 때 저랑 게임을 했던 기억이 정말 나요 현설, 민설 선수 자매가 저랑 한 번씩 다 게임이 붙었었던 기억이 나요 동생인가요 그러면? 네 동생이에요 네 11월 둘 다 지금 실속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방송 안되는 포텐츠를 게임을 써야지 이게 완전 떨어져가지고 아 우리 방송하고 있다고 지금 더 긴장하고 있나봐요 방송 때문에 네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이게 완전 남은 계속 이렇게 저 지난번에 그 방송이 계속 보시더라구요 조회수에 올라가는데 아 아 아 네 끝났나요 네 아쉬운 네 둘 날씨 종 네 akt 언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성기 선수가 누구죠? 아 22세기에요. 아까 우리 옆에 송기씨 옆에 코트에서는 이 코트에서는 지금 홍기 선수하고 또 정가요? 왜 이렇게 빨리 오죠? 너 2명 코트야? 왜 A 너 3번 코트인거 같아. 나 E 코트야 E 코트. 자 김성기 선수 왔네요. 빨리 들어가서 공 한번 만져볼 수 있어요? 못 만져보네요. 김성미 아니신가요? 원래 성미 같은데? 성미 맞아요? 맞아요? 네네. 김성미. 아니에요. 김성미씨에요. 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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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나는 성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지난번 대회 갔으니 지난번 대회 갔으니 저도 이름부터 확실히 김성미인거 알았어요. 자 시작됐어요. 아 역시 또 몸이 안풀리네요. 이렇게 늦게 오면은 안돼요. 네. 아 칠 수 있는건 쳐야되는 지금 약간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칠 공간이 있고 쳐야됩니다.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좀 쳐야됩니다. 아 예전처럼 이제 달 것 같다 그래서 멈추면 안되고 아 이제 저는 이제 휘두르다가 상대방을 때릴 것 같다 지푸면 여성에 대해서 좀 잡는 편이에요. 네. 아 이제 A보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 충분히 피할 수 있을 만큼 그냥 피해지기 때문에 그냥 씌워도 돼요. 아 지금 경기가 공종이 일방적으로 몰리네요. 지금 지금 아이고 공이 다 몰렸어 가운데도 아 아 아 박성민 선수 실수 하나 나왔네요. 아 지금 몸이 너무 굳어있어요. 김성민 선수가 지금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공들이 다 놓치고 있네요. 아 너무 짧았어요. 발리가 아 가운데도 하운데도 하운데도 레이빔 아 이렇게 아 있어요. 네 이렇게 어 상대방 공이 계속 바운드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빼줘야 돼요. 아 아이고 마음뿐 아니라 몸도 좀 너무 지금 자 누가 지금 보셨나요 전상수씨 상세한 나진 누나 은자 누나 호소하고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도 집에서 와이프 응원하는 거야? 그렇죠. 아 근데 일요일에 상세한 나진 누나 호소 일요일에 맨날 출근하는 거 같은데 5시에 안 출근했는 건 집이니 자 오늘 방송에 A조가 많아요 아 이 조 방송은 지금 A조 방송만 하고 있는 코트예요 아 네 오늘 이 코트는 남자 청년부 2조 하고요 여자 청년부 1조 남자 청년부 1조 여자 청년부 1조 네 그렇게 아 지도자들 아 네 자 송이누너 화이팅 상현이 박삭 찬사 상현이 응원하네요 자 호열이도 인정 화이팅하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 팽노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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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오 오 우 이렇게 아 오 우 아 나온다 나온다 네 머리 나온다 안녕하세요 저기 여기죠 박송희 선수가 15대2로 정하나 머리 제가 볼때는 채병찬 깔아가는 아닙니다 채병찬 느낌이 다르죠 사람이 다르니까 느낌이 다릅니다 소지섭 따라해주는 소지섭 근데 별상이보다 훨씬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세븐업이라는 음료수가 있어요 세븐업에 보면은 이런 캐릭터가 나오죠 이런 캐릭터입니다 다음 게임은 고향체육관의 박현민 선수하고 정기어지메이처럼 저희 그러면 두 분에게 말투를 옮기고 게임 준비를 하고 시험 나가보겠습니다 네 게임 잘하세요 화이팅 지금 고향체육관의 박현민 선수는 오해는 일이 많아서 그래도 고향체육관에서 구에도 좋게 잘하는 곳이 운동하고 있는 곳으로 아마 120년 이상 넘어서 지금 고향체육관에서는 그래도 꽤 잘하는 곳이 고수 레벨이겠네요 그리고 뒤에서 더럽을 잘 칩니다 굉장히 잘 치고 고기보다는 발도 좀 빠르고 센스 있게 잘 치는 곳이 그리고 전기철 선수는 처음에 충촌에서 운동할때 현재 요양체육관 몇달 등록해가지고 교체에서 응목하는걸로 좀 봤더니 몇년만에 지금 오는거 같아요. 반갑습니다. 현재 투어홀입니다. 아직 스콜보드는 안나오고 있네요. 예 아직 스콜보드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초동사 문 회장님이 엄청 신경쓰어가지고 지금 파이팅을 다 준비하고 네 맞습니다. 스콜보드도 따로 풍불맨 짜시는 분하고 밤새워서 구분을 좀 짜고 있어요. 이거 옷 보이십니까? 근데 이거 대회히도 맞췄습니다. 예쁘죠? 여기 보면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협찬도 들어가있고 하이파이브 아니야 이거는? 하이파이브요? 하이파이브 맞나? 하이파이브 맞습니다. 네 하이파이브입니다. 이거 서호씨가 드세요? 아니에요 하이파이브 가게 로고에 네 송호 형님이 해주신거는 요 뒤에 두개 붙어있는 요거랑 요거랑 하이파이브도 중간에 반에 나가세요. 아주 멋진 아주 멋있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이거 준비하느라고 우리 서동산 회장님 앙짐도 치시면서 했는데 지금 스포아도 예전보다 더 작게 조금만 더 조작하게 되시면 꼭 게임 보시기 편하게 스포아도 나갈거고 잘 될겁니다. ... 오.. 5 3 마이크가 조금 성능이 조금 안좋다고 그러네요. 곽현민 선수가 7대3으로 앞서고 있는 상태에서 박경민 선수하고 정기훈 선수랑 같이 운동하는 장기훈 나이도 아마 정기훈 선수하고 비슷할거에요 아 그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실수가 나오면서 7대6 곽현민 선수 1대 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4X야 4X야 이게 3X야 이거 5X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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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X야 5X야 아 아 시작 코스 가졌습니다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대회다 보니까 평상시에 나오는 실력만큼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저 기술 박문수 선수도 되게 잘 쓰는 기술인데요 아 하나 용인 방문수 용박이라고 예 용박 예 용박 예 용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바다 냈습니다 아 아 아 고개습니다 네 으 으 어허허허허 헉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다음은 인선 21세기 한기영 선수와 에스타 외 정경식 선수의 경기가 있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면은 바닥이 좀 딱딱해 보인다 좀 까매 보이고요 밀리죠 밀려서 아 머리 시작하자마자 환경으로 보이스트를 가지고 있대요 머리 안 무거우세요 머리 안 무겁습니다 머리 뭐 1kg나 1kg 100이나 똑같습니다 머리만큼 몸먹어가지고 네 네 아 그런가요? 맞서경기 첫 맞서 데뷔전인가요? 아 경식이 형님이 저보다 맞서 데뷔가 늦네요 아 예 경식이 형님이 게임을 쳐보면은 규웅이 형님하고 플레이가 비슷한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경식이 형님 아 하여튼 지금 이제 주의할것은 한경승님은 보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스트 예 맞습니다 프라이드가 앞쪽에서는 트리플을 보시면은 네 네 아 아 아 네 약간 아 약간 네키샷이었는데요. 운이 좋았네요. 초반에 스타트는 전경식 선수가 훨씬 좋네요. 4대1로 지금 앞서고 있는데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몇 명이예요? 채팅하는 분이 볼 수 있나요? 이제 29명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빨리 문자 넣어서 여러분들 들어오게 해주세요. 선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경기가 중간에 워밍업이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가 잘 안들린다고 합니다. 지금 선수 소개를 좀 뭐라고 했네요. 간략하게 경기 중간중간에 저희가 조금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수 소개해달라고요? 아 지금 아직 저희가 좀 안정이 되면 선수 소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선전이니까 아 리그전이니까 계속해서 이 선수들이 또 나올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소리 잘 안들렸나요? 올려주세요. 계속 마이크가 이상한다고 상기영 선수가 지금 인천 21세기 선수들이 보면 대부분 보스트나 트리클을 좀 즐겨서 구사를 하시더라고요. 금연 이게 굉장히 정확해요 멋진 코어수 esquign Gong 네 오늘 아주... 사실 아주 좋은데요 경기영 선적으로 오여 physique 선수 조금 의외로 선전하고 있어요. 네 한기영 선수를 상대로 세기도 조절하고 있고요 지금 2개째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 보면 3개 15점 게임에 3개 나왔으면 엄청난 것 같아요 볼스를 구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근데 또 그게 정확하잖아요 이거 또 나왔습니다 준비를 해도 안되네 이거는 이번은 대비를 한 것 같은데 볼이 워낙에 정확하고 낮게 들어가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도 닫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단 세트 게임이라서 괜찮은데 3세트 게임을 하다보면 3세트 가면 이런 볼은 거의 잡히고 있어요 거의 이제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스트를 치는 사람들은 조금 횟수를 조절해 가면서 쳐야 돼요 아 좋습니다 많이 인사해 주세요 김용태 선수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아직 첫 게임 안 했죠? 아 첫 게임 했어요? 아 했어요 누구라고 했어요? 아 앞으로 국가대표 후보군인 초등학생 아 거니? 아니 말고 서... 서 누구였는데? 키 큰친구? 키 작은친구 크자고 펑펑한 그친구였는데 아 그친구 이런거였더라 아 그친구 이런거였더라 여기에는 호스에요 여기에는 호스에요 어디코트였는데? 디코트 디코트 사법코트? 오서진 오서진 선수 Kobe 초등학교 왕의 오늘 뛰는게 열심히 뛰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몸이 아프다고 얘기하더라 운동 워낙 많이 해가지고 지금부터 아픔 안했는데 힘들게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오늘 선수가 설마 아직 얘기해요 모든 게임은 힘듭니다 아직 얘기야 오서진 선수도 엄마 아빠가 다 스쿼시래요 그래서 일상 스쿼시에 하는데 이제 신나진 선수와 정산수 선수 게임이 진행되겠습니다. 구력으로 보면 상당한 두 분의 구력을 합하면 상당한 구력이죠. 정산수 선수가 저번에 하이파이브 될 때 멘트를 해드렸는데 구력이 20년 가까이 된다고 우리가 구력을 그때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굳이 12년이라고 딱 하나 얘기해달라고 했다는데 제가 볼때는 12년을 거뒀어요. 지금 제가 2045년 그때 대회 나갈 때 경기도 대회 때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진짜 2004년 2004년 5년 그때 봤다니깐요. 2004년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럼 제가 몇 년이 된거죠? 14년. 그때 봤어요 아마. 그때는 제가 다른 커피마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한... 우리 신나진 선수 게임 진행 됐으니까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게임 진행을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떨리 말고 잘했으면 좋겠네요. 좀 급한데요. 투어 월입니다. 아 이거 보시면 고향시 오픈이라고 예약을 했더니 우리 서동산 회장님께서 열심히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 화면 중앙에 고향시티 오픈? 이렇게 써있죠? 16개 고향대회 가막까지 들어가고 아 될수록 이게 너무 좋아해지면 돼요. 이거 벽에 써있는거 아니라 우리가 화면으로 넣은거에요. 고양시티 오픈이라고 멋있죠? 왼쪽 화면에 왼쪽 화면에 저희 로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아스코시티비 이런거 준비하느라고 엄청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왼쪽 화면에 코리아스코시티비 이거는 잠시만요 중간에 왔다갔다 해야돼요 저희가 갈게요. 왼쪽 조금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쇼 우리 중개 카메라 지금 옮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딱 보시면 돼. 한글자막 by 박진희 섹스코어, 신나님 선수 잘 풀어 가고 있나요? 드롭이 뜨거워, 드롭이 떴네요. 잘 풀어 가세요. 야전히 신나님 선수 지금 드롭 넣는 거랑 보니까 안 풀리고 있어요. 선수 언니도 아직 안 풀린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워밍 없이 하는 게임이 굉장히 힘들어요. 보면 왜 이렇게 못하냐 하겠지만 정말 워밍 없이 바로 들어가서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0점 맞추기가 좀 힘들죠. 8대5 8, 5 아, 높이 좋습니다. 어렵게 버전했고요. 또 좋습니다, 높이. 지금 전선수 선수의 장기가 저렇게 공을 힘들이지 않고 높이 쳐서 뒤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공을 팍 잘라서 드롭 넣는 거. 이게 굉장히 좋아요, 패턴이. 아, 미션. 근데 신나님 선수가 오늘도 게임을 잘 못 풀어 가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인데, 지금 10대5 크게 벌어지고 있네요. 이게 단세트 게임에 진짜 안 좋은 점이에요. 한 세트 버리고 가면 딱 좋은데. 각기 단세트 경기라서? 좋습니다. 저렇게 드롭을 자신이 낮아줘야 돼요. 아, 신나님 선수 정기웅 선수가 뒤에서 응원 크게 하고 있네요. 지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좀 넣고요. 아, 역시 또 같은 패턴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뛰어서 뒤로 보내놓은 다음에 잘라서 하는 플레이. 너무 좋아요. 아, 저런 패턴 좋네요.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여자들은 저런 게 먹어요. 남자들은 조금 힘들죠. 그런가요? 네, 네. 지금 배우는 건 취소하겠습니다. 아니요, 배우는 것도 좋죠. 쓰여 써먹는 게. 자, 그런가요? 지금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게 이제 위능이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저걸 많이 써야 좀 사람을 많이 뛰게, 어쨌든 상대를 많이 뛰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상대방을 흔들 수 있고. 네. 그쵸. 그래서 무조건 파워보다는 저렇게 높이로 조절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운. 서비스 길이 좋습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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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골조절 말하면 저런 게 되게 쉬운 샷인데, 밭이 쉬운 샷인데 이런 걸 놓치면 이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좋습니다. 아, 미끄러졌네. 그 앞에 좀 미끄러운 편이기도 하고... 여기까지는 다 리그전이예요. 여기, 지금 거기 있는 곳만 있어요. 굿샷, 굿샷. 드라이버가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매치골인데, 한 두 점만 따라가면, 두 포인트만 따라가면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 더 따라가면 또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정선수 선수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해야 될 텐데요. 어떤 리그전이니까, 한 게임을 저도...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아쉽네요. 신나는 선수. 축하드립니다. 15 대 11로. 15 대 11. 정선수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네, 원톤은 역시 바로바로 시작한다니까, 선수들 많이 고마웠는데요. 다음은 21세기 이은영 선수하고, 광복엘빙에서 운동하시는 오미향 선수. 예, 예. 무슨 소리죠? 이은영 오미향. 오미향이 오미향. 오미향씨가 오른쪽에. LR인거죠? 어, 오미향. 오른쪽. 오미향 선수의 유튜브 아이디가 오파치. 네, 오파치. 많은 동영상을 올리고 계신데요. 다셔서 많이 보시면 좋은 경기들 많이 있을 겁니다. 왼쪽이. 이렇게 있으면 점수가 있잖아요.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누가 잡았다. 네? 1대 1. 2원. 2원입니다. 세트. 세트 없으니까 15점. 오미향 선수가 2, 2점. 2대 1. 오후 7종. 오후 5명 선수 2. 아 너무 뒤에 있었어요. 너무 뒤에 있었어요. 좀 시절에서 기다리셔야 되는데 너무 뒤에 있었어요. 경호 섭수가 잘하는 거죠. 뒤에서 기다리는 거. 아. 아. 내술 주셨네. 네. 내술. 내술. 아. 음. 오징어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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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샤라. 난 스트레이어 낮게. 아. 어렵지 않지. 어렵진 않은데 아직 안 익숙해서. 수다 떨면서 하라니.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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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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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신났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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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 큰 샷 아, 좋았어요. 숙적인 샷이 나왔어요. 어떻게 치는 샷이죠, 저거는? 저거는 잘 쳐야죠. 저도 못하는 기술이라 설명이 안 내는 고구 기술이었군요. 아, 그렇지. 금리가 좋습니다. 크로스 길이가 쫙 적당하게 득텍 가기 이전에 포스로 공략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하는거야? 점점 많이 편해졌죠? 깨면 마이너스 깨끗하면 이걸로 맞을 것 같죠? 아니지 않았어요. 첫 경기인데요. 아주 잘 뛰시는데요. 경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걸로 연동되면 좋겠다. 단축키 놓으면 되지. 단축키 있는데 최고 끝샷 이은영 선수에 7샷 공급 백핸들 엄청 좋네 수삼호 화이팅 수삼호 수삼호에서 오명선수가 나왔는데 오명선수 화이팅 실수 10대 5 10대 5 많이 멀어지네요. 지금 중성수는 운동하는 지역이 어디로 나와요? 지금 이은영 선수는 인천 21시장에서 운영할 수 있고요. 오명선수는 강북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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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택이 한번 가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강북웰빙 가고싶답니다. 초대 한번 해주시면 부천에 경기도 부천에 사실은 김용택씨가 강북웰빙 한번 가고싶다고 하니까 평일 기준입니다. 강북웰빙에 가고싶다고? 아 그래? 괜찮아. 거기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 초대 한번 해주세요. 분위기 되게 좋아요. 네. 초대 한번 해주시면 김용택 선수와서 많은 다양한 즐겁게 게임을 쳐드리고 보고 게임과 수사 지금 보면 이은영 선수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후볼트에요. 이런 것 좀 신경을 써주셔서 호엔드에서는 일단 계속 후볼트에요. 후볼트. 맞서 경기에서는 그런게 실수가 잘 안나오는데 보면은 세뇌기나 이쪽 보면은 기본적인 걸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신선수들이 잡으면 신경 쓰는지 안 잡으니까 신경 안 쓰죠. 고거 좀 잡아주세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엉 나이스 전문강 temp 세력은 굉장히 잘 있네요 지금입니다. 수비 좋습니다 사비 연결이 좋구요 경기내용에 보기 좋은데요? 어어 경기내용에 안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풀리니까 깬 내용이 더 좋아질거에요 언제 깨졌어? 아 왜 이렇게 늦어? 이게 진짜 문제야 옵션 아 방송 나갔는데 다시 인사하세요 머리를 그렇게 넘기면 예뻐져? 매번 해설에 고생하시는 정호석 선수 해설자가 파마를 했습니다 아까 다 했어요 느낌들 돌올려가라고 병창이 바라기라고 아 노노노노 전혀 다릅니다 그냥 이유없는 병창 1패 내가 얘기하다가 포인트가 가끔이네 이제 매치골입니다 매치골 병창 1패로 가자고요 근데 다른 병창인보다 잘 어울린다고 그러니까 의문의 1패 최경창 1패 그냥 이기는 순간 15대 10일로 음영선수가 생기겠습니다 뭘 좋네 음영선수 코스가 다양하게 볼수록 볼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떻게 오우 예 예 여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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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창 2영선수 게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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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강현국 강현국 아 저 형국이 님이 또 좋은 멘트를 날려주셨네요 호섭이 옆에 있으니까 솔직히 얼굴이 작아 보인다 근데 이렇게 작아 보이는 호섭이 게이머랑 같습니다 그렇지 호섭이 한 3분의 2쯤 될까 지금 새로운 중 새로운 데 살짝 소외 좀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호주에 있는 강현국입니다 다들 의심하세요 자꾸 한국에서 자주 보이니까 방금 김장철 선수 만나고 왔는데 아직도 호주 안가고 여기 있냐고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오늘 오늘 언제 왔어요 또 언제 왔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언제 가요 언제 가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오늘 게임 재밌게 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해설을 한번 하고 나고 나니까 자꾸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저도 한 두 번째까지는 되게 막 헤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한 세 번 네 번째 하니까 좋지라고 그리고 해설을 다양하게 접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우리도 이거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제 실력도 느는 게 나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관심이 실력이 느는 지름길이죠 최고의 지름길 이게 멘틀을 하다 보면 접수를 알려주겠죠 지금 심판분이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어필이 있었는데 이제 병창이가 이제 몸이 풀린 것 같은데요 저는 영 아니더니 공인의 샷을 이제 때리기 시작합니다 제명창 선수의 서브가 좋으니까 이용하 선수가 리턴을 보스로 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뭐 그냥 공격에 자비가 없습니다 이용하 선수도 마스터는 오늘 첫 출전일 거예요 이용하 선수 이번에 21세기 분들이 많이 나오셨군요 딱 또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21세기 이용하 선수가 이용하 선수가 서비스 리턴이 약하다 보느냐 이용하 선수가 서비스 리턴이 약하다 보느냐 이용하 선수가 서비스가 세니까 지금 파워에 기가 죽은 것 같아요 서비스 리턴이 안 되니 자기 의도대로 풀어갑을 못하고 있어요 일단 파워에서 좀 밀리고 있어요 아직 마스터는 많이 경험이 없으니까 충분히 그리고 당황스러울 거예요 최방창 선수의 저 큰 몸에서 가려졌다 나타나는 공은 저 큰 몸에서 가려졌다 나타나는 공은 자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볼을 이렇게 패턴대로 치는 스타일이 아니라 느낌대로 막 변형해서 치는 스타일이라 어려워요 방금 같은 경우에 이용하면서 자기의 포인트 최경찬 선수의 백핸드 쪽으로 잘 연회를 이어받고 그러다면서도 찬스를 잡아서 포인트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경찬 선수가 지금 포핸드 파워가 워낙 강하니까 백핸드 공격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냥 눈 쪽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최경찬 선수의 베스트 우리 복식하면 미치게 해서 서비스 받는 게 두려워 두려워 아니 그 반등받은 크로스가 길면 엘리가 위험하고 성격이 있는데 짧아버리니까 최경찬 선수가 본 게 없고 거기에는 또 수비하러서 계속 또 차단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크로스도 그렇고 스트레이트 길이가 이용하 선수가 짧아요 짧고 멀리고 그래서 키 큰 최경찬 선수가 미드라인에서 원스텝으로 잡아놓고 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용하 선수가 포지션을 못잡아요 지금 지금도 지금도 골이 돼 그리고 게임 스피드가 지금 빠릅니다 그렇죠 아까 김은주에서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용하 선수가 마스터즈의 첫 출전이다 보니까 발이 지금 무거워요 네 원래는 굉장히 빠른 선수인데 오늘 지금 발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긴장했고 몸이 무거울 수 밖에 없는 거기다가 첫 상대가 최경찬 선수였어요 일단 기회 눌렀다고 봐요 내려놓고 헬스 보인다고 진행하면서 친구가 끝이 나는 수상으로 나 이 게임 이렇게 한번 해보고 다음 게임으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더러운 스타일의 선수를 21세기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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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채널장 선수 꼴이 막 예리하게 들어간다고 막 이런 건 없어요 없어요 그냥 파워 있게 툭툭 치는데 자 이용하 선수가 서로 잘 모르겠죠 파워 있게 툭툭 치는 것 밖에 없는데 지금 본인 혼자 이용하 선수 혼자 지금 꼴이 너무 짧고 이러다 보니까 걸리고 있어요 아 아 뒤쪽에서 돌아가는 이용하 선수 꼴이 치는 거 잠깐 보니까요 스탠스를 잡고 치는 사람들은 그 채병찬 선수의 돌에는 스탠스를 잡고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너무 다른 사람보다 스탠스가 빨리 오니까 그렇죠 올발 크로스가 잡고 치잖아요 지금 저기서 만약에 채병찬 선수였으면 저기서 그냥 보스트를 날렸어요 러닝 스탠스를 하면서 그냥 보스트를 쳤을 텐데 스탠스를 잡고 치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죠 며칠볼입니다 4팀 4 그래도 이용하 선수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짧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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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를 몰려 가운데를 몰리니까 바로 채병찬 선수의 공격 조금 아쉬운 게임이네요 첫 게임이 다음 게임은 조금 분발해서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리그전의 정점이죠 리그전은 이효화 선수 나오는 표정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지금 아쉬움이 잔뜩 얼굴에 뭘 했지 이런 표정이었어요 내가 뭐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같은 모임을 하고 있는 야 네 방금 이 40대도 맞죠 40대도 게임을 하고 그렇죠 나갔다면 20대 네 평균 연령이 절반이 됐어요 그렇죠 20대에 두 사람 들어갔어요 두 선수 나이를 합치면 경창 선수 나이만큼 들어갔어요 그거는 조금 안 들어갔어요 너무 갔어요 네 너무 갔어요 그래도 다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인데 고경재 선수 고경재 선수 아주 고경재 선수가 아주 좋습니다 송일환 선수와 고경재 선수입니다 고경재 선수는 마스터 두 번째 대회 오늘이 저번 대회보다 조금 많이 나아있로 무대를 하겠습니다 같은 모임에 있으면 서로를 잘 아니까 그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먼저 시작한 이란 선수보다는 고경재 선수가 심적으로는 편할 거에요. 이기려고 하는 욕심보다는 즐길 수 있는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송이란 선수는 여유가 좀 있어요. 송이란 선수는 원래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C12에 절대 신경쓰지 않고요. 욕심보다는 자기가 모르겠어요. 원래 저만지 모르겠지만 약간 긴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랠리가 끝나고 잠깐 이동할 때도 자꾸 이렇게 뛰어요. 긴장을 풀어주는 듯한 자기 액션을 취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경재 선수 왜 전수가 안 올라가? 2대2 송이란 선수는 매일매일 긴 거 끝나거나 좀 재밌는 매일매일이 끝나면 즐거워해요. 나름 즐길 줄 알아. 얼굴이 표지가 않나. 얼굴이 표지가 않나. 그게 진짜 즐기는 거죠. 저번에 같이 술 먹어보니까 고객보다 엄청 유쾌한 친구도 많아요. 아주 유쾌하고요. 근데 이제 대회 때는 항상 그냥 씰씰씰씰씰까도 우는 얼굴만 보이지 막 이렇게 재밌는 모습도 안 보이다가 같이 술 먹어보니까 엄청 즐기더라고요. 요즘 지역별로 모든 형들이 아주 욕심내는 친구죠. 그렇지. 욕심이 나지. 술도 잘 먹죠. 술도 잘 치죠. 엄청 열심히 해 또. 스포츠 공도 잘 치고 광고 공도 잘 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살려냈군요. 아 길이 좋아요. 역시 크로스는 저 정도 길이까지 뽑아줘야 고급 기술에게 위협이 되죠. 거기다 파워까지 조절해서 그룹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크로스로 다시 끌리면 포인트 크로스 방금도 낮은 코스에서 제가 스포츠를 열심히 쳐요. 네 예전에는 보면 송일환 선수가 같은 템포에서 딱 쳤는데 요즘 템포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타이밍도 빨리 쳤다, 쳤다, 쳤다 이런 조절을 좀 잘하는 거예요. 고급 기술 선수가 친 보니 저번에 사석에서 송일환 선수랑 얘기했었는데 송일환 선수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봤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맥캔드 스쿼씨를 열심히 쳐요. 그때 가기 전에 저기 상진이랑 게임할 때 그때처럼 나왔는데 저기 인천에서 아 이렇게 떼요. 눈을 쏙 들어갔어요. 그게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워낙 굳히져가지고 그렇게 부드럽게 하는 스타일이 많지 않다고 눈에 확 들어줘요. 밸런스가 밸런스가 안 무너지고 싶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성인은 많이 못 봤고 지난 고향 시대 때 김광문 선수가 붙이는 걸 한 번 봤거든요. 그때는 확실히 지금보다는 확실히 여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구력이 이제 갈수록 여유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점점 구력이 느니까 여유가 생기는 것도 있고 방금 같은 경우는 태킨들을 많이 보강했어요. 예전이 그리고 작년에 이제 마스터 대회 우승 한 번 딱 하고 그때부터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치고 싶은 공을 다 치고 있네요. 뒤쪽에서 드롭샷. 자꾸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포인트 짧았죠. 공격.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못 살렸어요. 그렇지. 심각이 많다는 거죠. 아 Jenni 모두 완벽한 그룹이나 이런profits 구사하기에는 연습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그렇죠. 이렇게 더 있어야죠. 그렇죠. 청일은 선수가 구경 escol은 뭘 할지 다 알아요. 자 우리 정우소 해설위원 아무래도 조만간 승후로 인한 인터뷰는 못했을 텐데 같이 돌아갔다 속였는데 안 속아 아니요 내가 빨리 들어왔어 훨씬 빨리 들어왔어 훨씬 빨리 들어왔어 훨씬 빨리 들어왔어 아. 너무너무. 정규는 신도 1위죠. 렛츠 버린다. 잘 어울린다. aci워린. 지웅이 형, 지웅이 형한테 빽빽이 돌봅시다. 아, 지금이란에서? 승리란 선수 캔디션 어느 정도 하죠, 오늘? Regulrymja 선수? 근데 조금 상대적이라서 아직 몰라요. 아, 아까 병창이라고 했구나. 병창이라고 한 번 유튜라봐요. 병창이 형이 상세가 좋나요, 계획팀? 말도 안 되어서.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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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안 됐어요. 노래! 이경재 선수가 늦었다고 판단으로 동영상 선수의 멋있는 가랭이 샷! 동영상 선수의 가랭이 샷 멋있었어요. 가랭이로 누가 칠 줄 알았겠나요? 다른 의지가 없었어요. 김종택 선수도 이제 가나요? 경기 준비하세요. 잘이나네요. 잘이나네요. 기대되네요. 이경기 가운덴이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창과 방패. 하지만 여기는 얄카로운 창이 아니라 겁나 빠른 창. 창이야. 겁나 빨라 이 창. 저 방패도 겁나 빠른 방패. 겁나 빠른 창과 겁나 빠른 방패의 대결. 물론 그렇게 해서 광문현 공이 날카롭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선수들은 파워가 있는 공격은 아니지만 최상적으로 말카로움은 아니지만 말카로움은 진영. 경호인 중에 제일 빠른. 스피드는 제일 빠른. 아까도 살짝 방송하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승준 선수도 인정하면 발빠른 거에요. 번개에요. 발만 빠르게 사람 몸이 다 빠르다. 몸이 다 빠르다. 그리고 안중호 선수도 상당히 빠른 선수거든요. 수비가 좋아. 수비가. 수비가 좋아. 수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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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강문 선수가 앞에서 끝나는 거는 온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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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걸렸지만 빨라졌어요. 가운데 다리야끼도 발끝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오면서 안경우 선수 첫번째 게임에 대한 해소를 들었는데 백핸드가.. 아쉬워요. 조금 힘이 너무.. 백핸드가 조금.. 연준화 선수는 샷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작고.. 지금 스윙을 어깨로 하지 않고.. 팔이 몸에 붙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스윙을 어깨로 하지 않고 이 팔뚝으로 하기 때문에 스윙이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파워가 안나오는 거죠. 결국 이거는 안경우 선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파워냐 정확성이냐.. 그 사이에서.. 어깨 스윙을 안하고 그냥 팔 스윙만 하는거잖아요. 정확성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오니 양쪽 다 취해야 되는 상황이 스윙을.. 이게 또 좀.. 짧게 잡혔거든요. 안전화 선수가 정확하게 빠른 발을 이용해서 모델명을 더 방어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 그러면 이제 방어할 수밖에 없어.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좀.. 수정적인 그런 게임 모델형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게 어느 정도 레벨 올라올 때까지는 잘 통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상대의 공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힘들어집니다. 더 발전하고 싶으면 조금 아깝습니다. 여기를 스윙을 좀 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코치님을 만나요? 네. 근데 코치예요. 안정민 선수가 안정민 선수가 코치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운동이 그렇지 않죠. 최근 탑클래스 선수들도 배워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본인이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조금 배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타일을 조정하는 게 되게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직은 젊은 친구니까 조금 스타일을 변형을 해본 것도 좀 안하고 그리고 안정민 선수가 공격이 없다는 건 알기 때문에 경광범 선수는 마음 놓고 자기, 마음 놓고 공격하고 있어요. 실수만 안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한 번씩 공격이... 아, 실수. 방금 너무 안정민 선수도 이런 지금 방금 같게 백핸드에 들어있는 것들을 평소에 계속해서 해줬으면 시합 때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이게 멋있게 포인트로 연결이 되는데 조금 더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느낌의 부분 아,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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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 원시 정도. 아우, 여러분. 그리고 공격이 하나 많아서 유명한 시진대 Adrian 선수께 국당이 최问, 여성으로 감 пон display 회수는 거,ала희? 그리여진 박무대 중에 고통한 자검ā내 선수는 节目 tiver 수퍼 아 지금 회사라는 분 누구냐고 물어보는데요. 김광론 선수가 초반에는 안 하던 실수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것도 있지만 약간 숨고르기 들어간 듯한 느낌이에요. 초반에는 적게 뜬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김광론 선수가 적게 뜬 게 아니기 때문에. 체력돌이 한 15점 막. 찌끌게 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이없는 에러가 4개가 연속인 것 같아요. 실수를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선수가 있다 보니까 케네스를 보고 하면. 어이없는 실수로는 그런 골들에 대한 카운팅을 하거든요. 김광론 선수가 지금 4개 연속으로 그런 실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안질러 선수가 점수를 다 따라왔고 9대7까지 따라왔습니다. 아 길이 좋아. 단체트 게임은 진짜 마음을 보면 안 돼요. 아이 짧았죠 당분에. 아 길이 좋아. 두강은 사실 공격. 아이스. 자 받았어요. 아아. 찬스벌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스터 끈 올라오면 찬스벌에서는 자리가 없죠. 아니요 찬스벌에서 확실히 조수를 나아야 돼. 찬스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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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아. 그렇죠. 아 방금 김광론 선수의 리플레이 나오고 있는데. 아 지금 저거 저거 보이죠. 아 저거 만드느라고. 우리 저거 만들어주신 분이. 박성호씨? 박성호씨가. 리플레이 앞에 나와서. 박성호씨라고 전문가분이 계셔서. 우리 타이틀까지 다 짜주시고. 박성호 선수. 박성호 선수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서 실수가 하나 나왔네요. 11대 8. 근데 방금 전처럼. 스톱샷이 약간 높아도. 찬스벌을 이어갈 수 있는. 공격을 이어갈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써도 되는데. 이번에는. 너무 좀 무리했다는 얘기죠. 아아. 아아. 자. 김광론 선수까지 너무 좋아. 자 12대 8. 근데 3점 4점 남았으니까. 체력적인 안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온다 싶으니까. 그냥. 막 자비없이 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굿샷. 나이스. 공이 짧고. 찬스벌이 오면. 공격이에요. 짧고 좀 밋밋했죠. 황금같은 높이. 높이. 완벽하지 않아도 높이 좋고. 떨어지는. 닉샷. 공이 제일 떨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광론 선수가 있는 저 F점. 죽으면 됩니다. 네. 죽으면 됩니다. 아. 짧았어요. 프러스 짧았어요. 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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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indictment. 공격. 공격. spread. 제가. 어. 공격. 폴리. 이게 plung의 힘든 uates. 식욕관기 1iscal. 헤헤야 reven. 공격. 같이괄. 고 estava 길이 좋아요, 크로스 길이 됐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아, 미치골. 미치골. 자, 미치골. 코치앤라인. 아, 지금 옆에 2번 코트에서 남봉식 선수하고 저번에, 저번에 강 코스로 떠오르던 남봉식 선수.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애초, 남봉식 선수. 근데 강 코스로 떠오라고. 지금 달려가. 눌러보지. 아아. 문광훈 선수가 15대9. 안준호 선수가 정말 10대8까지 잘 따라왔는데 10대8에서 그, 드롭상 하나를 실수하던 거. 그게 돌아가서 10대9까지 했으면 놀라. 맞습니다. 노련해. 정우현 선수 정우현 선수 정우현 선수 아, 아주 맛있어요. 역시 우리 JHS들이 에어 스타일에 관한 여러 가지를 반각있죠. 이 JHS는 최병창 선수는 노 노 노 무슨 소리 하는지? 투병창이 누구죠? 나는 모르겠네 아직 잘 아시잖아요 리스트 빼면 드라우드 잘 진동해 오늘 잘 봐야죠 포스트를 어느정도 들어가는게 소반부터 공격 소반부터 어그리치부에 주선제약 주선제약 이번 경기는 키 큰 창 대 키 작은 창이 되겠다 현수가 창이라고? 창 대 방패는 아니죠? 아니야 현수는 방패에 가깝지 않나? 전혀 우리 현수는 방패의 상이 아니라 근데 어느 쪽이 더 차에 가깝고 어느 쪽이 더 공격적이냐 어느 쪽에 방어적이 가깝냐라고 하면 결국 노원급 선수가 공격을 리더할 수 있는 그거를 장윤수 선수가 방어를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공격을 할 거라고 아 킬들 빛 좋았어요 JHS 파이팅 JHS 근데 아까 장연성 좀 아깝게 지긴 했지만 몸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오늘 아까 그 김광수 선수가 경기 끝난 다음에 아 이제 몸이 좀 풀렸다 그쵸. 직인의 분배 굉장히 오늘 좋아보여다 지금. 아. 나이스. 공격 찬스. 그렇지. 실수가 나오면 놓치면 안 되지. 마스터들은 공격 찬스가 왔을 때 실수하는 걸요? 기존에 오는 걸은 그냥. 가운데서. 길이 좋죠. 찬스. 공격이 위험할 수 있다. 안 꽂히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야. 재밌습니다. 포인트 깨웠으니까 라이 번잡했을 때 조윤수 선수가 맞았는데 라퀴스. 공격. 치존으로 가운데로 몰리니까. 약간 갑자기 발음이 더 classical 깨끗한 애니어. 사이드도 vino.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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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짧아요. 이러면 공격당하지? 아, 장현수 선수가 앞에서 잘 들어갔어요. 자, 이제 처음으로 장현수 선수가 리플레스 왔어요. 아, 여기서 실수해서 벌어지면 3개, 3개, 장현수 선수 페이스로 돌려가거든요. 결국 점수를 노은갑 선수가 다 냈어요. 자기 점수도 자기가 되고, 상대편 점수도 자기가 되고. 네, 노은갑 선수의 사실이 그, 승강이거든요. 나도, 나도, 나도. 노은갑 선수에 대해 생각이거든요. 상대방이 구샷을 내가 못 받는 것보다 내가 그냥 골아봤겠다. 네, 노은갑 선수의 마인드인데. 설마 그렇게 하겠어. 점수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내 점수만 내면 되는데? 남의 것도 내가 책입니다. 그리고, 저 친구 무슨 점은 뭐냐면, 생각나는 점수도 여기 없다. 멋있는 점수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이런 점이 많이 되는 거에요. 오늘 장현수 선수 커뮤니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공을 와주십니다. 아주 잘 되죠. 기릿 좋아요. 상대방이 좋아요. 상대에서, 상대에서 가장 먼 쪽으로 그냥, 힘들이지 않고 정확하게만 쳐주면, 뒷병 맞고 나오지는 않으면 상대한테 기회가 없거든요. 자, 크로스 치는 거 알고 있죠? 기다리고 있어? 아, 일단은 스탱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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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볼은 크로스가 짧았어요. 짧아서 벽놓고 나오면, 딱 대기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기회가 있을 수 있었는데, 니게 말이면서. 멋있는 동 치는 거에요. 딱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고쳐버린. 멋있는 동 치는 거에요. 자, 가운데로 몰렸죠? 그렇죠. 그렇죠. 크로스에는, 상대가 보스 칠 거 기다리고 있으면, 아파서 나는 드롭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장현수 선수가, 허리에 비속되면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저렇게 할 드롭샷을 못 받아 올려요. 보스엔 드롭. 타이밍상은 충분히 들어 올리는 분께, 못 들어 올리는 분께. 아, 이거는 장현수 선수에게 아쉽고, 노은갑 선수에게는 질문이죠. 아, 이거 이렇게 실수가 많지. 실수를 벌써 4개째네요. 방금의 행운을 그냥, 알려버린 거야. 인정했다 하는 거에요. 아무리 봐도 스트로크이었는데, 찝찝하거든요. 이렇게 주겠다 그냥, 내가 점수 주겠다. 마음 편하게. 찝찝한 거 좋다. 원감에 대해서 너무 좋게 얘기해주는데, 너무 안돼. 아, 마음대로 몰래. 아, 실수. 장현수 선수. 장현수 선수. 됐다. 안 받겠다. 하하하하하하. 넣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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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점수 넣어도. 뭐 이런 거죠. 넣어도. 넣어도. 와, 선수가 이제 마음이 편해요. 아, 아주. 자, 프러스 EHS. 아,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걸 받았어요. 장현수 선수가 공격이 이어받고 있는데, 아유, 가운데로 몰랐네. 자, 돌아 나오면. 다시 이제 풀어가야 됩니다. 네, 이거. 네. 랠리 위험합니다. 네. 자, 노원갑수 기회 없어요? 아, 걸렸어요, 걸렸어요. 아니죠, 아니죠. 안 스윙 옆에 걸렸어. 수윙할 때, 백핸드에서 다운스윙까지 걸렸으니까, 노원갑 선수는 지금. 네, 네. 당연히 스트로크를 줄 거다. 라고 생각을 했고. 넷을 줬나요? 자, 그럼 이번에 장현수 선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가져가라. 가져가라. 이 점수 가져가라. 찝찝하라. 그러면 노원갑 선수 넣어도. 했어. 그 점수 넣어도. 자, 그렇죠. 어? 앞에 들어갔나요? 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갔으면 거의. 가져가라. 가져가라 했는데. 네. 아니네요. 그 점수 그럼. 손실이다. 노원갑 선수. 아, 형 점수 안 줄 거야, 정말? 아. 너무 흔들리네요. 아, 안 줄때면 내가 줄게. 그러면서 주네요. 백핸드에서. 저쪽, 저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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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적 경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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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적 경기. 엇진네. 남홍식 선수가 이겼어. 남홍식 선수가 이겼어. 남홍식 선수가 이겼어. 남홍식 선수. 남홍식 선수가 그, 저기를 오다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겼네요. 금방. 홍홍식 선수가 지나가면서. 잘 안되니까. 하면서 지나가네요. 잘한다니까. 얼마가 잘한지. 체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겼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었었습니다. 아, 좋습니까? 네. 아, 우리 남홍식 선수 진짜. 처음 있다가 여기서 한번 또 게임할 거예요. 늦었죠. 늦었어요. 네 늦었어요. 노홍갑 선수가 드롭사는 잘 치기도 했고 늦었어요. 리플레이가 조금 더 앞에 나왔으면 좋았는데. 우리 리플레이 시점이 이렇게 많이 치고. 자 9대9. 죽음의점 맞네요. 여기 죽음의점입니다. 네 죽음의점. 아유 누가 올라갈지. 지금 첫 번째 경계는 기광호 선수가 일단 장경호 선수가 있기 때문에 기광호 선수가 올라가는 게 확정이 됐고요. 올라가는 게 확정이 됐죠. 아니죠. 노홍갑 선수가 지금 안준호 선수를 이겼기 때문에 안준호 선수가 선패가 되고 안준호 선수가 선패가 되고 여기서 지금 기광호 선수님이 2승 1패 2승 1패 2승 1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상패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기광호 선수가 아직 확정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광호 선수가 노홍갑 선수한테 잡히고 여기서 또 장은혜수 선수가 노홍갑 선수를 잡으면 노홍갑 선수가 기광호 선수가 기광호 선수가 3사람이 2승 1패가 된다고 이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광호 선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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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서 치였어요. 기광호 선수는 이게 그거예요. 나만 지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만 지치는 게 아니에요. 장혜수 선수가 지쳤지만 정혜수 선수가 지치면 같은 마스터급 대회고 같은 죽음의 부위에 소속해 있는데 같이 많이 뛴다는 거예요. 모은갑 선수도 지치고 발이 꼬인다는 거죠. 장혜수 선수도 버텨야 되고 모은갑 선수도 버텨야 되고. 화이팅! 모은갑 선수요? 잘 튀고 있어요. 지금 노은갑 선수는 팀 테크닉 파이버 오피고 있잖아요. 지금 스폰업 받고 난 다음에 첫 게임이라서 약간 부담도 있을 거예요. 받아놨어요. 자비 없어요. 자비 없어요. 홈피뽕을 잡아서 홈피뽕을 늦춰서 치고. 금방 드러블점 로브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드러블 그냥 드러블로 받아서 찬스가 되면 일반적으로 고스트 치고 드러블 받으면 같이 맞들음을 놓든지 아니면 자기가 좀 지쳐있고 티존으로 복귀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면 로브인데 다 받았어요. 장혜수 선수가 조금 더 지쳤어요. 마지막에 모은진에게 지쳤어요. 게임 끝난 거 아닙니다.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힘을 해주세요. 상도 좀 따라가면 또 모르거든요. 앞서 있는 사람이 유리하긴 하지만 쫓기게 되면 이것도 무시 못해요. 일단 기회가 왔어요. 아... 이런 기회가 왔었는데 스트레이트로 뽑았어야죠. 짧으면서 기회가 있는데 노원갑 선수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면 노원갑 선수가 2승? 김광분 선수가 2승? 조선수가 올라갈 확률이 평저하게 높아 조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고기합니다. 김광분 잡는 노원갑을 볼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또 몰라요. 노원갑 선수하고 김광분 선수는 지금 둘이 거의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이 됐습니다. 2승입니다. 그러면 둘이 피터지게 할 필요가 없어. 그래도 피터지게 할 거예요. 둘이 자신이 위주려고 해요. 상대편 선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F도는 올라가면 어디랑 저도 뒤에 봐야 되는데 대진표가 하나 있으면 대진표가 하나 있으면 대진표가 하나 있으면 대진표가 필요하고 8강 8강은 주첨합니까? 주첨은 아니에요. 조 2위하고 2위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김광분 선수가 앞쪽이 먼저 경기가 다 끝나 있는 상대라고 하면 김광분 선수하고 노원갑 선수는 자기들이 상대를 고를 수가 있어요. 네 아 근데 아니 내가 볼 때는 둘이 상대를 고르기보다는 둘의 싸움이 중요해요. 원래 여기 둘의 둘의 상대 전쟁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상대 전쟁도 중요하거든요. 절대로 약하게 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이기는 걸로 아마 나갈 거예요. 자존심이 좀 있어. 이제 결국은 뭐 8강 이후의 경기를 위해서 체력적인 안배를 할 것이냐 살짝 그리고 또 결승 결승 중결승에서 만날 수도 있거든요. 뭐 기선제약 해야죠. 지금 네 여기 여기 선수 게임을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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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네 김정미 선수 가지고 갔어? 거기 있었잖아 여기 있었는데 저기 지금 정오덕 선수가 대진표 8강 대진표 보고 가면서 가지고 갔습니다. 자 여자 청년부 여자애기 박영미 선수와 김현솔 선수 아 네 박영미 선수는 카주 아 지금 핑크색 침화를 입고 있는 분이 박영미 선수고요. 네 흰 티가 김현솔 선수입니다. 박영미 선수는 카주 스포츠에서 운동하고 있고요. 주력도 지금 10년 이상 돼서 꾸준히 마스터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름대에서는 3등도 한 번 했고요. 저도 저도 없으세요. 유니퍼 사이즈 몇일 중에서? 아 사이즈 사이즈 맞는 거 가죠? 네 백이면 정오덕 선수 열심히 뛰어가셔서 8강 대진표를 가져올게요. 백이면은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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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 이號 아버지 예 민정 선수 이거 arry 이놈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는 상대적으로 F-전은 1등을 하는 게 고르는 거예요 김종택 선수와 할 것이냐 아니면 가륜 선수 할 것이냐 그러면 김종택 선수와 하려면 지면 되거든요 아니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런 거 없어 무조건 이기는 거야 하려면 지면 되는데 너 같으면 지겠니? 너 같으면 지겠냐는 거죠 당신 같으면 지시겠냐고 상대적으로 게임 진행해 게임 진행 게임 진행합시다 김현설 선수 박영미 파주의 박영미 선수 파주의 고수예요 파주 넘버원 넘버원 투예요 동호회 선수들도 대회에 출전하시고 이러면 스포시티비가 프리어 스포시티비가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원활한 해설과 이걸 위해서 중판에 이름 정도는 새겨줘야 네 맞습니다 부담이 좋긴 한데 그 정도 센스는 있어요? 저희가 어느 정도 얼굴 알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날 때 대회 규정이나 이런 거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맞습니다 대회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연맨대 연맨대에는 복장 규정이 있어요 복장은 긴팔 안 되고 긴 바지 안 되고 그리고 뒤에 이름 포속이나 이름이 둘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 있어야겠네요 시상식 할 때 슬리퍼 신고하면 안 되다 시상식 할 때도 원래는 트리닝을 입어야 돼요 일반 청바지는 입고 언젠가 우리도 테니스 보면 윈블던 있잖아요 윈블던 윈블던처럼 정호섭배 한번 만들 겁니다 제가 하얀색은 입고 이어폰 있는 사람 하얀색 하얀색 유니폼만 입고 하얀색 소금 하얀색 마켓 하얀색 침묵 하얀색 침묵 그리고 또 하나 규정을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옷에 이름을 넣을 때도 이름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성이 들어가야 되고 영어로 했을 경우 한글은 상관없어요 영어로 했을 경우 앞에는 성이 꼭 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이 대문자로 들어가야 돼요 성이 그리고 플레임이 들어가야 되고 약자가 들어가는 게 돼요 제 이름 같은 경우는 이재이 김인데 이재이 하면 안 되고 은조 이렇게 김 대문자로 먼저 대문자로 넣고 김은조 이렇게 항상 넣어야 돼요 한국식 한국식으로 넣어야 돼요 한국이니까 여긴 한국이니까 그리고 은조 넣을 때도 은자하고 조자 사이에 대시를 넣어서 이게 이어지는 이름이다. 그거를 꼼꼼히 해야 되다. 대문자, 소문자를 섞어서.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무조건 안 되고. 무조건 대시를 넣어서. 무조건 성은 대문자. 이름은 첫 글자만 대문자. 그 규정이 너무 좀 세요. 그런 건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부모인대회 나올 때 뒤에다가 이름을 넣을 건데 이름을 넣으실 분들은 항상 규정을 수지하셔가지고 한글로 넣는 거는 상관없어요. 뭐 기문조 이렇게 넣으면 상관없는데 제가 같은 경우에 있는데 호주에서도 있거든요. 그럴 수 없이 영어로는. 영어로는. 영어로는 꼭 이렇게 넣으세요. 앞에는. 앞에는 풀로 다 대문자. 뒤에는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넣는데 이름을 다 넣어줘야 되고 이름 한자 한자 사이에 대신 넣는 거. 하이팟 넣는 거 그거를 꼭 명이 명칭해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입력하고 우선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대외 규정이 조금 영어로는 쓰면 조금 이렇게 글로벌하게 서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한국식으로 쓰다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따로 만들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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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relativeания. 네. 정글 투시 이쪽은 남년단 장경을 해봐요. 오케이. hei entertainment. Cafiki 야 지금 내 얘기하잖아. 왜 들어봐. 노트북으로 제가 스코어를 넣고 있고 지금 이렇게 저희 티셔츠도 막혀있고 이런 것도 하고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 분이? 수원 분이? 저희는 간접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광고도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건 뭔가요. 아까 어디 갔죠. 아이고, 안 돼. 조, 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이거 좋죠. 여기서 뭘, 뭔가 받았으면. 뭔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지금, 지금 목마르고,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마침부터 안 먹고. 차이 쏙쏙 빠집니다. 박촌대 선수. 자, 러블. 준비한다고 쭉. 자, 랠리. 천천히 랠리. 들어왔습니다. 걸렸어요. 어필할까요? 어필 안하네요. 선수에게 미안하다고. 선수에게 미안하다고. 선수에게 미안하다고. 자, 백핸드 쪽에서 랠리. 공이 짧으니까 바로 드롭샷. 자, 찬스 왔어요. 아아. 프레이트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잘 못 맞았어요. 잘 못 맞았어요. 잘 못 맞게 됐고요. 아, 너무 크로스 좋았죠. 방금 저희 그 유니폼에 대해 이름 얘기했는데 그럼 결국 저 박종이 선수 이름도 그렇죠. 규정이 안 맞는다고. 근데 이제 동호인한테는 아직까지는 화이트하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선수들한테는 완전히 화이트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동호인도 어차피 이름을 새기거나 하면 규정에 맞게 이름을 새겨서. 리버스 리턴 선수가 좀 의욕 쪽으로 리버스 리턴을 했는데 지금 실력 차이가 확변하게 나고 있긴 하지만 조금 이제 본인이 이기려고 하는 게임보다는 재미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임보다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자 A 청년. 김상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 레벨에 거의 처음 마스터 꿈. 네, 그렇죠. 나도! 우리 첫 경험은 아니 원래, 원래 마스터급은 아니에요. 근데 고양시에서는 그 고양시 사람이 아닌 사람은 A레벨 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지금 레벨을 올려서 나온 거예요. 저도 그래서 참가 신청은 못했어요. 한 경험이 끝날까봐. 아마 다른 대회에 나올 때는 챌린저구나 이런 일반부로 나올 것 같아요. 좀 전에 이 고양시 대회가 리버전인 줄 알았으면 새게임으로 신청을 했을 텐데 우리 고양시는 자비가 있어. 아... 2만원 내고 그럼요. 그럼요. 2만원 내고 3개만 내야죠. 3가지가 요즘 3만원 가는 추세에 2만원 참가 후에 그럼요. 우리 고양시에 자비가 있다니까. 대신에 게임은 자비가 없어요. 아 배고파요. 게임은 자비가 없어요. 배고파 철도가. A레벨에? 정국은 A레벨에? 저는 뭐 좀 못 보겠습니다. 네. 배고파세요. A레벨에?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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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높게 안 좋고 방금 같은 경우에 패키는 데는 그나마 왼손과 오른손의 조화가 나오는데 그거를 빼고는 왼손이 전체적으로 찬스하는데 균형이 안 잡혀요. 균형이 안 잡혀요. 거추장스럽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왼손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치는데 왼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손으로 플레이하는 사람들 경우는 왼손으로 균형이 안 잡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상대가 잘 친다고 해서 11 대 3이 상대가 잘 친다고 해서 방어만 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어차피 배우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늘려가야 그런데 사실 챌린저급에서 자기 플레이 하는 게 또 쉽지가 않고 같은 챌린저급이면 자기 플레이가 좀 나오는데 근데 요거가 또 빈도를 늘려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한 번 조만이지만 그게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다섯 번이 되면 조금은 또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거든요. 각종에서 하면 좀 리버스. 누가 더 잘 모르겠는데 집성대사 크로스 짧았죠? 이게 리그전이기 때문에 이기도 지고 승의도 중요합니다. 나도 풀러. 점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승자가 같으면 승자는 수도 또 같아질 수 있으니까 전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전수 관련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박성희 선수한테 엄청 응대하잖아요. 아~~ 이게 이거예요. 이런 드롭조차도 금성분 선수가 자기 플레이를 했으면 워낙 또 다음을 비워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이게 아쉬워요. 박성희 선수가 15대 4로 김일아 선수를 이겼습니다. 박형민 선수와 정경지 선수 A 플러스 정경지 선수 여기는 박형민 선수, 정경지 선수, 한기영 선수, 정기철 선수 박형민 선수 아 김미라 선수 김일아 선수 앞게임의 이름을 네 빨간색 정경씨 지금 이제 밑에 있는 우리 스코어 보드에 있는 칼란은 무시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칼란은 거기까지는 못 넣어가지고 그래도 이번에는 잘 들어갔어요. 정경지 선수는 좀 빨간색이 그 아니에요. 의도한 건 아니야. 의도한 건 아니지만 아 박형민 선수 드롭샷 주었습니다. 아까 아까 지금 두 선수나 제가 한 번씩 선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댓글도 자주 읽어드리고 감학시점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아 크로스가 길어서 돌아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게 구석에 꽂히면서 뭐 먹었어? 샌드위치 아 주영아 샌드위치 잘 먹었다 주영영님 샌드위치 잘 먹었습니다 혹시 제 것도 있습니까? 어 있어 있어. 가서 먹고 가서 먹고 저도 옷도 갈아입고 먹어봅시다. 여기 창의 때 금유문날 있거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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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에이스탑의 정경식 선수하고 고향체육관의 박영민 선수 게임입니다 고향체육관의 박영민 선수 고향 native 고향 이제 지금 이제 정영우 선수도 보니까 몸이 충분히 풀린 것 같아요. 원래 저렇게 많이 뛰어다니면서 하는 플레이라는 스타일이라서 자기 스타일들로 돌아왔네요. 플레이어들에게. 서비스 길이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제 12시가 가까워지고 있네요. 12시 벌써 게임 시작한 3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요. 스케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양시는 철두철미에요. 철두철미에요. 굉장히 대회 진행을 잘합니다. 우리 총무님이 이런 거 시간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엉켜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되게 잘 지켜요. 제가 볼 때 경기 운영은 아마 연맹, 연맹 이상으로 자랑할 거예요. 방식이니까요. 지금 박형민 선수가 조금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게임을 15 대 10으로 이렇게 이기셨는데 초반에는 약간 좀 랠리가 길고 막상막하였는데 후반에 가서 상대편이 약간 실수로 쉽게 승리를 거두셨거든요. 그리고 정경턱은 워낙에 초반에 많은 볼을 다가내다 보니까 본인이 더 힘들어졌어요 이제. 지금 아이고 실수 나오고 그 원래 자라는 뒤에서 드럭 넣는 거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공격을 풀어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보면 그럴 타의 찬스가 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스. 이런 거 중요합니다. 찬스가 낮을 때 빨리 공격 들어가야 됩니다. 나이스. 너무 벽에 붙는 공이라 힘드네요 이거는. 우리 오늘 도시락 준비되어 있는데 아 그래요? 먹을 수 있습니다. 방금 아침 먹고 온 거라고요. 하하하하. 굿샷. 아. 아 정경이 선수 경기를 좀 쉽게 쉽게 풀어나오겠습니다. 그러게요. 자신감이 막 붙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이제 자기 스타일로 이제 완벽하게 돌아왔어요. 곽혁민 선수 와있지 곽혁민 선수 경기를 제가 한번 방송을 해야되는데 세명철 선수 경기 여기서 하지 않나요? 여기서 할건데 제가 한참 탈 때마다 아 같이 게임을 해서 아까 다 했어요 아까 아까 하는거 보니까 이제 돌아갔더라고 현창이 형은 다 해도 까야되고 까야맞이니까요 15대 6으로 정경기 선수가 1패 이후에 첫번째 승리를 가져갑니다 정경기 선수 마지막 경기에서 주소 모습 보이면 네 8강 진출이 이렇게 보입니다 16강 진출이 이렇게 보입니다 시작하세요 네 원회는 남자 A 장영국 B조 네번째 경기 한기영 선수 대 정기철 선수 21세기의 한기영 선수와 신촌 유어디의 정기철 선수 첫번째 경기기 선수는 첫번째 경기 때 한기철 선수는 어 어 앞서 경기한 정경식 선수 를 이었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기철 선수는 박형민 선수에게 네 패에서 어 어 심으로 패해서 지금 1패를 안고 두번째 게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1월 진호야 너밖에 없다 밥먹으면서 천천히 할게 밥먹으면서 차만 안가려고 방송만 안했으면 이제 예선 탈락이 갑자기 했으니까 술 먹을텐데 하하하 2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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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게임도 12시부터 네? 12시부터 12시부터 밥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 어 고양시대회는 항상 점심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브레이크타임이 있으니까 예의있게 밥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12시부터 이 경기가 아마 끝나고 그럴 것 같은데요 12시부터 12시 20분까지 심판분들 14시간으로 20분 정도 쉬었다가 네 고양시의 어 여유로운 진행 좋습니다 네 점심시간도 있고 네 심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아 한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엄청 지금 아 나이스 네 네 네 네 예술의 네 예술의 정치 ости 도시맨 정기세 선수 아 정기세 선수 의외로 게임을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저런거는 조금 아쉽네요 두ising 아 요런 것들 네. 의외의 샷들이 많으니까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해요. 정희철 선수가 한기훈 선수하고 처벌 경험이 없다면 없죠. 저런 걸... 아 이거 본방도 아시다. 둘 다 실수가 나오네요. 네.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런 샷을 대비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렇죠. 아 또 멋있어요. 또 또 트리클. 리버스. 보스도 그냥 리버스에 막 트리클 다섯 거 가면서 해가지고 상당히 까다로워요. 아 좋습니다. 채통 선수 지나가는 거죠? 지금 채통 선수. 화면에... 화면에 나왔어? 채통 선수 방금 지나갔습니다. 아 우리 한겹보수가 왜 이렇게... 성의 없이 게임을 하죠? 드라임을... 집중력이 풀렸나? 어... 로키! 자 으 으 으 와아아아아아 보통 드롭을 놓은 차있었는데 드롭이 아니라 저렇게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몬스터가 나오니까 참 힘들어요 저거를 늘 데뷔를 해야 돼 한경 선수하고 게임을 할 땐 정말 보스트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해요. 경기조 선수가 잘 따라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짧아요.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근데 이제 좀 너무 많이 쓴다. 트리클하고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은 순간인데요. 가장 장끼니까. 가장 장끼니까. 너무 많이 나와. 이번에는 또 보스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직선으로 뽑아요. 저게 좋다니까요. 준비하고 있을 때 다른 걸 쓰면. 부스트라고. 나이스. 가기가 조금 훌륭한 것 같은데. 여기 조금 센스죠. 행운입니다. 힘들게 밀고 들어가지 않아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우위의 접전이 계속되네요. 경기 대형사에서 한김선수가 의외로 잘 풀어가거든요. 한김선수가 많이 주도를 하는 것 같은데 경기를 주도를 하는 것 같은데 스코어는 동전 경기의 모습이 화려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거에요 훨씬. 플레이가 눈에 띄는거에요. 정기철 선수는 그냥 자기 발견을 다는거죠. 조금 체력적으로 정기철 선수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스트를 쫓아다니면서 봤다보니까 체력심 2개는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 이걸 아까 같았으면 따라갔는데 지치니까. 알고 있었는데 지쳐서 있는거죠. 지쳐서. 머리가 알아도 발이 안까네요. 그렇죠. 많이 지쳤어요. 지금 많이 지쳤어요. 지금 많이 지쳤어요. 근데 아, 진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5점 게임은 너무 힘들어요. 잡았어요. 스트로트. 스트로트, 정기철. 스트로트, 정기철. 스트로트, 정기철. 15점 게임 안하시면 되겠어요. 10점 넘어가면 거칠수가 없어. 제가 지금 호주에서 리그를 참가를 해서 컴퓨터션을 하고 있는데 15점 5... 5... 5게임을 해요. 5게임을 해요. 죽으라고? 스트로트입니다. 스트로트. 스트로트. 스트로트 한게요. 특히 제가 게임을 좀 운동장을 넓게 되고 체력을 키우는 거 하다보니까 게임을 길게 가져가는 편인데 1시간에 딱 치고써. 아, 죽지 그러면. 근데 거기다가 플레이스타일이 맞는 사람은 랠리가 많으니까. 플레이스타일이 안 맞으면 랠리는 짤때 점수가 많이 나서 게임실 풀어주고 플레이스타일이 맞으면 랠리즈 뛰는기도 하니까 아 정말 과란 플레이가 딱 맞는 친구를 만들었다고 3시간 게임을 하고 났더니 아, 진입하지, 진입하죠 아니, 9시간만에 또 갈렸어야 하다가 거의 2달, 3달 만에 그 만큼 비슷한 시간을 운동했으면 더 못하고 다리에 알벼고서 바꿔라다니깐 진짜 처음이었어요 지금 정기철 선수가 너무 지쳐서 치고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스트로그에 발렸거든요 네, 스트로그 2개 연속 지금 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버티니까 점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스트로그에서 발이 안 떨어져요 발이 안 떨어져요 8대8, 10대8, 10대9 10대9에서 좀 10대9에서 4점 연속으로 지면서 15대9 아니, 맞지,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둘 다 옷이 까마니까 조건이 어려워 그나마 이제 정기철 선수 오른편에 저기 주황색이 있어서 블랙라이트 마크죠 빨간 쪽에다 전기철이 이런 걸 써주는 거 같아요 센스, 센스 15대7 15대7 강기영 선수가 강기영 선수가 강기영 선수가 강기영 선수가 2승 강기영 선수가 2승 강기영 선수 강기영 선수 네, 이제 밥 먹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까 밥 먹을 때 중간에 나가는 화면 봤죠? 엄청 퀄리티 좋죠? 이거 박성호 씨라고 우리 회장님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며칠밤 세워가지고 만들어 주신 거에요. 나중에 그분한테서 진짜 박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보컬리티. 보컬 보컬. 중간에 이게 음악, BGM도 나온 거고. 멋진 터지죠, 멋진 터지죠.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자 분위기 시작하느냐 심판이 많아졌죠? 그래서 잠깐 남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남자. 예상 대진이 거의, 예상 16강 대진이 거의 나왔어요. 거의 나왔어요.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A조 1위는 거의 이대광 선수가 될 것 같고. 서동삼 선수가 2위. 그리고 이제 H조에서 암홍식 선수가 1위? A조하고 H조하고. 네, 송우기 선수가 2위가 거의 확정이에요. 아, 그렇죠. 거의 확정? 네, 거의 확정이에요. 한 게임씩은 아직 남았습니다. 거기 다음에 이제 뭐 송일환 선수. B조, B조는 지금 송일환 선수. B조도 송일환 선수와 최병창 선수의 1위 싸움인데. 최병창 선수 거의 1위. 네, 송일환 선수가 현재 2승. 최병창 선수가 1승 1패에서 마지막 경기를 하거든요. 아니, 마지막 경기 해도 송일환이 최병창한테 이겼기 때문에 승자승으로. 그렇죠. 그래서 성일환 선수가 1위 같고. C조 같은 경우에는 김종택 선수가 1위 확정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아직 게임이 하나 남았으니까 이거 또 김종택 선수하고. 그다음에 오서진 선수가 올라올 것 같아요. 아, 우리 오서진 초등학생 분명히 올라갔네요. 올라올 것 같아요. 김종택 선수하고 같이. 아직 확정씩 남았으니까 확신은 모르겠지만 거의 확실시니까. 다음에 이제 F조. 죽음의 F조. 과연 노원갑 선수가 1위냐? 어쨌든 중경이 올라가는 건 확실한데. 지금 이제 누가 1위로 올라갈지 아직. 사실 그러니까 김종택 선수를 피하니까. 아니, 아니, 그런 거 없다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다 떠나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렇죠. 오서진 선수하고 게임하는 게 아무래도 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노원갑 선수가 김종택 선수한테 되게 약해요. 본인 스스로가 약하다고 말을 떠버리고 다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정된 게 정기웅 선수 3승. 정기웅 선수 3승. 그다음에 진교철 선수. 진교철 선수가 2위. 그리고 이제 아마 D조에서는 박경민 선수가 1위 확정이고. 박경민 선수하고 또. 박문순 선수하고 이재혁 선수 중에 승자가 2위가 될 거예요. 이재혁 선수나 박문순 선수 둘 중에 한명이 올라가면. 2위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 나왔네요. 다 나왔네요. 그러면. 저희가 또 정기웅 선수가 또 박경민 선수 킬러 아닌가요? 누가? 정기웅 선수가? 네. 그래서 아직 모르죠. 네. 박문순 선수들의 킬러. 그분이 정기웅 선수 아닌가요? 아 게임 시작했습니다. 지금. 1대1 상황입니다. 핑크색에다가 다 신나준 선수 이름을 놓으세요.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름을 이름을. 아니야 색깔은 상관없이 지금 여기 게임 대진표의 왼쪽 오른쪽이기 때문에. 라이트를 바꾸면 안 돼요. 지금 밑에 칼럼을 놓지 마세요. 왜냐면 저 스포아보드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야 돼. 왼쪽 오른쪽이. 그래서 레프 라이트를 놓지 마세요. 앞으로도 대진표 나오면. 이제 신나준 선수가 이제 게임을. 2대1입니다. 3대2. 밥 먹고 게임을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미양 선수가 볼 때마다 좀 많이 늘어가지고 오네요. 어. 자. 찬스. 아. 좋습니다. 파워도 있고. 어떻게 신나준 선수가 위기를 보면. 길이 좋고. 아. 걸렸어요. 다운데로 볼이 다 몰려서. 네. 찬스를 계속 주고 있어요. 4대2. 5대2. 아. 신나준 선수. 신나준 선수. 신나준 선수 보니까 봄 된 것 같네요. 네. 봄이죠. 지난 1월에 한국 가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왜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지금 불과 한 달. 한 달도 안 됐는데. 뭐. 기온 차이가 거의 10도 이상 나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진짜 저렴한 크로스. 4대4. 신나준 선수. 좋습니다. 발리. 짧은 크로스. 이제 신나준 선수는 게임을 저렇게 발리로 끊어가야 돼요. 지금. 어. 저 선수가 크로스발리로 해가지고. 상대를 좀 뒤흔드는 게. 크로스 좋아요. 크로스 좋아요. 네. 기타는 27이죠. 로미영 선수. 아. 뭐에. 신이로 선수가. 강몽수들의 킬러군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저도 뭐. 너무. 뜨문뜨문 보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을 떠나 있어서. 그동안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아 멋있었습니다. 아, 아, 모습이 잘 들어갔어요. 좋아요. 신나준 선수가 보면서도 못 뛰어가는 거죠. 저 이거는 각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자들은 사실 저런 볼 잡기가 어려워요. 여자 선수들은... 하체가 안 돼서... 뭐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저기 중계하면 왼쪽으로 자, 2번 코트에 그... 그 선수들 모습이 살짝살짝 보이는데요. 네, 우리 정호석 해설이 김건 선수와 왼 코트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정하나 저쪽에서 하고 있구나. 아, 건이하고 하고 있네. 오미영 선수가... 어서 막... 건이한테는 이겨야 한다. 아, 제가 이번에 신청을 해서 건이한테 복수전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건이 내년에는 중학생이라서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남자 선수들은 중학생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 선수들은 성... 발육이 워낙 그... 2차 성징이 빨리 오기 때문에 중학생 줘도 되면서 뭐... 성인하고 별 다를 게 없는데... 예... 예스 렛... 예스 렛입니다. 남자친구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피기 때문에... 중학생까지는... 나이스... 자, 어, 잡았어요. 좀 늦었네요. 심판의 선택은... 늦었는데... 심판이 한번 멈칫하더니 렛을 줍니다. 플레이어 렛... 어우... 자, 리턴... 깔끔하죠? 아, 나이스. 보면서 뛰어가도... 네, 늦어요. 근데 아까 사실... 준비할 때 위치가 잘못됐어요. 준비할 때 조금 더... 가운데로 준비를 했었는데... 약간 영모션... 좀 먼 게 서있긴 했어요. 아...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아실 거예요. 이거 들어갔으면... 찬스였는데... 그렇죠... 8대8... 덕전이에요. 아... 리턴 좋구요... 아우... 벽에서... 벽이 떨어졌죠? 자, 찬스! 어떻게... 아... 좀 떴네요... 네... 좋습니다... 또 왔습니다 찬스! 아... 아... 이거는... 진짜 아쉬운 샷이네요... 이걸 딱 보니까... 아까 남자 선수들... 특히... 노원갑 선수의... 그... 크로스가 생각이 나는데... 이거... 이거... 거의 2점하고 맞먹는... 너무 힘들이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길이만 조절해서... 툭 쳐주면 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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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크로스 리턴 좋고... 나이스! 방향 좋습니다... 아... 이건 길게 뺐어야지... 뭐라 나오는 거... 짧아요... 찬스... 드롭도 아니고... 드라이브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네... 좋습니다... 나이스 드롭... 보스트 위치에 오미영 선수가 서 있었어요... 오미영 선수가 계속 리드... 이렇게 해가는... 분위기에요... 계속 점수가... 분위기도 그렇고... 점수도 계속 리드하고 가서... 열심히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 그렇지... 짧아서... 아... 많이 들었습니다... 붙이면서 좀 힘들어졌죠... 그래도 이제 살려냈어요... 아... 좋습니다... 네... 다시 랠리... 아... 찬스... 드롭이 아쉽네요... 드롭이 진짜... 아... 수나진 선수 드롭이 조금만 더 날카롭게 들어가면 좋을걸... 아... 멀어요... 방해가 됐나요? 심판 노랫... 아... 방해 없이... 심판의 선택은 노랫... 10대 10... 오미영 선수 어필하러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위치를 잘못 잡을 것 같아요... 오미영 선수... 이미... 이미... 좀 늦은 것도 있고... 오미영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어필하면서... 그렇죠... 어필할 수 있잖아요... 좀 쉬는거에요... 네... 좀 쉬는거에요... 힘들거든요... 10대 10까지 뛰어왔기 때문에... 이런게 좀... 노련미에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드롭샷... 신나진 선수 드롭샷? 그렇죠... 드롭이 이렇게... 좀 들어가야됩니다... 정... 정마스터님... 정마스터님의 드디어 1승! 오예... 박수... 야... 김건 선수를 재물삼아... 정마스터의... 정마스터의 1승... 드디어... 야... 졌다니까? 졌다고... 아 이거... 졌다고? 정마스터님... 우리 박수 쳤는데... 졌다고? 어떻게... 물어내 박수... 형님하고 저... 동급이네요... 진짜... 진짜 진거야? 아... 진짜... 어떡합니까 우리... 정하나... 김건 선수한테 졌다고... 아... 졌습니다... 김건 선수에게... 올때마다 폐자 인터뷰에 어떻게... 폐자 인터뷰... 폐자 인터뷰에서 세번째네요... 그런거죠... 그... 김건 선수가 또 우리... 정마스터님의... 엘스프 승기 중... 아... 아... 그러나 저거는 1승이 아닙니다... 안받아... 안받아... 더 1승 의미가 없어요... 1311... 승나진 선수가 약간 승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승나진 선수... 10대 10에서 약간... 그 뒤로 좀... 드롭이 좀 먹히기 시작했어요... 아... 잘받았습니다... 여기서... 드롭... 아... 나이스... 오... 오... 신기의 꺾기... 어... 신기의 꺾기 기술... 유형 선수가 그냥... 아니 나진 누나가 아까... 기억자 게임 칠 때... 좀 몸이 풀려서... 풀리더라고... 나이스... 빨리... 아... 걸렸어요... 잡았어... 이렇게 플레이어 렛... 아... 아이신가요? 네... 플레이어 렛... 렛을 줬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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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야... 요건 박수 쳐줄 수 밖이 없네요... 와... 와... 아 잘 봤습니다 그때 운이 좋았어요 운도 조금 있었고 정상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었고 운하게 받을 수 있었던게 아이고 마지막까지 점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한 점 싸움 갑니다 몰라요 신나진 선수는 욕심을 내야죠 여기가 있으니까 에이 신나진 선수가 어렵게 15대3으로 어렵게 이기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에이 에이 거의 뭐 수니깐 대진이 꽤 나왔어요 짱나네요 권희하고 형님 이름은 없어요 이미 그 게임 전에 이미 탈락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1위 1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두 분이 누구였죠 누구 어디 우리 점에서는 규웅이 형하고 교철이가 오라고 확정이 됐어요 오늘 이제 정규현 선수가 1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박문수 선수가 오전에 게임 사이에 범잉 없이 바로바로 진행한 덕분에 게임이 되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하이 21세기 이은영 선수인가요? 아 아 네 맞습니다 21세기 이은영 선수하고 고향은 자랑 안 맞는거 같습니다 고향은 자랑 안 맞는거 같습니다 복사골에 정선숙 선수 복사골에 정선숙 선수 초록세기? 이은영 선수 네 맞습니다 아 노련하게 드롭세야 좋습니다 부력 12년에 정선숙 선수 부력 12년에 정선숙 선수 뭐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꼭 집어서 12년이라고 얘기해주고 어머니 드롭이에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저렇게 여유있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아 회자는 쓸쓸히 밥이나 먹어요 아이고 토이즈가 잘못 올라왔네 죄송합니다 밥이 넘나요? 잠마디 해도 됩니까? 밥이 넘어가냐? 넘어가지 여자친구랑 헤어져도 밥이 넘어가는데 이깟 뭐 스포시 뭐 애탈이 뭐 대주라고 지금 그 형님의 주제곡이 하나 생겼네요 밥만 잘 먹고 이은영 선수가 정선숙 선수의 스타일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을? 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아 이 형들은 뭐 꼭꼭씩 파악해가지고 3대1 네 이럴때는 상대를 파악하기보다는 이제 자기샷을 하는게 중요해요 아 이런 서비스 볼트 아 좋습니다 언포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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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이거는 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네 셰프 아 셰프 플레이어렛 아 와우 여자선수들은 사실 이런 무기가 하나씩 일쎄하네요 아 요런 무기 서비스가 수비의 양성들이 있으니까 방금 전에는 예 방금 전에는 폴스 지금 써면 다운데로 올리면서 그냥 리버스 그냥 쳐버려요 정선수 선수도 좋은 찬스 했는데 실수를 안해요. 자 정선수 선수도 이번 서비스 궁금하죠? 지난 두 번 구간스러웠거든요. 백핸드를 바꿨잖아요 서브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백핸드 서브를 두 번이 안 들어가니까. 나이트 박스에서 백핸드 쪽으로 서브를 놓는 거예요. 그것들이 구력이죠. 방금도 서브가 안좋았어요. 너무 옆벽에 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정선수 선수 통해서 갔던 서브가 아닌데? 아 길이 좋습니다. 가운데로 몰렸어요. 아 이거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레슨이 끌어냅니다. 아 정선수 선수 드롭이? 드롭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저게 드롭인데 하체가 받쳐줘야 저런 드롭이. 스페어스 드롭. 허리. 허리 약간 덮질 같은데? 거의 뭐 방금 드롭은 침나진 선수하고 거의 뭐. 거의 동일해요. 가운데로 골 몰리니까. 아 네. 포기했어요. 이현 선수가 뭐 이거는 뭐 알아도 못 받는다. 그리고 가운데로 너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가운데가 너무 비어있어가지고. 짧은. 문이 따라줬죠? 다운데로 몰려요 서브가. 서비스가 안좋아요 서비스가. 저 백헤드 서브가 안좋아요. 사용을 안하던 서브거든요. 다운데로 몰려요. 중고르기 한번 하고. 아우 드롭자 깔끔하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부상인가요? 받았는데 피하지 않고. 부상은 아닌가. 여자들의 문제가 저렇게 앞에 골을 받더라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체가 힘이 없으니까. 이현이 형 선수가 자꾸 오른발을. 발목 쪽에 안좋아서. 아까. 네 맞아요. 아까 처음부터 발목을 살짝 절었거든요. 전 경기죠. 이현이 형 선수가 오미영 선수하고 했을때부터. 약간 부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심하진 않지만. 가벼운. 아야 좋았는데. 시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다운됐네요. 점수 차이가 조금 벌어지니까. 정손손히 자기가 치고 싶은거 쳐요. 그렇게 졌습니다. 아. 무리하죠.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하하하하. 11대7. 아. 이게 시도는 참 좋았는데. 안 되네요. 빨리 끝내고 싶은거에요. 마음이 급해요. 발목도 안좋죠. 아. 1승 축하드립니다. 1승 아닙니다. 1승. 1승 축하 취소입니다. 네. 1승 취소입니다. 김건 선수를 이겨도 1승으로 치지 않습니다. 2승 sobs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 3승 축하. 1승으로 치지 않으십니까? 1승 끝났는데요? 네 끝났죠. 1승 축하하고. 칙 쓸 순 없습니다. 이대로. 이대로 해설할겁니다. 지금. 지금. 상대를 정말 구석구석으로. 계속 몰으면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포인트를 따내봤습니다. 안정적이에요. 아니. 선수 언니가 플레이가 너무 좋아요. 지금. 아시죠? 제가. 스포츠 시작한게. 18년. 아. 아 18년 엊그제 저랑 아 18년이 아니거든요 20년 넘었네요 아 엊그저께 저랑 나는 20년 맥주내기 했는데 제가 통쾌하게 이겼죠 맥주 맥주 참교육 호주 가기 전에 한번 얻어먹어야 되는데 제가 라켓을 처음 잡은게 1,997년이에요 1,997년 아 나 그때 대학 들어갔는데 너네 그때 대학 들어갔는데 나 98년 나보다 성계네 저보다 그럼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너 조상님이다 너 스콘이 거의 조상님이네 벌써 네 조상이죠 조상님인데 네 조상님을 이겼네요 내기에서 스콘이 시작한지 20년 만에 유학갔어요 하하하하 조상님 아이고 조상님하고 맥주내기에서 이겼네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크로스는 네 다신 안 칠거니까 아니죠 다신 안 칠거니까 대회에서 만날거에요 저도 마스터 갈겁니다 용하영 화이팅! 하하하하 자 이용허 선수대 송일환 선수 송일환 선수가 뭐 도일이 확정이죠? 송일환 송일환 선수가 조석류 선수와 다게임을 할거 같고 어 최병천 별 이변이 없는 최병천 선수와 조재걸 선수가 16강 할거 같습니다 자 송일환 선수가 얼마나 안정적인 경기를 보여줄지 반만 잘못 이홍호 선수는 세번째 경기니까 뭐 긴장이 좀 풀렸을거에요 자기 스타일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송일환 선수가 일생으로 리드 여전히 여유있는 얼굴 하하 우리 이란이 그냥 여유 뿜뿜이에요 여유 뿜뿜 아 근데 확실하게 느껴져요 네 아니 그 송일환 선수는 송일환 선수지만 이옹하 선수의 지금 발은 이옹하 선수의 지금 발은 이옹하 선수의 지금 발은 1회 전에 최병천 선수하고 뛰었다는 그 발이 아니에요 그쵸 완전히 긴장이 완전히 풀렸어요 네 긴장이 풀렸으니까 이 상태로 최병천 선수하고 쳤으면 볼은 여전히 몰리네요 근데 뭐 이기기는 힘들었어도 정말 좋은 게임을 했을 수 있을거다 보여요 이기 구력이 얼마 안되니까 이기기 위한 게임을 시청자분들도 느끼실거에요 이옹하 선수 지금 발이 너무 가벼워요 이옹하 선수 아 부드러워 이렇게 자신있게 플레이를 해야되요 움직임이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달라요 자 가운데 몰렸죠? 찬스볼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X돼요 드라이브가 벽에 안 맞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꾸 벽에 맞고 나와요 찬스가 왔을 때는 기다리지 말고 지체 없이 쳐야되죠 자 보스! 이거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받기 어려운 물이 아닌데 이런 걸 실수라네 그리고 송인환 선수가 보스트말고 칠 게 없었어요 아 크로스! 아 크로스 좋습니다 네 아 좋은 선수다 크로스 좋습니다 네 자 키 찬스 잡았어요? 그렇죠 역동작 와 멋있네요 이거 이영호 선수가 완전히 속았네요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아 리플레이 리플레이 온다 옳지 아 좋습니다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남자인 제가 봐도 멋있네요 아이고 크로스 좋아요 길이까지 좋고 마스터급에 올라오면 크로스 샷을 거의 4개 받아놔요 아 이게 계속 크로스를 속이면서 치니까 이영호 선수가 많이 속고 있어요 강향 자체로 속고 있어요 이게 또 1회전에 처병천 선수하고는 또 다른 속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 진짜 이영호 선수는 속고만 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사기꾼 두 명이 잘 맞나서 하하하하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아 정일아 선수 같은 샷은 두 번째 실수하네요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했어요 아아 아이고 정말 남자인 제가 봐도 멋있는데 여자 동호인 하하하하 아 뭐 설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아우 나이스 아 공이 짧았죠 크로스 짧았고 아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상대방은 크로스가 짧으면 네 치고 싶으면 치는 거예요 자 코앤드리 엘리 좀 저기 이영호 선수는 그냥 보스트를 한 번씩 섞어줬으면 좋겠어요 좀 단순한 느낌이 있는데 그냥 크로스 드라이브 이것만 하다보니까 제가 단순해서 뒤쪽에서 보스트 한 번씩 섞어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보스트 나왔어요? 저런 보스트 드라이브 치는 타이밍에서 잠깐 타이밍 늦춰타 치는 보스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홍예란 선수 코인드 드롭이 세 번 실수는 없네요 이영호 선수가 그 홍예란 선수의 크로스라든가 이거를 긴 크로스를 디펜스 하는 보스트만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오펜스 좀 어그레시브한 보스트도 섞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같은 경우에 좀 애매했거든요 아 나이스 어떻게 보면 보스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송예란 선수가 가서 기다리고 있을까 봐 좀 어떻게든 스테이트를 뽑으려고 했는데 이럴 때 그냥 아예 그냥 고격적인 보스트를 치는 게 그렇죠 세게 센 보스트 강력하게 어그레시브한 보스트를 치는 게 어느 순간에 메치볼입니다 집사대상 아 또 속이 있는 크로스 좋아요 랠리 가져 아 짧았어요 가운데로 몰렸죠 찬스 가볍게 툭 쳐서 코인셀 내고 되게 치지 않아요 멋집니다 되게 치지 않아요 15대4인가요? 네 15대3입니다 네 최병찬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동일한 선수 자 공용재 선수와 최병찬 선수의 싸움인데 고경찬 선수의 파워에 또 고경찬 선수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하 키 차이도 엄청나 화이팅 고경찬 선수의 개회가 고경찬 선수의 기회가 고경찬 선수에게 기회가 아직 있네요 고경찬 선수가 이기면 고경찬 선수가 이기면 최병찬 선수가 이기면 최병찬 선수가 이기면 최병찬 선수가 이기면 이기로 올라갑니다 와 저걸 많이 쳐보지 않아서 저게 속네요 네 혁장 선수하고 게임을 처음 쳐보신 분들은 저거를 항상 데뷔를 해야 됩니다. 저도 근데 정말 오랜만에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최병천 선수하고 게임을 한 번 했는데 정말 참 교육받고 왔어요. 참 교육? 바닥 청소 많이 하러 왔어요? 청소할 벼를도 없어요. 모든 동작이 역동작이에요. 나는 누구인가요? 자신을 되돌아보고 움직이기. 저거 저거 어떡해. 정신을 못차리게 만드네요. 버스트 준비하면 세게 때려치고 센 볼 준비하면 트리클러 치고 구경철 선수도 통일한 선수하고 같이 치고 하면서 어느 정도 페인팅 모션에 적응이 됐을 거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병천 선수 같은 스타일은 어디에도 아직 우리나라 동호인의 어디에도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직접 상대를 해보지 않고는 힘들어요. 약간 배드민턴에서 온.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타이밍을 빠르게 치는데 거기다 볼까지 빠르니까. 10몇 년 전에는 거의 배드민턴에 양대산맥이 있었는데 그분 성함도 기억도 안 나요. 그분은 잘 지내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누구? 나이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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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에도 그.. 배드민턴 치다가 50분쯤 누구 말하는거지? 항상 공선의 동호회 대회하고 나오면 우승하시고 됐다. 몰라. 짱구. 짱구 형님은 정구. 정구 했었잖아요. 짱구 형님은 정구 치셨기. 서울정기 쪽에 있었는데. 배드민턴 했던 친구가 안 보게. 아! 우선소감이 그랬어요. 아 나 알어. 재밌는데 배드민턴보다 너무 힘들어서 못 치겠다. 아 나 알어. 나이 좀 많으시잖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그 라켓샵도 잠깐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아시는 분? 아 여기 있네. 원치인님. 그래 원치인님. 맞아 맞아 맞아. 댓글에 바로 올라와요. 맞아 맞아. 치인이 형님 잘 지내시는지. 근데 지금 제가 막 스포아보드 올리랴 말야랴 그러니까 채팅창을 볼 수가 없어요. 골뱅이, 골뱅이 조상님. 골뱅이 조상님. 편파 해설. 뭐 편파 해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나이스. 원치인씨 맞습니다. 원치인씨 소식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모두 좀 해주세요.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봤는데 팔이 많이 쉬셨던데. 거의 뭐 조만간 이 그 코리아 스쿼시TV가 코리아 사랑은 사랑은 TV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와요. 원로들 다 나와요 올여도. 아 아쉽다. 백월, 백월 엣지에 맞았죠. 10대에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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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골로 하는 게임들은 라인에 맞으면 다 2인인데, 코시는 아웃이잖아요. 자비가 없어. 라인 맞으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그 테니스 중계를 보다보면 예술이에요. 그렇죠. 특히 그 선수들도 어필을 하잖아요. 네. 로저 페더러 선수 어필하는 거 보면. 칼이잖아요 칼. 어필하면 거의 다 맞아. 정말 무슨. 기임 한 장 차이로. 아주. 기임 한 장 차이로 시킨 거를. 네. 이것도 자기 눈앞에서 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상대편 후트로 넘어간 것까지도. 진짜 정확하게 잘 파악해요. 그거를 연습을 하나봐요. 그럼요 하겠죠. 한동안 스쿼시 선수들도 선 해놓고. 선 변하고 그 안쪽에 맞는 게임을 했다라고 하면. 로저 페더러 선수는 정말 엣지 끝에 맞추는 연습이 하나요. 포크아이 이거 신청하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최병창 선수 고경재 선수를 가지고. 그냥 너무 쉽게 게임을 풀어나가네요. 고경재 선수도 젊고. 쭉쭉 커야 되니까. 고경재 선수를 좀. 편파적으로 응원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 너무 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고경재 선수. 멋진 75년생이에요. 나이 안 많아요. 누나보다 동생이네요. 너무나 동생인건 알지. 동생인건 알아요. 네 이제. 아 스쿼시에서 호크아이 돌고 필요합니다. 아 우리는 호크아이 대신에 선수가 원하면 리뷰해줍니다. 아 맞다 맞다. 밥만 잘 먹더라. 밥만 잘 먹더라. 반찬 한나 남기면 다 먹어요. 또 어제 어머님이. 잔치 갔다 오시더니. 사츠리가 또 슬슬 나와요. 고향 다녀오면. 아 무슨 말씀이세요? 고향 다녀오면 사츠리가 슬슬 나와요. 서울에서 산지 제가 지금 몇 년. 서울 산지 20년이 넘는데.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죠. 아 매치볼입니다. 전라도 사츠리 몰라요. 매치볼. 아 최병찬 선수 또 멋있는 피니시를 할 거예요. 보스트냐 드라이브냐. 보스트를 보니까 게임 중에 안 치더라고? 게임 중에 보스트를 안 쳤어? 여유가 있어요. 보스트. 아 드라이브로만 쳐지네요. 드라이브 잘 치는 뚱뚱하네요. 아 보스 난립뚜. 아이소! 꼬련더 걸렸네요. 큰 키에서 그냥 내려 찍는. 덩크샷. 덩크샷가 나와요. 덩크샷가 공중에 뜨는 순간 무서워져. 거의 지금 이거는 채취 중에 덩크샷 타고. 별거 다른 게 없어요. 아 머리 보니까 변덕기인데. 하하하하 변덕기. 어이거 아아 빅맨. 빅맨치 게임 김광분. 노홍갑 빅맨치 게임. 자, 김광론 선수와 동원갑 선수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은 저기, 지시는 분은 건이랑 아니, 이기는 사람은 건이랑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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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이기는 사람은 김종택 선수와 16강전을 지는 사람은 지는 사람은 김종택 선수와 16강전을 이기는 사람은 오서원 선수와 16강전 오서진 선수 아, 오서진 선수가 올라갔나요? 오오 다음 경기가 있어요 자, 이 게임에서 이겨야 쪼금, 쪼금 더 쉬운 상대하고 맞습니다, 8강을 아, 케룸신 선수 피니쉬 아, 죽였네 16강 16강 올라와요? 조각 총 8개예요 아, 그럼 16강이네 A부터 G까지 8개 중에서 방식에서 신경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바로 8강 안 가고 16강 한번 거쳐서 가게 게임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정마스터님께는 의미 없는 건 아, 저는 뭐 아니, 겸손하게 아직 멀었다 나의 실력을 알고 차라리 5명씩 조를 짜주지 오늘 한 게임 좋아할텐데 나는, 아니까 나는 항상 겸손하게 아, 또 노원갑 선수가 분발하고 나온 것 같네요 상대창! 아, 이걸 받았습니다 아우 대단하네 나이스 또 봤습니다 아우 아우 브롬드롭 멋지더라 아우 역시 김광문 선수가 김광문을 요리하는 노원갑 네 김광문 선수가 약간 그 크로스 쪽에 신경을 썼어요 이 선수들 지금 아주 그냥 아이고 빅 하하하하 내가 이걸 이기지 못하면 빅 그걸 이기지 못하면 아니, 김종택과 붙어야 된다 김종택과 붙어야 된다 엄청난 마음 부담이 어? 노원갑 선수 또 자기가 정지 다 하네요 아하하하 이번 경기도 막 죽고 또 내고 죽고 내고 1대1인데 노멀한 플레이로 또 점수를 주지 않아요? 카운트 해보고 싶어요 멋있는 플레이예요 노원갑 선수가 과연 몇 점을 낼 것인가 현재 2점 냈습니다 자, 찬스 아아 노원갑 선수 3점째 노원갑 선수 3점째 그러나 스코어는 2점이 있게 하나 상대창 2개 박문영님께 하나 욕심이 너무 많다 쿠웅트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 aspect 나이스 4점째 4점째 고향 월드컵 8개죠 그렇죠 고향 월드컵 32강부터 했어요 아 아 너무 정직하게 나 이거 5점 혼자 내고 있어 5점을 혼자 내고 있어 욕심쟁이 조은갑 선수의 주제가 나오죠 욕심쟁이 리플레이 좋습니다 드랍자 치기 전에 딱 두 발로 버티는 자세가 너무 좋았어요 절대 점수를 상대가 낼 수 있게 하지 않아요 드디어 김영웅 선수 1점 김영웅 선수 1점 조은갑 선수 앞에서 정말 정수는 남아낼 수 있다 그 짐영웅으로 받았는데 기록이 깨졌네요 김영웅 선수가 저지했어요 백헨틱 랠리 백헨틱 랠리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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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켓을 라켓을 약간 기억자로 세워서 세워서 장작을 펴듯이 장작을 펴듯이 장작을 펴듯이 장작을 펴듯이 아깝네요 리플레이가 앞쪽 카메라에서 나올게 아니라 백헨틱 쪽에만 나오다보니까 예스레 김영웅 선수 2점 노웅갑 선수 5점 스포어는 4대3 아냐 앞쪽에서 잘라서 들어와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스트리트를 받아낸다는게 와우 정말 김범루 선수 대단하겠네 금방골도 바닥이 좀 밀려서 탁 나온거예요 바닥이 밀리지 않았으면 조금 떴알 근데 제가 엊그제 정호선수하고 게임하면서 이거는 그냥 직선으로 빼는 파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걸 직선으로 빼는게 나왔을텐데 고양이선 힘들어요 자 노원갑 선수 뛰게 만들어요 수비가 워낙 좋은 선수라 많이 뛰게 만들어야돼요 아우 공이 벽에 날씨가 못했는데 김광놈 선수가 잘 잡았죠 소리도 크게 질러줬어요 심판하기에 어필이 잘해야돼요 안줄까봐 크게 레플리스 노원갑 선수 잘 쳤고 김광놈 선수 잘 잡았고 볼 수도 없네요 아우 아 김광놈 선수가 저런 수비가 좋은데 노원갑 선수 앞에 있는 드롭샷에 반응을 못하시네요 지금 많이 뛰어다녔어요 지금 계속 많이 뛰어가지고 한 테이프 쉬는거에요? 아직 점수가 여유가 있으니까 잡았나요? 잡은거에요 플레이어렛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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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개 잘 붙였어요 별개 잘 붙였어요 장군 왕권이에요 장군 왕권이에요 장군 왕권 아우 아우 다운 아깝습니다 미스가 하나 났죠 쫓아가야되요 쫓아가야되요 너무 멀쩡 도대체 아우 아우 찬스 아아 아악 이것도 받았어 다 다 지지 한 번 끊어가죠 자기 페이스 찾아야 돼요 네 한번 끊어가고 있습니다 높아 할 거 없거든요 아우 잘 뽑았네요 랠리 크로스 짧았어요 공격! 아아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한 병만 돌아들어와서 잡았어요 스크롯 들 수도 있어서 너무 많아서 늦었어요 포인트 포인트 맞아서 맞아요 저희가 올리고 있었어요 포인트 저희가 올리고 있었어요 백헤드 길게 뽑았고 아.. 잘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아아아아 아아아아 저는 앞에서 짧은 공격에 드롭 드롭이 굉장히 좋은데요 포인트 쪽에서 포인트 쪽에서 드롭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지금 세 개째 포인트를 거기서 얻고 있는데요 나이스! 아아아아 다치면 안돼요 다치면 안돼요 예전같이 안초 몸이 유부남 유부남 이제 책임져야 될 사람이 한 명 더 생겼죠 예 안됩니다 다치면 어우 좋아 아아아아 잘 봤습니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이게 진짜 아쉽다 여기서 이런 실수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점수인데 여기서 이렇게 실수를 하려면 아 이거 16강에서 10대 6과 9대 7은 정말 하늘과 땅치다 아 아 아 이거 좋아요 아 아 어떻게 어 발을 밟은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리플레이 좀 볼까요? 리플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치고 안 밟았네 아니 아 노은갑 선수가 왼발이 접질렸네 왼발이요 왼발 왼발을 아 왼발을 줄까요? 아냐 노은갑 선수가 치고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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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을 디디면서 왼발이 살짝 네 밟은건 아니고 혼자 자세를 바꾸면서 왼발을 디디고 지질하는 과정에서 아 지질하고 있었는데 부딪혔네요 상체가 부딪혔네요 상체가 부딪혔네요 왼발이 흔들려가지고 아 이러면 많이 흔들리죠 네 부상이 그래도 심한 부상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다치면 안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따라갈 수 있는데 구기하면 안되는데 지금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16강 상대를 결정짓는 게임이기 때문에 16강 상대도 결정하지만 잘해서 8강에 올라가면 F2다 그렇쵸 8강에 올라가면 F2다 그러면 아 박경민 선수 그 다음에 박경민 선수 진경철 선수 승리하고 박경민 선수가 만나는데 박PD님 맘한장 넷을 줬네요 넷을 줬습니다 넷을 줬습니다 아 넷이라고? 원갑이랑 미영씨 만났는데 7월에 출산이래요 아 맞습니다 7월에 출산하죠 이제 넷은갑 선수 어느 정도 홈플러스죠? 서울인가요? 서울입니다 서울 홈플러스입니다 서울 홈플러스 서울 홈플러스 하나죠? 서울 홈플러스 서울 홈플러스가 하나인가요? 어느 나라 막말 대잔치 하하하하 서울 홈플러스 서울 홈플러스 도웅갑 선수가 도웅갑 선수가 게임을 약간 포기한것 같네요 예 도웅갑 선수 재정비해서 도웅갑 선수하고 편하게 게임하면 되죠 은색모임날 하하하하 결국은 다 이겨야 우승이네요 아 가봐다 가봐다 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다 이겨야 우승이네요 네 동웅갑 선수 조금 더 여기까지 뒤에서 화이팅 소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찬스! 자아~~ 좋았습니다. 사양도 조금 지금 굉장히 좋은데 좋아요. 윤광훈 선수 아직 게임이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풀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두려움이나 남았어요. 아~~ 맞고 튀었어요. 가운데로. 자아 다시 랠리를 이어가야죠. 빠른, 탑박사 빠른 차례. 자 매치 벌입니다. 14&A. ㅎㅎㅎㅎㅎ ㅋㅋ ㅎ ㅎ ㅎ ㅎ ㅎ ㅎ 자아 자아 해문의 차아 노안이 오셨어 막 던지는 해석 아니 홈플러스 그럼 나한테 무슨 자료를 주든가 어디 있는지 그래야 돼 뭐 제가 설명을 하죠 그럼 제가 홈플러스까지 조사를 해야 됩니까? 그래도 전 계열사 전 계열사라니요 모르는 저희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신세계 이마트 모르십니까 시끄럽고 노원갑자들 삼성 홈플러스 아닙니다 신세계 이마트죠 홈플러스 저에게 협찬 찬조가 들어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곧 있으면 채팅창에 조금 있으면 채팅창에 서울에 홈플러스 몇개 올라올거에요 찾지마세요 굳이 우리가 찾지 않아도 돼요 찾아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찾아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뭐 고향들의 개토레이 2박스를 찬조를 했다거나 이러면 잘 설명해줄 수 있죠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제 홈 땡땡땡 마트는 이마트 이마트는 받을건가요? 장현수 선수와 안중호 선수의 게임이 있겠습니다 이마트는 제가 상품권이 있죠 네 방금 또 챗동 다음 경기 안중호 선수 대 장현수 JHS F조 마지막 게임입니다 이거 F조 마지막 게임 2선수 선수 두 선수는 이제 뭐 순위결정전이네요 아 그런가요? F조 누가 올라갔죠 이미 결정됐습니다. 김광문 선수 이 선수들의 경기는 1승하고 가야되요. 나름의 순위결정자. 둘다 지금 2패죠? 조3이냐 조4이냐. 의미 없습니다. 에탈이죠. 둘다 에탈입니다. 금방 조금만 힘이 좀 세게 하겠으면 3패와 1승 2패는 다릅니다. 그래도 에탈입니다. 뭐래? 제가 생각했었는데 1키로와 1키로 90하고 90g하고 차이입니다. 이 스포츠를 고백 경제적으로 보면서 느끼는게 뭐냐면 2승 1패 2승 1패 2승 1패 이렇게 물려도 절대 3승 이후에 1승 2패 1승 2패 1승 2패 1승 2패는 잘 안나오죠. 네. 네. 아 지금 한 점을 굉장히 오래 레일을 끌어가지고 한 점을 냈습니다. 네. 이제 1대 0이네요. 지루합니다. 장현 선수도 창이지만 방어적인 기질이 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더 장현 선수가 공격을 하겠죠. 우리 1회전 탈락해도 기분 나쁘다. 니네 늦게 끝나봐라. 아 그런건가요? 그럼요. 경기를 지연시키려면 그것밖에 없어요. 아 무슨 그런 말을 또 아냐. 막말 대잔치구죠? 아무 말이냐. 현수한테 혼나겠다. 아 현수 내 친군데 혼낸다. 정말 랠리긴 해. 우리 JHS 파이팅. 항상 열심히 하죠. 우리 장현 선수. 멋있어요. 제 스코시 친구 중에 제일 멋있는 친구. 아 그러게. 랠리 너무 긴거 아니냐고. 랠리 너무 길다. 아. 나도 말할거에요. 39안에. 우리 장현 선수 나면은. 리시브 받는 사람이 포인트 받는걸로. 담대요. 어때. 그. 막말 대잔치. 아무 말 하는거죠 뭘. 아무 말 대잔치. 대신 뭐 있나요. 그렇죠. 입회하실 분명이 아닌데. 죽음의 조에서. 죽음의 조에서 뭐. 죽음의 조에서. 최선을 다했죠 뭐. 저 수발 없으셨어요. 아직도 스코시 대회는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중에 한번은. 돼지 눈이 폭발하겠죠. 이 두 선수는. 이제 죽음의 조에 한번 걸렸기 때문에. 다음 대회에서는. 죽음의 조에 안 걸릴겁니다. 하. 또 그렇지도 않죠. 뭐. 안그럴수도 있죠. 겁나 재수없으면. 아 이제 그. 막말 그만하고. 채팅을 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안주노 화이팅. 자. 자. 자자 잘생겼다를. 자자 잘생겼다를 지금. 아우. 점을 하나 잘못 걸 뻔했어요. 자자 잘생겼다. 하하하하. 이거 이런. 안주노 화이팅. 잘생겼다. 흐하핳. 제가 아까 막 던진, 막 던진 아무 말들이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셨습니다.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해설하시는 은조 부나 남자 두 분. 남자 두 분. 남자 두 분.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채팅장에 올려주시는 남자분인가요? 남자 한 분. 아, 용섭이는. 용섭아. 남자 한 분. 감사합니다. 용섭이 우리 여기서 투지 운동했던 후배. 애보고 오세요. 재우러 가시나? 네, 남자분, 남자분 알겠습니다. 애들은 잠잘 때가 제일 예뻐요. 애들은 재워야 하나요? 그냥 알아서는 자지는 않나요? 전 힘들고 지쳐서 피곤하면 알아서 잘게. 그러니까. 그래, 안녕, 용섭아. 안녕. 지금 빅코트에서는. 지금 빅코트에서는. 2번 코트에서 지금. 이제. B조. C조. C조. 게임하고 있어요. 남자 C조. 네, 네. 두 분 다 고향식 사람이구요. 아. 저분은. 복장을. 축구선수에요. 축구선수처럼 하고 왔네. 네. 아까 하시던 얘기에 붙으면 긴팔 안되고. 네. 긴팔 안되죠. 긴팔 안되고. 지금 저기. 저기. 스타킹 신었잖아요. 타이즈. 타이즈 안됩니다. 타이즈. 밑에서 올라오는 스타킹은 되는데. 아. 무릎이 나와야돼요. 무릎이 완전하게 나오는. 분리가 되는. 옷이라야됩니다. 이렇게. 밑에서 무릎까지 올라오는건 못하는데. 그렇죠. 무릎. 떨어져있어야돼요. 무조건 떨어져있어야돼요. 안에 있는 테크스위프인건 안됩니다. 무릎하고 허벅지하고 무조건. 분리가 되어있어야 돼요. 분리가 되어있는걸 같이 입어도 괜찮아요. 그 대신 보여야돼요. 무릎이. 그렇구나. 저분은 그러고보니까. 그러면. 다. 다 안되고. 그렇죠. 이름 없죠. 이름 없죠. 긴팔에. 타이즈에. 뭐. 아. 패션 좋네요. 나중에. 나중에 잘못된 예시에요. 네네네. 아. 노은갑 선수 부상소식. 네. 부상소식. 왼쪽. 왼쪽 발목이. 젊지는게 아니고. 명치를 맞아가지고. 왼쪽 발까지. 찌릿함이 내려왔다고. 명치를 맞았어요. 명치를 맞았어요. 순간 놀랬다고 합니다. 조그만 단단히. 그, 회복해서. 16번 반했으면 좋겠어요. 길게 돌아 나오면. 백핸드 쫙 멜리. 다 2패 한 뿌리를.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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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힍을게임. 공 터지는걸로. 예. 김진호님. 2패. 2패 한, 2패 한, 2패 한, 3패입니다3패. 3패. 김진호님도 해설자의 기실이 있어요. 맞아요. 진호 한 번 와서 한번 해야 되는데. 오늘 준호님 뭐하나 받을 것 같은데 우리 상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나신 분들에게 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스코시코리아TV에서 만든 티가 있는데 말하면 안되지 아직 말하면 안되는가요? 아니 아니 그 얘기는 안했어요 티가 있다고만 했잖아요 티가 있습니다 우리 이 티 아니에요 이거 말고 반팔 티가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께요 아직 입지는 않았는데 그걸 준다는 얘기는 안했어요 누나가 저렇게 하니까 맛이 그걸 주는 것 같은데 딱 그렇지 않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거야? 눈은 가렸지만 아웅은 안했어요 아 진짜 이거 그 옛날 깨그지 아 잎에 한 뿌리를 봉 터뜨리기 어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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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방패 빠른 방패 역시 빠릅니다 빠른 방패면 빠방인가요? 빠방 빠방 아 막말하네요 막말 근데 이제 두 선수가 지금 템포로 너무 계속 일정한 템포로 공격을 하고 받고 있는데 조금 한번 늦췄다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높이 띄워줘서 살짝 장현수 선수가 템포를 가.. 템포를 조정하는 것 같은데 장현수 선수가 다 다형성이 필요한데 그렇죠 네 누가 실수하냐 해 나는 열심히 받을.. 둘 다 열심히 받으면 깡 끝나죠 모순입니다 모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요게임에서 시간 다 잡아먹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한 게임당 8분 8분 계산하고 있거든요 이 포트 경기는 끝나고 지금 다음 경기 끊고 갔어요 네 아니 이런 경기는 이렇게 하면 10분 동안 누가 점수 많이 내느냐 하하하 10분 쓰고 나오는 거죠 어 시간제한 경기 시간제한 경기 우리 8분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10분 지났어요 네 현수에게 미안하지만 현수야 난 네 친구지 웃자고 하는 말이야 때리지마 그렇죠 그래서 경기 내용을 보면 안주로 선수보다는 장현수 선수가 공격 비중이 훨씬 높아요 한번 듣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얘기를 그나마 장현수 선수가 공격적이고 네 공격 비중이겠죠 아 지금 안주로 선수가 공격을 안하면 게임이 끝나고 안주로 선수는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급한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장현수 선수가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서비스도 공격으로 바뀌었어요 아 아 좋습니다 네 부드럽게 장현수 선수 예 장현수 선수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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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챙겨 가는 것 같네요 아직도 몰라요 아직 10점도 안 넘어서 장현수 선수가 체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10점 넘으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민기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오고 있습니다 양현수 점수 남은 것만큼 하죠 뭐 10대 10이면 그 15점 난 때까지 왠지 가위바위보 하면 가위바위보도 랠리가 엄청 길거 같애요 가위바위보 랠리 서로 같은거 내는거 왠지 가위바위보 랠리도 길거 같은 가위바위보 랠리 자아 갑입니다 안쓰로 선수는 좀 소리에 좀 네 소리로 소리가 다운이 아니었을까 하는 어필 한번 하셨어요 위에 팀을 맞게 되면 팀이 이제 나무 간단나무로 되어 있어서 튀어나온 속도가 더 다르거든요 점수가 점수로 올게 10대 6 네 10대 6입니다 디문조 해설위원님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저희가 점수를 카운트 디문조 선수가 아유 아유 살렸습니다 첫번째는 페이크였죠 하하하하 라켓 한번 돌린거죠 글쎄요 라켓 돌린거 같은데 뒤에서 라켓을 돌렸잖아요 한번 돌리고 하신거 아닌가요 글쎄요 글쎄요 장현수 선수의 기술이죠 아예 알겠습니다 아우 좋았습니다 공터치 아주 좋아 부드러웠어요 JHS JHS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JHS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백핸드톱 랠리 아아 아아 됐고 짧으니까 아아 실수 안주노 선수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번째 하고 있는거죠? 지금 몇번째 지금 몇번째 경기를 하고 있는거죠? 몇번째? 15분 된거 같애 아웃 네 아웃 저라도 개입해서 빨리 점수를 내야되겠어요 아웃 아니었음 심판이 골 안했는데 큰일날뻔 했습니다 빨리 빨리 끝내야돼 아아 아아 그렇죠 보스트 그렇죠 한번더 길이가 중요해요 힘과 드롭 아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날카로우스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나 갔다왔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거에요? 점수도 올렸어요? 네 아아 안올리신 줄 알았죠? 네 점수도 안나고 있어 나 한참 갔다왔는데 아아 좋습니다 클릭 몇번 다녀오셨어요 한참 다녀오셨는데 클릭을 몇번 못했어요 아아 네 사실 스트로크가 아니었는지 스트로크가 아니었는지 네 스트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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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럭키 샷 아 받아냈다 아 이거 다 받아요 스트로크 스트로크 아아 멋있다 안준현 선수 앞에서 보습 공격이 정말 진짜 얼마만에 나온 공격이 장현 선수 스트로크 스트로크 3개 나와요. 다 따라왔어요. 11 대 12. 이거 15 대 14 그림이거든요. 15 대 14 그림이네요. 딱 나오네 딱 나와. 감이 예상합니다. 이거 타이가 있었으면 더 길어졌을거에요. 타이였으면. 이번 겉에서는 지도자 게임 시작했거든요. 세번째 경기 들어가죠. 우리도 이거 끝나면 지도자 게임 세번째. 13 대 11. 네. 하이브레이크 있었으면. 20점 떼갔어요. 하이브레이크 있었으면. 20점 떼갔습니다. 백핸드 랠리. 그래서 랠리 살려서. 딱히 공격할게 없어요. 공이 너무 잘 붙어있는데. 아니 근데 둘은. 삑타님도 안나와. 다시 랠리. 경기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경기에요. 픽살 뽀럭도 없고 뭐. 아 공격? 아아 좋습니다. 앞에서. 12 대 11. 14 대 11. 3점차 게임볼 상황. 과연 15 대 14 가냐. 감이 예상했는데. 예상. 예상이 적중하지 않네요. 항상 예상은 예상의 승이에요. 아 잘 맞는데. 방금 픽살이가 하나 났죠? 지금 픽살이 해서 끝내줬어야 됐네요. 아 그래. 끝내줬어야 됐네. 아아. 수비 좋아요. 아아아아. 크로스발리. 예상자로 가죠. 예상자로 가요. 구정? 구정. 지금 양현석이라고. 저희 센터에서 같이 운동하는 친구인데. 군대 휴가 나왔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냥. 아 저도 그런지 알았어요. 그래서 철참하게 3패하고 가는 뒷모습.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또 군대에 얘기하는거야? 휴가를 나왔었고. 그때 성남 칸천에서 경기도 대회에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거의 전국 대회니까. 여자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군대에 휴가 나와서 스쿼시 대회에 나간 얘기를 하는거죠. 아 경기 15 대 12로. 아 몇시 끝났습니다. 15 대 14는 안 나왔네요. 아 당연하죠. 오이. 수고했어. 수고했어. 최장 시간 상. 뭐 골프로 치면 롱기스트상 이러고 있어쓰으면 아 옆에 지도자 게임하고 있는데 현진옥쌤 현진옥쌤이 또 특유의 현진옥쌤 폼으로 현진옥쌤을 직모습하고 옆모습을 살짝보면 정태선수 네 닮았어요 네 닮았어요 네 얼굴이 다음 경기는 다음 경기는 파주의 박영진 선수하고 그 다음에 21세기 2021세기에 김성미 선수 네 바로 진행하죠 파주의 김영미 김영미 선수는 2승 현재 2승을 거두고 있고 그 다음에 김성미 선수는 1승 2패 1승 1패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경기 남자분 16선 경기가 다 결정이 됐겠죠 남자분은 지금 뭐 제 예상대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나오는 경기인데 특별히 이상하고 말툭이 없습니다 예예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스트로크 스트로크2 박영희 아까 우리가 중계할 때 이름을 잘못 말했던 김성미 선수예요 아까 그 선수가 김성미가 아니라 다른 김미라 선수인데 네 김미라 이미라 해외에서 김성미 선수 우리의 이름을 잘못 말했는데 그게 전라도 대회는 여자 선수가 없어서 여자 마스터가 남자 챌린지로 나갔다는 아 뭐 그것도 상관없죠 저희 예전에 저희 수원 대회도 그렇게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여자 네 한 방편이죠 여자 선수 출신이었는데 여자 선수 그 마스터가 없어가지고 남자 그 퓨처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도 예전에 예전에 몇 번 통합게임도 했었어요 아 영미 아 영미 아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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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미 2018년 최고의 이름 영미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보니까 컬링 국가대표 광고 찍었더라구요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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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기 광고 찍었더니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엘사 아 실수 성민 선수 실수 박영민 선수가 좌측에서 써놓은 건데 박영민 선수요? 아 퍼스트 서비스를 좌측에서 써놓은다고? 아 퍼스트 서비를 그렇게 자신이 있나 보죠 그쪽에 뭐 자신감이 있구나 영미니까 아 다운 아 다운 박영민 선수가 되게 드라이브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조금 너무 서둘러요 항상 예전부터 하는 거 보면 너무 서둘러서 서비스 아웃 막 몇 개씩 나오고 다운되고 아 아 오샤아 6.4 아 그러면 멘탈은 하루 안치면 고쳐지지 않나봐요 아는 분은? 아시는 분?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정말 잘 치시는데 계속 게임 안나갔어요 떨리는게 싫다고 하더라구요 떨림이 싫어서 못나가는 사람이에요 몇번 나갔는데 가기는 도저히 못나가겠다고 우리 고양시에 많아요 그런 분들 여자분들 고양시에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카메라 코트까지 만났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어요 아 아 아 노래 노래..노래상황인거 같은데 네 심판의 판단 예스레 예스레 어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이미환이 게임 아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게 이미환이 게임이 다른 코트로 배정이 되가지고 다른 3코트에 배정된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올라갈거니까 올라가면 여기서 중계할겁니다 8강 이상은 여기서 중계할겁니다 줄이 끊어졌네요 네 줄이 끊어졌어요 아 이 경기는 줄이 끊어져서 포인트가 날거야 이 경기는 앞에 경기보다 지금 사실 속도가 엄청 빨라요 세 배 빠릅니다 세 배 아까 잡아먹은 시간 여기서 근데 또 줄이 끊어졌어요 지금 현재 줄이 끊어져서 아 여기 원래 이 코트에 지도자 게임이 있었는데 지도.. 지도자 게임이 지금 다 2번 코트로 다 가버렸네요 답 하나 했으면 여기서 중계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채팅방이 채팅방이 훈훈하네요 아 훈훈하네요 썸? 썸 탓이나 안됩니다 썸 타면 안됩니다 김진호씨 김진호씨는 유부남입니다 선파할 수 없습니다 유은영하고 김진호씨하고 밀어주는거야? 하하하하 네 자 돌아온 영미 네 영미가 선비를 치고 영미가 선비를 때렸어요 네 때렸어요 코트에서 난투극이 벌어지는건가요 죄송합니다 또다시 네 막말했습니다 또다시 아무 말 되다 네 역시 훈훈합니다 자 웃으면서 자 넘어가시고 다운 서버가 좋아 영미 찬스 영미.. 아아 다운 아우 아우 콜트 서비스 콜트 보스토 아아 보스토 역시 21석이라면서도 보스토 하나는 정말 칼같이 잘 치렀 네 뒤에서 구시 안 나왔습니다 유은영님은 싱글신가요? 어? 유은영님은 싱글신가요? 그럼요 싱글이지 유은영 저는 모르니까 유은영을 왜 몰라 유은영 알잖아 유은영이 몰라? 유은영이 몰라? 유은영이 몰라? 아 진짜 아무 말하는거야 막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우리 스쿼시 여자의 최고 유은영을 모른단 말이야? 아아 원정금씨나 뭐 이런 분들 알아요 하루.. 하도.. 정마스터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유은영이 요즘 탑이야 스쿼시 탑 정마스터님께 제가 뭐.. 선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 네 편해야지 지금 현재 스쿼시 탑 유은영이에요 유은영 화이팅 임효완님은 아 미야누나 아 좋죠 자 영미 영미 화이팅 야 이 편법 이름 때문에 한파 해설이 될 수 밖에 없네 그러네요 영미 아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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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아 영미 삑사리 자 따라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영미 삑사리 왜요 심판도 영미나요? 심판 얼굴이 왜 빨개졌을까요? 아 속상해 속상해 골뱅이 닷컴 골뱅이 닷컴 골뱅이 닷컴 골뱅이 닷컴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골뱅이 스톡 마켓 끝에 마켓 끝에 걸리면서 서 승eron 아 스트록 와 스트로크 스트로크 ог미 이게 스트록 와 스트록 헤드리는 성민 점수를 저렇게 진짜 허무하게 주면 안 되는데 네 그쵸? 일단 메시리. 나이스 나이스. 영미 팀이 좋아요. 영미 공격! 그렇죠. 자 리싱 좋았고. 아! 잡은 척 하면서 치는데. 아! 잡았으면 잡으면 잡은 척 하면서 왜 치나요. 아 아쉽네. 영미. 안 해도 되는 플레이를 해버렸어요. 영미. 메치볼이 되어버렸어요. 잘하고. 끝낼 찬스. 네. 잡히셨나오면서. 끝났습니다. 스트롱 하나 못 잡은 게 이렇게 큰 결과를 나왔습니다. 아쉽네요. 아 방금 임의원님 지나가셨어요. 임의원님. 보고 싶다는 임의원님 방금 지나가셨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자. 자. 영미. 영미가 좋죠. 자. 박성희 선수와 김현철 선수. 딴마음. 딴마음 스쿼시라는 애가 있네요. 아 그게 아니라. 예전에 한마음 스쿼시가 있었는데. 그 한마음 스쿼시를. 한마음 스쿼시 파벌 싸움이 있었나봐요. 아니 파벌 싸움은 아니고. 그냥 재밌게. 우리는 한마음이 아니라 딴마음이다. 아 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한마음이 두 개로 쪼개진 거 아닙니까. 아 쪼개진 건 아니고. 자. 박성희 선수 서비스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챌린지하고 마스터급 경기라. 조금. 차이는 날 건데. 롱게임 하는 기분이에요. 아 그래도 지금. 김현선 선수가 어느 만큼 자기기량을 낼 수 있는지. 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어 박성희 선수 왼쪽 다리에 보니까. 뭐. 얼마 전에 공 맞았나봐요. 멍이 그냥 시퍼렇게 들어. 박성희 선수 왼쪽 다리가 공 맞았나봐요. 남자 소중 맞은 거거든요. 조성공은. 엄청 열심히 합니다. 안 보이는데. 종아리? 응. 근데 보통 공을 세게 맞으면. 동그란 멍이 되거든요. 동그란 멍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멍이 밑으로 빠지면서. 점점 퍼지죠. 점점 퍼지면서 밑으로 흘러내리는데. 흘러내리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엄청 아팠겠는데요. 그정도. 자. 귀여운 비명. 네. 박성희 선수는 큰 힘 안 드리고. 그냥 길게 길게만 쳐주고 있어요. 크로스 길게. 지금. 아. 실력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박성희 선수는 무리하지 않고. 그냥 본인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박성희 선수 2승. 김현철 선수 2패. 이런 거 같아요. 네. 마지막 경기는. 그냥 뭐. 천천히 그냥. 여자부는 8강인가요? 여자부는 8강입니다. 이거. 8강 된 전에. 가벼운 컨디션 점검 중으로 하는 느낌. 아. 여자부가. 지금. 잠깐만요. 여자부는. A조 B조 2개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바로 4강입니다. 여섯 명인데. 조상 2명씩인가요? 4명. 그렇죠. 여자 청년부 AB조. 남자. 여자 장년부 AB조. 네. 맞아요. 4강입니다. 바로. 그럼요. 여기서 잘해야죠.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어. 게임을 잘해야죠. 안녕하세요. 이미. 정해진 거야? 한 번. 쓰느라 볼라고. 그냥. 받고. 안 해 오지니까. 분수 올라갔나? 이제. 술 청하고. 아까. 차 자고 있더니. ㅎㅎ.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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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김한솔 선수도 지금 굴욕에 비해서는 빨리 올라온 편이에요 여자분들은 사실 새내기에서 일반부 올라오기가 되게 어려운데 지금 빨리 올라온 편이죠 뭐 결론은 이제 정마스터님 눈에 들어야 리모를 인정받는거에요 뭐 무슨 말도 안되는 말소 한도는 개소리 아무말되지 않지 아무말되지 아무말되지 않습니다 최병찬 선수보다 많이 높죠 제가 요즘 요런 멘트는 좀 위험해요 눈 낮은걸로 따지면 저기 멀리 울산에 박성환이라고 있는데 눈이 굉장히 낮아요 성환아 이거 보고있다면 미안하다 아 실수 서비스 실수 비시빙 실수가 나오네요 그래도 김한솔도 잘 도착하고 있어요 아이고 왜 턴을 안했죠 이거 턴해야 잡을 수 있는건데 아 노랫이죠 턴을 안했잖아요 턴을 해야 잡을 수 있는데 뭐를? 턴을 안했어요 잡으려고 하려면 턴을 했어야 되는데 돈을 칠 수 있는 방향으로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몸이 돌지 않고 그냥 라켓만 들었어요 아 그런가 그랬나? 방금도 또 어필을 했는데 노래처럼 안했어요 아 프로스밖에 없어요? 아 보스트밖에 없어요 요거 좀 생각이 나네요 아 아 뒤에 응원해서 자세 낮춰 하니까 아 바로 그냥 피드백이 좋네요 리시비 좋고 우이샤 리시비 좋고 아 아 실수 메치볼 메치볼 10 대 6 다 따라왔는데 14 대 6 네 아 아 아 자 리 좋지 좋았죠? 대신 16강 대진풀가 왔어요 왔어요 1경기 2대강 홍은기 2경기 김종택 노원가 자 김한솔 선수는 끝까지 어 김현솔 선수는 끝까지 어 김현솔 선수는 끝까지 결국 자기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딴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아하 나이스 좋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받겠다라는 인력으로 어 시작 네 네 이게 마지막 게임이니까 좀 열심히 해서 네 끝까지 좋은 경기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과재근님 되죠 홍이 누나 화이팅 나이스 진짜 박종인 선수는 네 그 김현우 선수도 올려줬지만 진짜 김긴 기네 네 좋습니다 네 너무 길어요 예전에는 길고 몸이 느렸었는데 요즘 연습을 많이 하고 뭐 이러니까 몸도 많이 빨라지고 네 15 대구로 박종인 선수가 김현우 선수를 이기고 3승을 챙기네요 현재 박형민 한기영 박강민 한기영 기권했나 보네요. 부상으로 등기를 기권했네요. 아까 대질뼈 보니까 부상으로 등기를 기권하신 분들이 옆으로 계세요. 안다깝습니다. 안다치는 게 최고죠. 기회는 또 오니까요. 한기영 선수가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기영 선수가 2대0. 리드. 원투. 곽형민 서브. 한기영 메스. 둘 다 이제 70개띠끼리 게임입니다. 아 70개띠. 코러스랑 득신이랑 똑같은거죠? 내가 다른 점은 득신이랑? 우리 곽형민 선수 힘 좀 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기서 한게 어디야. 아까는 하다가 너무 체력이 확 떨어지는데. 승패가 똑같으면 다른 점수가 똑같아요. 아 다르구나. 아 아까 가봐. 가봐 볼려나. 아까 이번 게임하다가 다리 절었잖아. 김성민 선수. 이은영 선수 기권했대요. 다 했어요 벌써. 이은영 선수.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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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2.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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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으로 묻는 샷 좋습니다. 득점만 감안하자는 얘기는 좋아. 다른 사람들은 웃어요 좋은가요? 바운드에 서서 빅샷! 나이스! 바운드에 서서 득실로 가면 낮은 눈으로 하면 13점이 이게 이제 최고의 매력식이고 이로 심수하면 안 되는데 내가 딴 점수로 할 수가 있어 딴 점수로만 하면 내가 얼마큼 점수를 많이 따고 졌냐 그것만 중요한 거고 득실을 다 따주면 내가 이길 때도 얼마나 조금 지고 졌냐 근데 이제 그게 차이점은 내가 이길 때 뭐 편하게 이기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편한 상자하고 칠 때는 점수를 좀 여유있게 주면서 치잖아요 네, 신호님 로고 진심 고퀄리티라고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박성원님하고 서동삼 회장님하고 며칠 밤을 아마 세셨을 거에요 곱발 곱발 아 아 박성민 선수가 리디를 하나요? 네네네 한기영 선수가 여기에 지면은 올라가나요? 위에?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지면 누구? 아니 한기영 선수가 여기서 지면 못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도 두 선수 다 탈락인 것 같아요 지금 마음도 꽂히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음도 꽂히고 있네요 아, 장년부인데요? 네, 장년부에요 장년부 기영이형 2승에 지금 장년부 쪽은 이거 안 보고 있어서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장년부 한 봐봐 장년부 나두 누나가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는 아니 모르는거죠 114명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는거죠 둘이 아주 변칙적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숙 누나가 미앙 누나를 이기는데 미앙이 누나가 13, 12점만 네 정년부 씨가 이기면은 1승 2패가 되니까 나두는 무조건 아, 무조건 나두는구나 이거 반대로 되면은 아, 무조건 나두는 아, 무조건 나두는 아, 무조건 나두는 뒤로 빼주고 어, 좋은 삭 같은 경우에 맞죠? 그 시장님들 아, 이게 아, 우리 지금 옆에서는 8강에 누가 올라올건가 지금 이거 얘기하느라고 게임 중계에 신경을 하나도 안쓰면 나이스 오여로 박형민 선수가 지금 한경 선수를 앞뒤로 돌리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뒤로 빼주고 아, 한번 드러블를 났으면 좋았을텐데 아, 속았습니다 아, 속았습니다 아, 속았습니다 성숙 누나 나중인하고 중계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 봐야돼 대진표의 정신이 다 돼 마지막 경기를 봐야되네요 네 현재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속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속입니다 네 박형민 선수의 저 그룹차 네 되게 부드러워요 원래 좋아요 근데 아까 오전에는 너무 긴장했는지 하나도 안나오더니 왕팔하게 잘하고 있었는데 이거 두 선수 다 여기서 이기면은 그래도 8강에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8강에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2승 1패가 되는 거면 아니, 4강 아니라 다음 8강이에요 4강 네 한기영 선수도 2승 1패가 되고 어제 이제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남아있는데 그 경기에서 정경식 선수가 이기게 되면 정경식 선수도 2승 1패 세 분이 모두 2승 1패가 돼서 이제 득실을 따지는데 따로 따져봐야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아, 좋습니다 그래서 박형민 선수는 일단 이 경기를 이기는게 이기는 오는 게 좋죠 이기어야지 8강도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고 이겨야 뭐 이제 8강은 올라갈 수 있을 다 쫓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또 또 야, 연속, 연속 똑같은 거에 당하네요 반경은 저거는 진짜 좀 기다리고 있어도 받기 어려운 건데 아예 기다리기조차도 힘들어요 저게 워낙에 랠리 아, 랠리 아아 자, 박형민 선수도 낮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친 거 같네요 지금 10점 넘으면 힘들어요 이제 나이들이 다 많아서 10점 넘어 이렇게 15점 게임하는 거 자체가 무리해요 그런가요? 네 그럼 저도 10점 갈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저 형, 저 형이 를 이길 수 있는 건가? 강요물을 나갈 수 있습니다 어, 그렇죠 근데 10점까지 못 버틸걸? 아, 그러니까 내가 10점을 안 했어 네 10점까지 버틸 수가 없어 아까 기웅이 형하고 치는데 기웅이 형이 아주 봐져서 7점 냈네 하하하하 기웅이 형이 13점이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그냥 퉁퉁 쳐주셨어요 지금 작년부 게임 같은 경우는 확실히 10점 넘어가면 선수들 플레이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좀 이런 형님들 힘내세요 안했으면 좋겠어요 네, 형님들 힘내세요 아아 무리한 공격력으로 대심이 지금 마지막 한 점이라서 얼마 안 넣어본 것 같은데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네요 앵글리 셨는데 딱 안 좋습니다 자, 랠리 그렇지 우리 친구 들어 아, 랠리 살려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또 기다리고 있었어? 갑니다 아, 그렇죠 또 또 또 또 또 또 아아 또 드리클레 나갑니다 완벽하게 완벽하게 저 드리클을 정말 잡을 수가 없어요 아, 이은영 선수 10호 옷 갈아입고 왔네요 아, 이은영 선수 네, 이렇듯 그... 남자 장년부 비조에 아... 8강 시기 출자가 확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경기 상관없이 일단 한기영 선수가 3승으로 올라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에서 정경기 선수가 지든 이기든 조 2위로 올라가게 되겠네요 승자승에 의해서 박형민 선수와 1승 2패가 동률이 되더라도 정경기 선수가 박형민 선수로 이겼어요 그래서 바로 2위로 2위로 올라가는걸 아, 이제 같은 센터에서 운동하고 있는 정경식 선수하고 정경식 선수의 게임입니다 둘은 너무 잘하니까 재미있게 아마 운영할 것 같아요 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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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일단 서비스 펄트로 시작하네요 받은게 있으면 또 주는게 있어야 되는데 선수 마이너스로 하는데 운영이 누나가 직권자작 도움이 다 뺐어요 아 다 뺀다? 2경기 가 지금 아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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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형 정경식 선수가 앞서가서 초반 리드를 하고 있으면 공부해? 머리 숙이고? 공부 좀 그만해 어? 정한아 공부 좀 그만해 두 분은 공부하시고 유어짐 센터의 빅게임이랍니다. 라이벌끼리의 게임입니다. 신촌의 르메이에르에 있는 센터에요. 유어짐이라고. 신촌의 르메이에르에는 정말 오랜만에 돌아보는 일입니다. 경기결승 부시아. 이기면 상관이 없는데 젖을 경우에. 지금 두 분이 운동하고 있는 유어짐이 천장이 굉장히 낮고 좁은 코트에서, 좀 작은 코트에서 해가지고 이 선수들이 로브를 한지를 합니다. 로브를 할 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코트에서 하는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빨라요. 작은 코트에서 하다보니까 빠릅니다. 비코트에서 하다보니까 빨라요. 그치. 갑자기 비코트의 전설. 이영 페르마타 누나가 생각하네요. 비코트의 전설. 요즘은 전기코트에서 열심히 잘 해가지고. 비코트에서 열심히 잘 해가지고. 이거 약간 좀 그랬는데 치고 나서 품이 안 되는거죠. 아, 같은 데는 달아. 방금 치고 품이 안 겠어요. 품이 안 겠어요. 저도 이게 품이 안 겠어요. 아까 내가 했는데. 끝으로 땡기세요. 끝으로. 끝으로 했네. 지금 실수가 안 맞아. 채팅. 채팅방을 보려고 그러는데. 저도 손 먹기다보니까. 아유. 커서 좋다. 커서 좋네요 진짜. 한작권 커서 좋네요. 누구를 했었느냐 이거. 네. 아, 정규철 선수 어느새 역전이 됐네요. 둘이 라이벌끼리의 대결이니만큼 아주 지금 피튀기고 있어요. 신청 유효주의 라이벌 관계인가요? 네네네. 좋습니다. 역동장에 걸렸어도 과다들은. 아, 재미있는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규철 선수는 지금 8강 진출이 달리는 문제고. 아뇨. 정규철 선수는 지금 8강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습니까? 네. 확정됐습니다. 아, 아니. 아니죠. 아니네요. 아니죠. 여기서 지게 되면은. 한기영 선수가 3승이면. 정규철 선수가 1패가 있거든요. 아, 승자승이네요. 승자승. 그러면 다 물리거든요. 세 분이 다 물려요.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정규철 선수가. 정규철 선수가 물리니까? 네. 물립니다. 어떻게. 왜냐면은. 정규철 선수가 박형민 선수를 이겼는데. 박형민 선수가 정규철 선수를 이겼어요. 정규철 선수가 정규철 선수를 이기면. 세명이 무거워. 그렇죠. 정규철 선수가 이기면. 네. 이기면. 근데. 정규철 선수가 이기게 되면 뭐. 그 다음에 3승과. 1승 1패. 승관은. 마이크로 다 들어가야죠. 이거. 이거 얘기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요 조가. 8강 진출자 2명이 확정이 안되어있어요. 이것도 React. 숨 막히는 1점이네요. 그러니깐. 정규철 선수가 이기면. 정규철 선수가 이기면. 정규철 선수가 이기면. 한계영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3사랑. 따져봐요. 1승 2패. 1승 2패. 州. 이제부터 이제. 경우의수가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경기 결과를 보고. 경우의 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게 마음이 편하겠습니라. 변경시킨도. 다시 역전했어요. 드롭. 아 드롭 실수를 하네요. 시도는 부십니다. 상대가 크로스 치고 나면. 좋은 시도에요. 좋은 시도. 드롭이에요. 빠른 타이밍에 드롭. 다운되더라도 좋은 시도를. 크로스. 자. 길게 한번 뺏죠? 너무 좋구요. 아 크로스.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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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찬스. 찬스 때는 과감히. 둘이 지금 상대방을 너무 잘하니까. 랠리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아. 공격 쓰는 수가. 한 점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공격이었는데. 아웃이 됐고. 오 좋았습니다. 날랐지만. 날랐지만. 날랐지만 스트록. 스트록에 잡히고 마는. 아이고. 정경식 센터. 줄을 잘못 올려놔. 16강부터는 뭐. 3세트 경계인가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다 15점 단세트. 결승까지. 15점 단세트 경계라고. 아. 큰 실수였네요. 실수네 실수. 결과가 그쯤 나왔습니다. 아. 공도 끝났어 이제. 정경식 선수. 정경식 선수가 굉장히 유리해요. 그렇죠. 유리하죠. 정경식 선수가 지금. 17이 마이너스 2점이고. 정유철 선수가 마이너스 10점이에요. 포인트 계산한거에요? 네. 마이너스 10점이에요. 승수가 같애서 포인트 계산한거에요? 승수가 같고 승자승인데. 세 선수가 물고 물리는 관계여서. 계산을 해보니까. 정경식 선수가 이기면 가장 깔끔하고. 깔끔하고. 뭐 지더라도. 정경식 선수가 지더라도. 득실차에서. 크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미 10대 9이기 때문에. 그. 정수면에서는 정기철 선수는 힘들고. 네. 힘들. 정경식 선수가 올라가는거. 정경식 선수가 올라가는거. 정경식 선수가 조금 있으면 다 해줄건데. 뭐하러 했어. 정경식 선수. 정경식 선수. 정경식 선수. 정경식 선수. 정경식 선수. 정경식 선수. 정경식 선수가 형KEY에서. 정경식 선수. 잘했죠. 잘했네요. 잘했네. 저도 상품 주나요? 안줘. 안줘? 기분줘. 노잼 노잼 노잼. 뭐 이거 호주 개그인가요? 아저씨 개그. 호주 아저씨 개그인가요? 아우 가운데로 몰렸고 아아 정혁철 선수 드롭샷. 약간 실수 미스샷 했는데 운 좋게 들어갔네요. 약간 미스가 있었는데 드롭으로 안들어가고 보스트로 들어갔죠. 아아. 아아. 랠리로 돌려야죠. 길게. 그렇죠. 아아. 또 맞습니다. 아아. 발 빠른 정경식. 빨리. 나이스.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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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숨걸리기. 아아. 잡혔어요. 뒤로 빠졌어야 됐네. 사만이 있지. 뒤로 빠지게. 아아. 무리하게 티전 쪽으로 빠졌어요. 하하하하. 내가 왜 갔지 그러고 있어 지금. 이게 아닌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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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이에요. 죽는 줄 모르고 간거지. 하하하하. 좋아요. 아아. 좋습니다. 지쳤어요. 지쳤어. 지쳤어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아쉬워서. 자 매치볼. 정경식 선수 플레이에서. 그. 김광훈 선수의 냄새가 느껴지는. 하하하하. 저만 그런 생각으로. 약간 약간. 정경식 선수가 깔끔하게. 15대. 저희가 왜 예산했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 이제 경식이 올라가는 건가요? 정경식 선수와. 16강 축하. 강경식 축하드려요. 8강. 8강 올라가겠습니다. 아. 8강. 하대견님. 하대견님께서 저를 또 극찬해주세요. 전문 아나운서는 아니세요. 전문 아나운서는. 절대 아니세요. 영어로. 영어로 한번 시킬까요? 영어로 하고. 저는 한국말로 하고. 익스큐즈미. 어. 실례한답니다. 하하하하. 뭐를 실례하려니. 이 경기. 이 경기 아주 중요합니다. 여보세요. 바로. 아. 여자 A. 작년부. B조에서. 그. 이. 이은영 선수가. 이전 경기에서 조금 발목을. 약간. 다쳐가지고. 경기를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오미양 선수하고. 지금. 병선숙 선수. 이 경기가. 여자. 작년부. B조. 4강 진출자를. 결정. 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이. 피튀깁니다. 이거. 이은영 선수가 빠지면서. 이은영 선수가 빠지면서. 기상이 복잡해졌어요.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뭐. 단순해졌는데. 기상은 단순해졌는데. 승패가 복잡해졌어요. 승패가 복잡해졌죠. 손해를 본 선수도 있고요. 이득을 본 선수도 있고요. 승패. 승패. fam냥. 승패. ninguna. 승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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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 승패. 승패. 또 스승님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으니까요. 벌써 3대0이네요. 아 3대0인가요? 이경혜의 해설위원님께서 심판을 가지고 계십니다. 4대0 초반에 공선수가 안이 앞서갑니다. 고미양 선수가 처음에 아주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정성 선수 1공에. 정성 선수 플레이가 굉장히 노련하거든요. 오늘 선수원님 샷이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이전에 봤던 샷보다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 오늘 보면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럴까? 굉장히 하체가 안정되어 있어요. 하체연정을 따로. 아 오미양 선수가 지금 좀 많이 멘탈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초반에 점수를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 요게 아까 이은영 선수도 비슷했거든요. 이은영 선수와 정성 선수 경기도. 이은영 선수가 정성 선수 선수를. 그러니까요. 그냥 오미양 선수 지금. 파악을 못하고 힘들어 갔는데. 8대0까지 벌어지는데. 8대1. 그리고 초반에. 점수를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 자기 플레이를 아예 못하고 있어요. 아예 긴장이 되고 돼서. 지금 자기 플레이를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연화도 없어. 아이고. 쫓아가야죠. 조금만 더 침착하게 하면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텐데. 조금만 더 쳐가야죠. 근데 파이팅이 넘치는 선수인데. 길게 돌아 나오면.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백핸드에서 랠리 하는데. 네. 클레어렛. 라이트 박스. 아. 아. 유오드롭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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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병호쌤 해설. 완전 영광이죠. 5명의 정신 sappett 56명 Commun. 아웃. 아웃입니다. 아웃 아웃. 8 대 0에서… 8 대 0에서… 지금. 고스트. 공격 잡았어요 잡혔어요 아 실수가 있었네요 지금 안되는데 아아 오미양선수 카스를 잡아놓고 실수를 하네요 아 활대영에서 5점을 위해서 잘 따라왔는데 실수로 점수를 주고 아아 지금 정성순 선수가 드롭샷이 한번 두번 실수를 하고 난 후에 갑자기 뜨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사람이 한번 두번 실수를 반복이 되면 부담스러운거에요 아 이것도 공을 너무 뒤로 보냈네요 이러면 또 몰라요 7대구 아 활대영에서 지금 7대구까지 따라왔습니다 아아 무리한 관리 큰 실수 나왔네요 다 쫓아왔는데 이 점수 중요합니다 이 점수 노래 이거는 공이 쫓아가서 쳤어야됩니다 네 노래심 만든거 같구요 아아 고스트 왔구요 아아 오 뭐 오 오 오 찬스! 아 12 좋습니다. 공이 뒤에서 아주 적절하게 좋았네요. 이야 다 따라왔습니다. 고명 선수가 노려네요. 고명 선수도 초반에 그 8대0을 뒤집고 다 따라왔어요. 아아~~ 이런 한방. 위기 때는 한방이 있어야 돼요. 아~~ 정말 끊어먹기 너무 잘하시네요. 쫓아오기만 하면 쫓아오기만 하면 아! 뉴스! 여기 신나진 선수는 개인적으로 정선수기 선수가 이겨야 쉽게 올라가나요? 아 글쎄요. 제가 지금 첫번의 게임을 너무 못 쳐가지고 이 게임에 진짜 서로 물고 물리는 상태가 나오고 있군요. 아~~ 정성하면 정말 빠른거다. 이렇게 빨라 보이진 않지만 14대11 11대14 리딩이 좋아요. 게임의 흐름을 잘했고 아~~ 정성선수 실수를 하네요. 자~~ 12대14 아~~ 인선이 안녕? 잘 지내지? 12대8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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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 찬스가 넘어갔어요. 살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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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랠리 랠리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네 두 사람을 살리는 자용 두 사람을 살리는 자용 말은 못했지만 가장 크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민망하네요. 정근숙 선수가 승리하면서 심나진 선수는 환호를 했고 서동삼 선수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지나갔어요. 이게 제가 자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창피하게 셋이서 물고물기게 되면 선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4강을 갔네요. 발을 계속 타다보니깐 공기까지 아파요. 사실 이 경기가 심나진 선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정선수 선수가 이겨야지 저희가 지금 물고물리는 방향으로 검수차를 따지기 때문에 제가 첫번에 들어가서 첫번 게임을 너무 잘못 풀어가지고 그래도 심나진 선수에게는 다행히 8대0에서는 나 얼굴이 좋았는데 하하하하하 아 저 지옥같다. 하이! 네 두번째 이제 여자 청년부 A조 경기 박미라 선.. 박영미 선수 어? 누구야 이거 이거 아 옆에 자나요? 김미라 선수 대 김성미 선수 김민하 선수 대 김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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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1 김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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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미라요? 자 미라양 화이팅 하시.. 아까 발목이 안좋다고 아 김미라 선수 네.. 성민씨는 아까 저기 감기 걸려서 힘들다 하더니 좀 나아졌나봐요 꼭 꺼졌어 김미라 선수는 보면은 되게 아픈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좀 전에.. 아 잘 들어갔네 아.. 얼마나 가슴을 돌렸는데 지금도 손이 벌걀 떨리는.. 나도 나인스리 스리 나인스리 나인스리 지금 김미라 선수를 보면은 왼쪽 손목에 보호대가 찾아있고 오른쪽 팔목 팔꿈치에도 보호대가 있고 네.. 아.. 아오.. 서브콜스 템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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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열려졌네요 어휴.. 아휴.. 펑 아.. 자신있게 쳐줄 필요가 있어요 아... 아.. 나인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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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우리 지금 심판으로는 이경예 여사가 지금 치부해 주고 계세요 지금 화면에는 안나오고 있는데 제가 고양시대이기 때문에 스텝으로 같이 이뤄두고 간대요. 자 고정민 선수사 12대5 자 미라씨 조금 더 화면에 화이팅! 와우! 되게 좋네요. 매치볼입니다. 9점 차 매치볼 저한테 아까 자체를 건네주고 갔는데 우리 김성민씨 아직 일어나가지고 엄청 부지런한거 같아요. 아 뒤에서 수비 좋았는데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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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미라 선수 한점도 한점도 올라가고 이게 점수를 얼마큼 내느냐가 지금 새로운 마스 올라와서 포인트를 내보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한점 한점 더 많이 따서 네. 한점 더 따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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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자 미라씨 미라양 잘 할 수 있어요. 게임 막판에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자치고파의 심리패윤 회원입니다. 김미라씨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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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대 10 김성희 선수가 이기면서 여자 청년부 A조에서 3승 1패를 기록합니다 다음 경기는 박송희 선수와 박영미 선수의 경기 같은데요 박송희 선수하고 박영미 선수 박영미 선수 경기입니다 박영미 선수 박영미 선수 박영미 선수 앞두고 있습니다. 3대0 박영미에 비경미라고 되어있는데 비경미라고 되어있는데 뭐야 빅... 빅박영 뭐야 빅박영 언니 지와일래요 아 이 누나들 재밌는 누나들이예요 가만있어 하는걸 배워야지 언니만 알지 지금 올라갔어 점수 포인트 5대0 5룹 이거 안나와 6룹 5대0만 져가지고 포인트는 이걸로 올립니다 네... 지금 진호가 모르는 말을 많이 하고 있네요 아 제가 지금 회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우리 티셔츠 하나만 보여줘 거기에 반팔 티셔츠 반팔 티셔츠 반팔 티 사이즈별로 있습니다 90 95 100 105 아니... 95 100 100 100 100 5 아니... 95 100 100 100 보이시죠? 저 밑에까지, 밑에까지 딱 보시면 아주 이쁩니다. 한 명씩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팅창 많이 못 보더라도 좀 올려주세요. 13 대 1, 13 대 1. 내릴까요? 네, 내리십니다. 아니, 13 대 1이란 말이야? 우리 영미씨. 영미씨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아까 치는 거 보니까. 우리 영미씨 왜 이래? 14 대 1, 게임 매치볼. 원래 파워있게 잘 치는데.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왜 이렇게 됐어. 아, 갑자기 그. 아, 막 올라오죠? 댓글? 와. PCS 예쁘다니까 갑자기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지 않았는데. 아, 그리고 우리. 예쁘죠? 우리 회장님이 하나 더 얘기했어요. 나, 아대도 있대요. 병품으로. 아, 아대도 있고. 아, 아대도 있고. 아, 마지막으로. 뭐, 라켓도 있잖아요. 라켓 하나 있습니다. 네. 라켓 하나 있어요. 하이파이브에서. 네. 라켓은 뭐 문제 내 가지고 맞춘 돈 사람 줄 알았는데. 15 대 2. 하이파이브에서 전격 지원해 주셨죠, 라켓. 네. 네. 그리고 하이파이브. 우리 여기 옷에도 로고가 들어있는데. 하이파이브에서 지원해 주셨죠. 네. 아, 김은정님 해설자님들 대화가 웃기나요? 네. 그다음에 여자 청년부 A조에서는 일단 박종인 선수가 전승으로 일단 4강을 진출하게 됐고요. 아. 오예. 나머지 선수들은 이 경기를 좀 봐야되는데요, 경기를 봐야되는데요, 김현설, 김성미 선수 안정은 선수가 안났잖아요, 오늘. 맨 마지막 경기 하고있어요. 그래서, 김성미 선수랑, 김현설 선수랑. 노래. 자, 김현설 라켓 갑니다. 뭘 가니? 뭘 가니? 자, 은영이는 전 다른거 많아요, 언니. 옷 주세요. 글쎄, 열심히 열심히 올려봐. 내가 밀어볼게. 아, 은정이 저기 제주도 은정이구나. 잘 지내고 있었어, 은정. 안녕. 라켓은 제주도로. 자, 어. 택배비 따로 받습니다, 제주도는. 하하하하. 도서상간지역은 저희가. 도서상간지역을 따로 받고요. 나 홀로 지키고 있던 치킨동이 갑자기 막물렸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지도님 티셔츠는 하나 남겨놔야되니까. 포올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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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올러업. 자, 지금 경기는 여자 청년부 구동이에요. 청년부 A조. A조. A조 지금. 이거 마지막 게임인데. 마지막 예선전 경기인데. 네. 이 경기. 중요합니다. 이 경기. 왜, 뒤집어? 보노님은 전에. 받았던 빨간 셔츠도. 오빠가 그리려고 했었던데. 안타깝네요. 상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시킹. 많이 올려주는거래. 아니 이거. 뭐에요? 그, 저기. 아, 동삼이가. 저기를. 문제를 내래. 퀴즈를 내가지고 맞추는 사람한테. 아, 그래요? 아, 다운. 어, 퀴즈랑 다운. 네. 라켓은 테크니. 에여. 테크니에서. 스폰한거라 테크니라켓입니다. 아... 아웃 아웃! 세븐원 아, 두 회수는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침착하게 치면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세븐원 아웃 두 에잇 세븐원 자, 그럼 어떻게 티셔츠 한번 가볼까요? 네네, 갑시다. 자, 티셔츠 일단 백사이즈 마디 사이즈 맞는 사람만 선 들어주세요, 선 자, 지금부터 제가 그대로 멈춰라 할 때 올라오는 사람 찍을까요? 네네, 들어주세요. 자, 빨리 글 올려주세요. 자, 지금부터 올립니다. 세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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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안올라와 일단 올리고, 막 올리다가 아, 세븐원 요 games 원준 100인 사람만 올려주셔야 돼요. 원준이 100인 1. 티셔츠 갑니다. 조인선. 문원준. 백. 재혁이. 누구냐. 백 손 드세요. 백. 시비. 시민달. 유윤형 저는 90이요. 감사합니다. 막 올라오네. 제가 몸을 드리겠습니다. 아우. 자, 많아요. 자, 언니. 이대로 멈추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대로 멈추라. 아니, 내가 지금 시키지 않고 안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딱 찍게. 하나, 둘, 셋. 짠. 누구야. 금방 올라오는 사람. 우목? 우목님 누구예요? 우목님? 너나 짠하잖아. 실시간이 아니니까 늦게 나옵니다. 아, 그럼 어떡해. 아, 내가 찍은 사람 주워. 진짜. 우목님이 누구예요? 우목님? 서우목님. 어, 어디 가셨어? 서 백. 아, 네네네. 아, 네네네. 네, 그분이요. 서우옹님? 네, 백사이즈 당첨 주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 이제 여자 사이즈. 여자 사이즈 90 가나요? 네네, 90 있어요. 자, 90 가겠습니다. 자, 90 필요하신 분들. 자, 지금 빨리 빨리 말씀해주세요. 자, 그대로 멈춰라. 우리 옆에 있는 호섭이가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추지 말고. 지금 멈춰라. 잘 들어있느라, 네네네. 이게, 버퍼링이기 때문에 버퍼링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딱 보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아, 14대 6. 아, 호섭이 호섭이 잘 돌아요. 빨리 줘. 위이네요. 그대로 멈춰라. 찌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체크창에 올라와야 되는데. 아, 그래? 우린 버퍼링이기 때문에 찌리잖아. 끝났네요. 15대 6. 아, 지금 많이 올리네요. 지금 하나하고, 두 개째하고. 맞아. A조 청년부. 청년부 A조. 는. 박종인 선수하고 김성민 선수가 4강에 진출. 상당히 진출합니다. 확정이 됐네요. 박종인 선수는 5전 전승. 임성민 선수는 4승 1패. 이 경기에 상관없이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아, 깜짝 놀리겠다. 여러분. 아, 다시 해야겠다. 그러면. 그대로 몸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갑니다. 자, 다시 다시 가요. 다시 여자들. 다시 여자들. 다시 여자들. 다시 여자들. 한참 되니까. 박영미 선수. 김미라 선수. 하나가 다를. 한참 되니까. 하나 잡아냐. 당 ti. 마요olas 다하니् achievement. ех 사람. indung이 맞네. 내가 누나 자막 안떠어봐. 자막잠어진. ? 아 지금 이게 저기하고 승리하고 상관없는 게임인가요 이게? 아 상관없는 게임인가요? 이미 결정됐습니다. 왜 아직도 멈춰있어 티셔츠? 아 저기 멈춰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아 그냥 버퍼링 상관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줘. 그렇게 해야돼. 근데 지금 나오면 안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만원짜리 하이파이브 상품권이. 만원이요? 5만원이요? 만원이요? 너가 해 너가 해. 아 너 게임이 있어서 그러지. 아 아 상관없어요. 너도 우리껄 알아. 우리 엄마가 저거 한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 핸드폰으로 이거 하고 있는데. 형아 정신판을 그렇게 하니까 난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왜 이거를 보고 얘기를 해? 그냥 이거 하는대로 하면 되지 않아? 그냥 이거 하는대로 하면 되지 않아? 뭐 주는 거를. 이거를 지금 댓글 다 하세요. 멈축섭했을 때 올린 사람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수돗해서 하세요 했는데. 이쪽에서는 그 말이 안나가고.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숫자 1을 쓰시면. 제의무스 친구는 드립니다. 그럼 1 딱 쓰면 딱 주면 되지. 그럼 지금부터 그렇게. 이거 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 1번은 아니에요. 2를 들이진 않고. 네. 말 다 들어갔어요. 우리. 예상 스코어 맞추기 이런거에요. 예상 스코어. 예상 스코어 맞추기를 하기에 앞서. 하기에 앞서. 하기에 앞서. 우리 일단. 어. 우리 지금. 테크니파이브. 하이파이브에서. 테크니파이브 용품. 지금. 그. 찬조해 주신게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만원짜리 상품권 3개. 하고. 아대. 형광색과 검정색 아대에서. 아대 5개. 그리고. 검정색 테크니파이브 멋진 가방과. 오. 어. 라켓 한 자루 있습니다. 라켓. 신형 라켓 한 자루. 이번에 스포링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구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어. 용품 하시는 분들. 최대한 한번. 홍보에 신경을 쓸테니까. 좀. 많이 좀. 스폰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자. 그러면. 저. 이. 아대가. 형광색 아대가. 상당히 이뻐요. 네. 어떻나요. 테크니파이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얼마전에 누가 물어봤던. 그. 아대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 아대를. 탐 내시는 분들은. 핑크색 아대. 핑크색 아대를. 많이 탐을 내시죠. 자. 핑크색 다시. 핑크색. 아. 핑크색. 그게 핑크색이었구나. 자. 우리. 어. 형광색 아대 한번 할까요. 네. 좋습니다. 아대. 좋습니다. 아대. 자. 형광색 아대 한번 할텐데요. 자. 형광색 아대. 형광색 아대. 아. 이거 이뻐요. 형광색 아대. 형광색 아대. 자. 제가 먼저 한번 할게요. 자. 아짜를. 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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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한번 써주시는 분께. 드립니다. 자. 아대. 아. 아. 기다리겠습니다. 네. 누가 제일 먼저 써주시나 볼게요. 한글로 써주셔도 돼요. 자. 이게 약간은 지금 보니까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될 일이 있는데. 1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아. 지금 좀 안나와. 지금 좀 안나와야 돼요. 네. 왜냐면 많이 이제 방송이 늦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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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상 씨. 네. 용인의 박현상 씨. 사이즈 얘기해. 아니. 아대가 사이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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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 씨. 아. 아. 물음표는 안 되고요. 네. 아따 빠르시네요. 김진호 씨 제일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아대 선물은. 아. 박현상 씨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어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름 적어. 이름 적어. 이름 적어. 아. 하필. 아. 이거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줄 거리. 백대비. 백대비. 네. 다음 대회 때 얼굴 볼 때 준다고 그랬죠. 아. 아. 그래. 박현상 씨는 우리 같이 용인실 것이 없는 쪽이니까. 얼굴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자. 한번 오셔서.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조대성 씨 아프리카라서 더 늦는다고. 조대성씨 아프리카라도 넣는다고 아 인선이는 캐나다 인선이는 캐나다? 아 인선이도 캐나다 아 불리한데 자 그러면 아대 한개를 반을 잘라서 하나씩 줄까요? 캐나다하고 저기 아프리카 택배비가 더 나갈 것 같은데요? 택배배송으로 아시겠지만 택배비는 본인 부담이에요 착불입니다 착불 잘 생각하세요 캐나다는 착불이 아니에요 캐나다는 착불이 안돼도 상관이 없는게 일단 선불을 보내주면 인선아 오빠가 오빠가 받아서 일단 갖고 있을테니까 귀국하면 니가 받는걸로 중간에 내가 쓸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매치볼입니다 아 매치볼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문원준씨는 자기가 현상씨보다 더 위에 아라고 나왔는데 저희가 보는 화면에는 아짜가 박상현씨가 제일 빨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청년부 A족 경기는 15대 10으로 박영민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그럼 요번에 핸드폰을 보여줘요 아가 누가 제일 먼저 나왔다 아 괜찮아 우리 그정도는 믿을 수 있는 사이야 네 양아치 아닙니다 자 요번에는 검정색 아대 더 이쁘죠 내가 이름 적고 줄라 내가 이름 적어야 되니까 자 검정색 아대인데요 어 눈치게임으로 먼저 뭐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좀 어려우실텐데 우리 현구씨가 요번에 네 어 현구씨가 이번에 아 저요 어 자 초성 하나 불러주세요 호 호 오 호잉 다 나왔네 저는 호주에서 왔으니까 호 호 호 호주의 호 호주의 호입니다 네 호주의 호 1등이에요 제가 네 여기 여기 지금 형구씨가 쓴거는 저기 탈락이구요 자 도전 호주의 호 자 제 핸드폰으로 쓰다보니까 제 핸드폰으로 지금 경계를 쓰고 있다 보니까 아 정혜야 당첨된 제 아대는 은영이가 은영이가 인천은영도 있고 저기 은영 어 누구죠 아 인선씨 인선씨 1등입니다 인선인가요? 이게 왜 있는데 임선으로 알았지 연인선 자 이제 플레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잠시만요 지금 하는 플레이는 아 남자 A그룹 작년부 기조 예선전입니다 심연달님은 인제 R을 보내셨어요 자 오세창 선수와 조간주 선수의 게임입니다 파란 티를 입으신 분이 조간주 선수이구요 연인선씨 까만 옷을 입으신 분이 오세창 선수입니다 연임선씨는 지금 저희가 연락처를 모르니까 어 뭘 뭘 주세요 뭐 뭐 서동삼 심라진 뭐 김은조 뭐 주위에 알만한 분들한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뭔가를 주시면 이게 채팅창이 안 남아요 이게 채팅이 끝나면 실시간이 끝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 채창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네 연임선님 당첨입니다 그러면 되겠다 스쿼쉬라이프 홈피에 올려주세요 아 스쿼쉬라이프 카페에 올려주세요 스쿼쉬라이프 카페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찾아서 드릴게요 자 질문 나오셨는데 당첨된 건 어떻게 받나요? 촛불입니다 누가 당... 봤어 봐봐 누가 그랬죠 믿음의 사회입니다 네 그럼요 믿어야죠 네 이시우씨 이시우씨 이름 들어봤는데 누군지 모르겠네 원준아 원준아 너 자꾸 왜 자꾸 그러니 너 다 필요 없습니다 보여주면 됩니다 보여주시면 원준이 하나 줘 그냥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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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안 보여 하여간 안 보이는데 원준아 너 두 번째야 너 가깝겠다 우리 우리가 보는 채창은 조금 달라요 되게 웃긴게 문원준씨 아까도 2등 했죠 아까도 2등이요? 자 일단은 이번에 그래도 그러면 또 기다리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두개는 이렇게 드리고 아직도 많아요 티셔츠도 있고 가방도 있고 지금 사실 재미로 잠깐 한 건데 좀 이따 또 많이 할 거니까요 티도 있고 요번에 요새 남은 경기야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오세창 조간주씨 게임 잠깐 이제 집중해야 될 거 같은데 누가 그랬더라구요 조간주씨 보고 서동삼씨 형이 아니냐 맞아요 닮았어요 옛날에는 많이 닮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안 닮아진 거 같은데 예전에 진짜 많이 닮았는데 그니까는 내가 봐도 좀 그쵸 예 같은 피가 섞여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닮았어요 우리 조간주씨는 예전에도 말했는데 한수동 원년 멤버에요 옛날 멤버에서 한수동 활동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에요 닉네임은 콩물이라고 왜 콩물이냐고 콩물을 너무 좋아하신대요 콩콩물이잖아요 콩물이잖아요 콩물이에요 닉네임이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발도 되게 빠르구요 연배가 무색할 정도로 보는 눈도 좋고 이게 인제나 재방송인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뒤로 닿구나 이게 난 이거 끄집어 내려야돼 화면 화면 끄집어 내리면 여기 끝에 이거를 끄집어 내리면 돼 끄집어 내리면 돼 실시간 누릅니다 실시간 누릅니다 실시간 누릅니다 날도 나오고 헤매 중개해 그냥 제가 저번에 들어서 인천에서 처음에 이제 조간주 형님 뵀는데 옆에 계신 오세창 형님 많이 뵀던 분이고 오세창님도 누구 닮은사람 있어요? 말해봐요. 딱 생각나는사람 한명있어. 있네요. 있어요. 있어요. 닮은사람있어. 영화도 출연했던사람이 있어요. 영화? 응. 누가 영화를 쳐? 우리 스포셜 하시는 분이? 옛날에 맨발에 기봉이. 기봉이 닮았다고 옛날에 많은 분들이 그러셨는데. 살짝 닮지 않았나요? 글쎄. 기봉이면 영화배우 저기잖아요. 아니 영화배우 말고 진짜 기봉이. 진짜 기봉이. 사실 예전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조대성씨 드라이브 시원시원하게 한다고. 네. 두 분도 진짜 스포셜씨 오랫동안 하시고. 저 스포셜씨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죠. 정말 일도 잘 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원래 1코츠에서 16강, 8강 본선 토너먼트 경기를 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예선이 안 끝난 경기들이 있어서 밸런스 맞추노라고 좀 옮겨왔습니다. 오간주님이 69년생인가 68년생인가 하시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59년, 68년. 이제 보면 스텝이 곰을 참. 네. 잘 배운 스텝이죠. 네. 되게 가볍고. 목포 출신입니다. 목포. 아. 목포. 목포에서 한참 날리던 터뜨로 썼어요. 아. 저 서울 경기로 올라온지는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봐도 그냥 받는 것만도 저렇게 받으시니까. 조금 연습하시고. 전 3기 때는 뭐. 네. 예전에는 정말 잘 치셨어요. 그렇죠. 짱구 한참 활동할때. 그때 활동 많이 하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때도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지방은 우리가 예전에 잘 몰랐잖아요. 요즘에 많이 다니시는. 그때 치시는 거 보고 안 하다가 갑자기 다시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놀랬어요. 네. 저도 한 6, 7년 동안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본선 터너먼트는 게임이 얼마나. 연임순 씨. 연임순 씨. 연임순 씨. 용인은 사실. 용인은 사실. 그 머리에서 물어가네. 연임순. 연임순 씨. 네. 스커시 라이프. 그 창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용인 분이셨구나. 실류? 네. 용인 씨 사람이었어? 네. 용인 씨 사람이었어? 용인 씨 사람이었는데 몰랐네. 네. 어떻게 화질이 예전보다 확실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점점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거기도 있고. 그것도 있고. 지금 여기. 여기는 불빛이 좀 좋아가지고. 네. 노란불빛 아래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죠. 화질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 자체에. 흰색 LED불이면. 제일 좋은데. 여기도. 그. 코트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조명공사를 다 할거라 해요. 막 그렇게. 그게 시일까지 잡히진 않았는데. 조명공사를 하면. 엘리드로 갇힐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저기 계신 분들 그 얘기 하셨나. 지금. 우리 저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코리아스쿨씨티비 로고. 네. 철벌하지 않아요? 너무 좋다고. 네. 저거 진짜. 저거 가지고 한. 쓸데없이 보컬이라고. 3일. 저게 지금 보컬이라고 생각들 하시죠. 원래는 더 화려했는데. 처음이니까 좀 줄이자. 좀. 단순하게 가자고. 그래서 줄인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를 들어서. 아까도 많이 감사드렸어요. 박. 이성호씨. 이성호씨. 아. 우리 박성호라고 그랬는데. 이성호씨. 아. 죄송합니다. 이성호씨. 이성호씨. 제가 피곤할 정도로. 매일. 아까. 미안하네. 계속 박성호씨라고 그랬는데. 매일. 11시에서. 밤 11시에서. 새벽 3시까지 통화를 했어요. 매일.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너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완전 보컬. 보컬 방송이 됐어요. 아. 지금. 어. 어. 받았습니다. 지금 뭐. 이런. 그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올리고 있는. 이 프롬프트가. 예전에는 너무 수동식이었는데. 네. 이 프로그램까지. 정말. 잘 짜주셔가지고. 지금. 점수 올리기도. 완전 편해요. 아. 이성호씨. 마음이 너무. 이게 뭐라하지. 이게. 통짝이 너무 잘맞아요. 같이 얘기를 해보면. 앞으로도 좀. 많이 도와주실거. 예. 많이는 못 도와주실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열의가 있는 분이라서. 다른 분들도. 뭐. 우리 하는데. 약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런 분들을 좀 얘기해 주시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분들도. 좀. 나서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플레이. 저 트랜지션이라고. 저거. 찰벌하죠. 아. 드롭. 아. 샷 좋습니다. 네. 리플레이 영상 보셨죠? 네. 봤어요. 봤어요. 우리 아까 다 했더니. 저 리플레이 영상이. 저게 몇 번 만에 저렇게 된거냐면. 한 다섯개째에요. 저게. 여기. 제작을. 네. 입맛에 맞게. 바꾸고 바꾸기. 저게. 그냥 볼땐 비슷한거 같아도. 다섯번째. 우리 지금 이제. 중계방송 다섯번째만에. 정말. 이렇게 많이. 좋아진거 보니까. 네. 자리 잡으면. 정말. 더 많이 좋아질거 같습니다. 빅드래곤씨가. 나영상씨였구나. 나영상씨. 나영상씨. 수사모. 수사모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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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기. 운영진이.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김진호씨. 너무 고생하네. 끝에가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김진호씨. 우리. 스폰 받는 제품중에. 라켓드립니다. 라켓.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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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켓. 김준호 씨,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피곤하더라도 좀만 더 고생해주세요. 라켓은 착불로 받아도 행복하겠네요. 그렇지, 라켓은 착불로 받아도 뭐. 라켓. 라켓도 나오네요. 다행이 너무 느려서. 다행이 더 편하니까. 빨리 지나니까. 네, 우리 박성수 형님 들어오셨네요. 이게 라켓다, 이게 라켓. 아, 이게 라켓 받으신 분도 저기 좀. 다들 축하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고는. 그렇죠. 우리 지금 계속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점점 더 많이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우리 진호 씨, 저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오늘 뿐만이 아니라 저번에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신맹종 씨. 네. 댓글계의 마스터다. 김진호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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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성씨도 아침에 7시부터 저기 해고 있었구나. 좋아. 대성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대 반개. 아대 반개? 아대 반개? 아대 반개를 어떻게 알아요? 아대 반개. 은영이한테 보내주래. 하하하. 아 우리 어 주황 저기 형광색 연두색 연두색 아대 반개 반개 아 아대가 두개에요 하나에 하나에 두개가 들었으니깐 하나 드릴께요 하나 저기 캐나다도 있죠 캐나다 아까 캐나다 하나 드렸잖아요 하나 드렸어요 낱개로 아 지금 어느덧 게임이 엄청 치열해져 가지고 저는 아대 껍데기 라고 요건 안좋지 아 잠깐 경기 반개 한개였어요 한개 반개 아니오 굿샷이구요 굿샷의 럭키샷입니다 죄송하다고 인사까지 우리 영진양도 들어왔고 자 오늘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이게 오늘 아직 확인 못했는데 실시간으로 제일 많이 들어간거는 저번보다 좀 덜 들어온것 같아요 아 그게 제가 좀 늦게 이걸 올리기 시작했어요 아 지금 오세창 선수가 마지막에 좋은 포인트로 이겼습니다 아 오세창님이 15대 13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 너무 세력을 많이 쓰시네요 아 어디갔지? 아 71명 지금 현재 아 그래요? 많이 지났네 현재 71명이구요 이게 이제 거기다 다 올리고 나야돼요 이게 거기다 다 올리고 나야돼요 지금 7월달에 열린 마스터스 뿌리아스코시티비의 마스터스 대회에 그 며칠이였어요 7월 며칠이였 둘째주였나? 둘째주입니다 네 7월 둘째주 7월 14일이요 저 옵니다 아 그래요? 첫째주에 첫째주에 저기가 있었죠? 선수권 대회가 있고 둘째주에 7월 8일날 남동생이 결혼합니다 아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온가족 다 들어옵니다 아 온가족이? 그러면 7월 14일 마스터스 대회전에 뭔가 우승을 하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호주에서 우승한 것도 구해주나요? 아 그럼요 호주의 A리그나 B리그에서 우승하나 하고 아 그리고 마스터스 신청을 하거든요 아 이거 주인코스 읽어주세요 자 준비되셨대요? 이거 저기 해주시기로 했어요 이거 띄워주시길 잘 맞나요? 자막 못 넣는데 확실히 사용을 못해서 못 넣는데 아 그래요? 그냥 읽어봐 확실히 사용을 못해서? 아 그러셨어요? 조재성님이 다른 문학의 경품으로 아 países 마음이 참 김은정양 제주도 김은정양 인상 아 은정이? 어디 왔어 은정이 들어왔어? 조간주님 안ets봤네 그런 거 보니까 꼭 은정예 있는 거 있어요 김은정 은정이 어 은정아 눈에 germ 코리아 스쿼시TV는 사랑을 싫거예요. 은정아 너니? 빨리 말해. 자 우리 하대근씨. 아 흉무시구나. 자 함께해요. 청주에서 지금 하게 될 것 같아요. 청주 확실합니까? 은정이. 제주도만 치우고 싶은데 안되는데. 아 은정아 안녕. 아 은정이 맞구나. 우리 신랑이 친구야. 우리 신랑이 생각이 안 나. 정민이. 정민아 정민이도 잘 있지. 정민이 우리 3시간 친구야. 아 은정이 아까 나는 채창을 못 봤어. 너 있는지 몰랐다. 판매하는걸 사고싶어요. 이거를 판매. 제가 언제 한번 할거예요. 할건데. 어. 누가 누가. 어 연희준씨가. 예쁘다고 하셨는데. 어. 7월달에. 한번. 어. 최저가로 한번 갑니다. 최저가. 한정판매. 아니 한정판매. 주문판매를 할건데. 진짜 그. 천간만 받고 한번 드릴 생각이에요. 거기 남는 장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기대해 주시구요. 박준수 선수하고. 신철수 선수. 네. 박준수 선수. 저번에 우리. 하이파이브 때도. 중계가 나갔어요. 그때. 준우승. 준우승. 준우승 하셨을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카메라에도. 잡혀서. 자기. 중계. 게임 내보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도 왔어요. 신철수 선수도 여기. 서울북부 쪽에서. 활동 열심히 하는. 분인데. 우동스. 우동네스컷이라고. 거기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준수씨. 구독 눌렀다고. 아. 그러세요. 꼭 얘기해달라고. 방송에 나와서. 구독을 누른건가요? 아니요. 아. 자. 김혜진씨. 점수 올려달라고. 죄송해요. 내가 체스를 하다보면. 점수를 못 올리고. 점수를 올리다보면. 채팅에 참여를 못하고. 다 힘드네요. 옷은. 앞으로 만약에. 코리아스포지티비에서. 옷을 만들게 되면. 아. 실비로. 입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이거. 팔아서. 수익을 남기거나. 그럴건 아니기 때문에. 좀. 제대로 잘 만들어서. 어. 잘 입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입은 티는. 우리가 너무. 급하게 만들었구요. 네. 여름에. 이런 반팔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진짜. 퀄리티 좋게 만들거에요. 고클로. 여기 엠보스 좀. 넣고. 사실 이거. 우리. 이거. 공개해도 되나. 이거. 반팔티. 우리. 반팔티. 하고. 후드티 하고. 네이밍 해가지고. 25,000원에. 진행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네이밍을. 재능기부를 받았어요. 이 내미. 앞이 한거. 이거 다. 어. 뭐라 할까. 이거를. 재료감만 받고. 우리. 아. 진짜? 업체용. 말씀하시는거에요? 어. 거의 뭐. 협찬이에요. 재료감만 받고 해서. 그게 가능했던거거든요. 아. 원래 그렇게 안하고. 그냥 막힌거. 이거. 하나. 둘. 앞에 세개. 네. 마킹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마킹만해도. 이거. 엄청 미세하거든요. 네. 지금. 맞아. 리플레이자. 리플레이. 나서비 아니었나요? 나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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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옷도 사실은. 우리. 형부씨. 음을 알지만. 옷감. 저기는. 제재는 되게 좋은거에요. 어떠세요? 좋죠. 맘이 들죠? 너무 두껍지 않아서. 네. 조금 더워져도 입을 수 있어요. 웜업할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티를 얘기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후드티를 얘기했거든요. 후드가 입기가 편하더라구요. 아무 때나 입어도. 그래서 이번에 반팔띠도. 원래 기능성 원단으로 하다가. 이번에. 그냥. 면티를 했어요. 평소에는 좀 입을 수 있는. 바로 좀. 원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 업체에서 옷을. 주문을 하는게. 이 업체가. 천이 좋아. 오. 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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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철수씨가 의외로. 좀. 막 빠지네요. 생각했던거보다. 지금 몸은 되게 느려보였는데. 의외로 빠르시데. 샤드. 오늘. 나온다. 자. 저는 이제 빠지고요. 우리 심녀산 모시겠습니다. 와. 우리 경기 끝나고. 요거 멘트죠, 요거 협찬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 좀 해봅시다 괜찮으실까요? 은주님 손이 내딛이셔야 할 듯이 제일 바빠 보인대요, 진호, 은주님님 아? 나? 바빠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임선님, 다음주 석영주회도 스포츠코리아에서 생긴게 다 석영주회는 전혀 준비 안합니다 그쪽에서 아직 요청을 안하셔서요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조금 경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경비를, 수평을 좀 해주셔야 저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호우몽님 당첨된 거 빨리 받을 수 있나요? 고향신리로 지금 오시면 바로 되십니다 네, 그럼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골드부인가요? 아니, A조인가요? 아, 이거 작년부 A조, A그룹입니다 작년부 A그룹이에요? 네 마지막 게임이에요, 저쪽이 지금 게임이 밀려가지고 뺑겨서 지금 몇 시골인가 해야 돼요? 몇 시골인가 해야 돼요? 14 대 10 14 대 10 개인적으로 박진수 회원님이 조금 분발하셔서 잘하셔서 박진수 회원님은 어디서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14 대 11 14 대 11 아, 장신 최순님 10 한 점 만, 한 점 더 따라가면 이제 압박이 들어오죠 심리적으로 압박을 올립니다 라켓 이벤트 했어? 라켓 이벤트 아, 지금 몇 걸 날아야 되는데 끝났어, 라켓 다 끝났어? 가장 수고한 김준호님 드렸어요 네 축하 씨가 발전을 해야지 축하 씨가 발전을 해야지 축하 씨를 하는 우리 아, 엄청 어렵게 나왔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는데 게임이 5 대 10으로 끝났어요 아, 나 너 라켓 하려고 왔더니 이미 끝나다니 아, 오늘 고양시 대회 소식의 부모인데 수원하신 분들 제가 장치 소개 좀 해드릴게요 유상현님 핫팩이랑 핸드폰 방식 케이스 후원해 주셨고요 김호정님 식품으로 어, 식품 하셨네요 자, 심경희님 현금 오, 두 분 다 고양시 스코시 연맹 2분이세요 허인하님은 의류를 협찬해 주셨고요 고양시 스코시 연맹 2분이십니다 자, 의료화품 상담하고 같이 하셨나요? 아, 네? 아, 그렇죠 같이 하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소원 많이 해 주셨네요 네, 소원이 스코시를 살립니다 네, 박박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거 방송 잘라서 내보낼 때 자막으로 아마 나갈 거긴 한데 아, 네, 네 지금 말씀을 미리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소원 감사드립니다 자, 영진언니 나진 안녕 언니 안녕 네, 지금 이제 남자 16강 세원 형님 방송에 오신 분이에요 첫 번째 경기 네,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네 저희가 어느 방송이든 원하면 가서 중견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저희는 어차피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부상으로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저희 엔지니어분들은 프로 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고비를 좀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엔지니어분들 수고비를 그 대회 측에서 협찬을 해 주셔야 저희가 나가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관계자분들 들으고 계시면 듣고 계시면 우리 대회 때 와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동삼 회원님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지금 남자 이제 16강 연기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아 두 자, 많이들 들어오셔서 봐주세요 두 분 네, 16강 대신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네 둘이 하는 거는 그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네, 네 홍은기 선수와 이제는 네, 네 홍은기 선수와 의리광 선수 그 다음에 송일환 선수와 조성민 선수 김종택, 노홍갑 선수 김경민, 진교천 선수 정규홍 아, 박경민, 진교천 선수 정규홍, 광문수 선수 네 김광문, 오서진 선수 최병창, 조재근 선수 남홍식, 서동산 선수가 16강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아, 재밌는 게임들이 네, 네 뒷게임들이네요, 대부분이 네, 네 스타일이 다른 두 선수의 게임입니다 네, 네 예전에는 16강까지는 그래도 실력차가 났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 너무 없어요, 네 노문들 잘하니까 아, 멋있습니다, 네 이대강이 먼저 네 득점하네요 오늘 뭐 이도영 선수가 아주 이를 갈고 온 것 같은데요 지금 노문림보니까 지난번 정규홍님, 저 김선대에 갑니다 아, 그러세요? 김선대에 좋죠, 네 자 호섭이 파마 있네 최원영님 나진언니 아나운서 같은데 고마워, 언정한 최병창 파마 원영영 네, 현달시 15점 단판이에요 네, 모든 게임이 15점 1세트 게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와우, 무샷 잘해야 돼요 15점 1세트 게임이라 잘못하면 세각 끝납니다 아, 지금 고스트가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가서 이대강 선수가 포인트가 난 줄 알았는데 호흥희 선수가 지금 굉장히 좋은 리시브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경품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경품 받아 가시나요? 택배로 보내드리나요? 아니면 뭐 같이 오시는 아, 그래요? 아까 얘기 다 했는데 네, 아까 얘기했는데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착불로 아니면은 이제 오셔서 저희 볼 때 대리엄가 아, 네네네 스코시라이프 정모에 오시면 그냥 받아갈 수 있대요 아, 스코시라이프 정모에 오시면 받아갈 수 있대요 네, 맞습니다 스코시라이프 정모에 오시면 됩니다 이대강 선수가 지난번 그 대회에서 그게 그 최감자죠? 네 그렇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누가요? 이대강 선수가 그쵸 그래서 그거로 조금 더 이를 갈고 나오지 않았을까 네 마스터들은 정말 컨디션에 따라서 좀 많은 샷들이 좀 다 지워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번에 지난번 우승할 때 굉장히 멋진 샷들 네, 맞습니다 경기도대회에서 참 좋은 여기였죠? 여기였죠? 네 고향시였는데요 근데 이제 마스터부터 보면 한번 우승하는게 정말 어려운데 그 한번 우승을 끝내고 나면 다음번에는 쉽게 이제 긴 가슴이 올라와요 근데 저는 우승하자마자 왜 슬럼프에 맞았을까요? 조금 특이한 경우도 한번 우승하면 다음에 우승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처음이 어렵지 슬럼프 괜찮으니까 우승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러지마 안주마 저희 슬럼프도 받아들입니다 아 아 아 힘이 힘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홍욱이 선수 살짝 낫업인거 같았어요 16번 경쟁이 되니까 랠리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4대2 아주 지금 박진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게임이 자 재미난 게임 진행되네요 자 수비 좋습니다 네 이대광 선수 골이 근데 아직 벽에 좀 안 붙고 있어요 저게 조금 더 붙어야 됩니다 아 시하시라고 응장해주고 아이고 페이지가 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행운도 따로 행운이죠 행운 럭키 단세트 게임이라 이런 행운 한 점이 정말 중요해요 럭키션이 나와요 방금 얘기하는데 아 심각하고 왔다고 아 그런가요? 이기고 왔다고 하는 걸 아 아니 김황구 선수는 상대가 없어진 학생이여가지고 학생선수에서 아마 쉽게 올라가신 것 같은데 아 아 아 스코시 초보자인데 가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분 누구세요? 인정 문인준 문원준 문 아니요 인증 이라고 새로 오신 분이에요 원준이 아니고 경기에 대한 뉴욕민 경기 운영방법 등을 해설로 드렸다는데 아 아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초반에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저희가 지금 16강여가지고 저희가 시간이 나면 좀 해드릴게요 방송 채팅보다 뭐 게임 좀 집중해서 게임에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으면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6대5입니다 자 이들아씨가 지금 한 점 서브드 동생이 중요하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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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남자 경기가 4강까지 간 다음에 여자 경기가 시작되나요? 여자 아마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네요 네 아직 다행이 아직 8약까지 가면 되어져요 흐흐흐흐흫 남다른 자 어 홍길동이 연달아서 실수가 나면은 다음 경기 자 7대2입니다 맞습니다. 아 좋아. 여긴.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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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붙여놨. 이게 들어가야. 아 실수가 지금. 이게 들어가야 허웅기 선수가 게임이 잘 되니까. 아 맞아요. 다깝네요. A6. 초반 4대1에서 지금 8대6까지 이루어서 여전을 했는데. 아 수고하십니다. 다시 한 번. 팔이 쏘늘어났어. 나이스. 아 수고하십니다. 8대7. 네. 지금 접속자수 80명 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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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접속 많이 해주세요. 게임이 이제 16강 이상으로 넘어가서. 아주 재밌는 게임을 하십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십니다. 옆 코트에서는 정기윤 선수랑 박문서 선수가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기윤 선수, 박문서 선수의 16강. 우리 호은기 선수가 한때 체력적으로 조금 안좋았었는데. 요즘 다시 좋아진거 같아요. 운동을 많이 하신거 같더라구요. 아 좋습니다. 오히려 진짜 요즘 다시 좋아진거 같아요. 아. 나이스. Trailer. 야. 확인 잘 나왔네요. 정말 멋있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호은기 선수. 멋진 수비 후에 멋진 공격 마무리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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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후에 만들어내는 공격이죠? 요즘에. 사실 수비 하다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 이유 이거 하는거 보니깐 진짜 확실히. 체력이 올라왔었나. 어 예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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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전에 체력이 그때 한참 안좋더니. 지금 운동 열심히 하나봐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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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다시 좋아하셨습니다. 역기성으로 가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 코트에서 박문 선수와 정지웅 선수 16강 팀 시작해가지고 2대0, 2대0 스포입니다. 거전에는 샷이 조금 낮습니다. 이두광 선수 조금 더 높게. 워낙에 머리 잘 들어가서. 아! 지금 코은기 선수 공격이 엄청 좋은데. 아! 그룹을 받은 게 조금. 완벽한 수비였는데. 완벽한 수비였는데. 완벽한 수비에요. 완벽한 공격이. 참가만 패네요. 공격도 진짜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았는데 수비도 정말 좋았어요. 제가 볼 때는 몇 포인트가 낼 수 있는 공격과 몇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수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호흥민 선수가 이렇게 랠리 한 두 번 되면. 택백거렸어요. 택백거렸어요. 택백거리로 바로 이제 실수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한거죠. 원바운드. 우리 저기 어필서 김장찬 선생님이 레퍼리를 보고 계세요. 지금 레퍼리 김장찬 선생님이 보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어필을 못해요. 네네네. 오늘 3차회전은 하나요? 네. 모든 경기가 다 공동 3위였어요. 아 네. 고양시대는 항상 그랬던거에요? 네네. 왜냐면 구가 많기 때문에 그 3등 3차회전 없이 공동 3위되면 입상자만 30명이 넘어요. 아 네. 나인. 이대왕 선수가 계속 받아내더니 체력이 떨어졌나요 지금? 집중력이. 네. 집콘력이 떨어졌습니다. 아. 너무너무 수비를 많이 한거. 많이 했어요? 네. 이게. 이게. 11.3차트 게임이었으면 잠깐 쉬고 또 다시 했을텐데 지금 계속 이어지다보니까 필요가 쌓이고 있어요. 지금. 서초 뒤에서 그래도 지금은 또 괜찮네요. 살아나오는게. 소강사님. 아. 오늘. 고운기 선수 볼이 정말 날카롭게 잘 맞았네. 부드러운 골터치. 네. 5점 자. 게임볼. 네. 운동 정말 많이 한거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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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쯤이면 홍은기 선수가 허리를 굽히고 몇 번 타이밍을 늦추고 그럴 텐데 그런 동작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체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오, 몰프 좋았고요 마지막까지 이대광 선수가 지금 가력을 가야 더 쫓아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대광 선수 8강에 제일 먼저 완벽합니다 다음 덕기는 김종택과 노왕가 선수 경기네요 두 사람 너무 서로를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옆에 코트는 박문수 선수와 정기웅 선수 경기는 8대9, 정기웅 선수가 한 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 어떻게 해야 10대9, 10대8 누가 이기고 있어요? 정기웅 선수? 10대9, 10대9 10대9 8안이요? 아, 박문수 선수가 기록에 참 좋아요 네, 기록도 많이 올라왔어요 요즘 실력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아, 두 선수 정말 경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두 선수 정말 경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세훈샷이네요 발에 살짝 벌리긴 했지만 특별히 방해는 없던걸로 아니, 그런거 아니에요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하실까요? 정기웅 선수 여러분 많이 들어오세요 재미있는 게임 많이 하고 싶으니 정기웅 선수 정기웅 선수가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이 김종택 그 다음에 최병창 그 다음, 또 또 그 그, 뭐지? 저기 저기 용인에 저기로 간 저기로 간 상진이? 아, 상진이 이상진 선수 이상진은 다 어려워하는 것 같군요? 네, 셋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을 싫어하는 선수가 있나요? 하하하하 여긴 하죠 아, 저기 아, 정기웅 선수가 16강에서 박문수 선수를 아, 노래 박수야 했는데 여기 잘 봤을까요? 이겼네요 정기웅 선수가 이겼네요 아, 정기웅 선수로 8강에 무사히 안착합니다 아, 기우야 이겼네? 네 투어는 이제입니다, 지금 투어 투어 투어입니다, 투어 그리고 옆에서는 아, 남홍식 선수와 서동산 선수의 경기 푸시야! 남홍식 선수와 서동산 선수의 경기가 옆에 코트에서 있겠습니다 자, 남홍식 선수가 누구예요? 아,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얼굴 어려 보이네요 아우, 전수는 누구예요? 너무 어려워 저번에, 저번 대회 때 정기웅 선수의 경기 정기웅 선수의 경기 정기웅 선수의 경기 정기웅 선수의 경기 아, 재밌는 게임이겠네 이제 저희 서동산 선수가 못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갈라고 준비하려니 아우 아이비리그로 갈라고 아우 어우 자, 렛입니다 내소영역 네, 3월 팔다리 엄청 길고 남홍식 선수 팔다리 엄청 길고 팔다리 엄청 길고 아우 약간 특이해요 네, 방금 선수 지금 까메오로 방금 출연했습니다 경기웅 선수한테 탈... 지고 지금 방금 아우 아우 노홍가 선수 오늘 3월, 3월 굉장히 공이 좋아요 아우 아우 자, 포스트릴 입니다 짜 included ER 자, 저쪽 innovate 후피에서는 최병창 선수는 팔이 aus 지고 조재건 선수가 탈다 do 네 졌다고 하네요 네 하이파이브 아 오늘 아 우원광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5대5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뒤에서 농갑 선수 쫓아갈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 저거를 이거 알려줘 이거 알려줘 소미모가 말해줘 알았어 박동희부터 박동희부터 여기 있어요 누나 6판여? 맞지? 와아 6월 7,6 4 4 5 5 5 자 두 사람 생쾌하게 갑니다 아 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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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놀랭니샤 놀랭니샤 놀랭니샤도 한번 나오네요 최근에 저거처럼 최병창 선생이 기술 뺏겨가지고 지금 저 기술이 제대로 못쓰고 있는데 놀랭니샤 ㅎㅎㅎㅎㅎ 자 서동삼씨 안기들 가고 있나요? 보고와요 가서 빨리 가서 오샤! 아아아! 노몽갑 전수 실수가 많네요 저런 게 너무 아쉬워요 이제 노몽갑 전수 자 서동삼씨 7대3으로 밀리고 있대요 아 밀리고 있대요 7대4네요 그러면 지금 7대4 수비가 워낙 좋은 것이다 보니까 승리할 것 같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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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금방 찬스볼도 아닌데 좀 취해서 일단 벽에 붙이는 샷을 먼저 해야되요 아 아아 저걸 옛날에 4핸드에서만 하던데 백핸드에서만 하던데 아 그러니까요 여기서 노몽갑 전수가 데뷔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노몽갑 전수 파이킹하시고 굿샷 아 놀랍시다 버튼샷 자 짧아요 짧아요 계속 또 짧아요 또 짧아요 이거 꼬리 안빠지네 계속 꼬리 계속 안빠지다보니까 무리해서 완벽하고 자 11일 8 역시 다음에 부담을 떨쳐내기가 없었나요 그쵸 중반 이후가 중요해요 확실히 체력적인 면에서는 중반까지는 비슷하게 가도가 또 체력적인 면에서는 중속택 소수가 혹시 위에 있으니까 농갑 소수가 낼리가 길어지니까 확실히 버티지 못합니다 반대만 끊으면 될텐데 사실 담배를 안 끊어 담배 끊으면은 핵존심에서 탈퇴해야 되기 때문에 창업주가 담배를 끊으면은 그 이제 핵존심은 사라지는거죠 나이스 아 좋은 각으로 코스 하나 먹혔어 굉장히 아 그래요? 뭘 시간 못 잡았어요 아시지만 소송도 씨 코시하면은 뭘 시간 못 잡았죠 아 그렇기 좋았습니다 김종택 선수 볼이 점점 더 날카로워 가지고 있습니다 아 6점타 게임볼 이미 기울 것 같네요 김종택 선수 오늘 보기 정말 좋은데요 아 아 자 이렇게 과감하게 하냐 김종택 선수가 지금까지 방송 없이 다른 코스에서 게임을 쳐가지고 저희가 오늘 컴퓨션을 못갔는데 16강 경기 보니까 아 컴퓨션이 좋아 봅니다 아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15대 10으로 15대 10으로 15대 10으로 15대 10으로 조금 더 침착감을 예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네요 잘하세요 네 네 작년부 쨍 운영면에서 진거 같습니다 네 네 다른 코트 좀 봐 보고 올까요? 네 네 저거 다음인 것 같아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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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대 10으로 선수 는 그 그 5 2 박영민 박영민 여자 박영민 아 여기는 없다 저쪽 B 살짝 나 어디갔어 자, 저는 또 다음 게임을 준비해보기 위해서 슬슬 일어나고 방송 시작해요. 성국씨랑 성국씨가 이쪽으로 좀 들어와요. 병풍은 다 됐지, 아까? 나 이거 유튜브 뭐 다운받고 있잖아. 어? 다운로드 크기가 너무 크다고 와이파이를 사와가지고. 아, 와이파이 써? 티와이파이. 그니까 티와이파이 쓰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이거 켜줄게, 이거. 다음 게임 누구니? 이름 명단? 장년부, 남자 장년부. 아, 체파노 신철수 8강. 협찬? 협찬? 협찬 많은 것 같은데. 아니야, 똑같은거야. 협찬 많아. 아, 다음 게임은 체파노씨하고 신철수씨. 남자 A그룹 장년부 8강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금 남자 16강 경기가 다 끝났는데요. 저희 다른 코트에서 한 송일환 선수하고 조성민 선수의 경기. 조성민 선수가 송일환 선수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8강에 올라가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은기, 조성민. 김종택, 박형민 선수하고 진경철 선수의 게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정규웅, 김광문. 그 다음에 조재걸, 남홍식. 이렇게 남홍식 선수가 송일환 선수입니다. 남홍식이 누구랑 조재걸? 네, 조재걸 선수. 아, 지금 주 선수 처음 하는 거. 네, 처음 하는 거. 지금 최파노 선수하고 신철수 선수. 남자 A그룹 장년부 8강입니다. 2대0. 신철수 선수 2대0이고요. 네. 아, 발리 좋습니다. 찬스 있을 때. 네네. 공격해요. 자, 랠리로 다시 돌아왔죠? 자, 랠리. 아, 과감한 보스트 공격. 아, 우쌰. 아, 우쌰. 체파노 선수가 많이 느려졌나요, 지금? 조금. 지금 지친 것 같아요.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아, 아, 아. 예선전에서 많이 뛰셨을 것 같기도 하고. 예선전에서 많이 뛰셨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계속 옆 거트에서 게임을 하셔가지고. 게임한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우쌰. 아, 볼터치 좋습니다. 아, 우쌰. 아, 우쌰. 이렇게 그냥 쭉쭉 쳐야 돼요. 근데 구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저렇게 하는 거치로. 체파노 선수가 지금. 하체의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샷을 하면서도. 하체가 계속 움직이니까. 샷이 정확하지도 않고. 그렇네요. 중심이 계속 무너지면서 볼을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뛰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 길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치는 건 좋은데 받을 때, 수비할 때. 계속 중심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쨌든 최파노 선. 뭐, 모든 스쿼시 경기가 그렇겠지만. 뭐, 상대한테 기회를 안 줘야. 덜 뛰고 경기를 프로 할 수 있는 거죠. 아,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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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파노 선수가 미안하다고 손 들고 있죠. 하하하하. 백핸드 쪽에서 랠리. 아우. 홀이 정확히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길어서 돌아 나오면 쫓아가서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많이 지쳐 보이네요. 지금 발도 너무 느려져 있고. 아, 저 터치는 정말 좋은데요, 네. 지금 예선전이 남자 작년부가 4명이 두 그룹, 3명이 두 그룹이었거든요. 아, 두 그룹. 최파노 선수는 세 경기를 하고 올라왔고. 아아. 신철수 선수는 두 경기만 하고 올라왔어요. 이 청년부도 아니고 작년부에는 크죠. 그쵸. 근데 확실히 진짜 오늘 뛰는 거 보니까 안 좋네요, 지금. 중심이 계속 무너져서 리시브를 하니까. 네, 이게 리그전은. 네 명인 조에서 두 명이 올라온 것과 세 명인 조에서 두 명이 올라온 것과 천지 차이거든요. 최파노 선수가 남자 A조. 네 명 중에 올라왔고. 아, A조였는데. 아, A조 안상훈, 홍경석, 박기남, 최파문. 이 네 분이 게임을 했네요. 네, 네 명 중에 올라왔고. 신철수 선수는 세 명 있는 조에서 올라왔으니. 확실히 세 게임하고 올라오고 두 게임하고 올라오고. 거기다가 세 명 중에 두 명이 올라오는 것과 네 명 중에 두 명이 올라오는 것과 신적인 부담이 엄청나요. 확실히 아까 저기 김종택 노원가 게임 보다 이거 보니까 엄청 플레이 자체가 느리죠, 지금. 진행 자체도 느리고. 아우샤. 일단 최파노 선수가 구력으로 끌고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구역구역. 그냥 터치감으로. 예전에 수비하면 최파노였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이제. 자. 됐습니다. 신철수 선수도 알 거예요. 최파노 선수가 지금 뛰지 못한다는 걸. 왜냐하면 자꾸 보스트, 드롭 섞어주면서 조금만 더 뛰게 만들면. 나이 몸으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예전에 최파노 선수가 수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더 짧은 수비이기도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요. 채팅 한 번 봐. 최파노 선수 형님 화이팅. 두 선수 지금 응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 이번에 작년부터 기준이 몇 세였죠? 40... 45세? 45세. 45세였나? 하여튼 그 정도 언저리였던가? 45, 46? 70, 73년. 74. 74. 74. 74. 세파노 선수 이제. 뭐. 손으로 무릎을 짚고 일어나야 될 정도가 됐어요, 지금. 왼손이, 왼손이 무릎에 가 있어요, 지금. 무릎이 안 좋은가요? 무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뛰는 거 보니까. 앞으로 런지하는 동작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런지도 나오지만. 무릎이 앞으로 많이 밀리면. 돌아오는데도 힘들고. 아, 진짜. 체력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 않으면 뛸 수가 없으니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올라오게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최파노 선수 더는 뭐. 왼손으로 무릎을 편으로 올라오고 있잖아. 그러네요. 너무 지쳤어요. 아, 이번에는 안 속았습니다. 아, 길이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최파노 선수 굿샷. 자, 버칩니다. 최파노 선수 버텨요. 진철 선수 선수도 버텨야 되고. 얼굴은 웃고 있어. 안 힘든 척하고 웃고 있어요. 즐거운 거죠. 즐거운 거죠. 항상 그 한계를. 자기가 생각했던 한계를 만나고. 그 한계를 넘어선다는 건.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즐거운 거예요. 부상만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런지로 하면 받을 수 있는데. 런지를 못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아. 헌우 오빠 아킬레스 부상 입고 회복했어요. 아. 그렇군요. 유은이 형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죽는 거 보니까. 무릎 아래쪽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회복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셔서. 조금 더. 하체 근력 운동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딱 봐도. 몸에 무리가 있는 게 뭐예요. 어쩔 수 없어. 지금. 우리가 운동을 동호인들은 오래오래 할 거니까. 좀. 체력적인 거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볼을 일부러 굴리고 있어요 지금. 하하하하. 그럼요. 볼을 일부러 굴리고. 튀기고. 그런데. 저렇게 한다는 얘기는. 게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지금 8강인데. 이 게임만 이기면. 익상할 수 있는데. 네. 자. 아. 신철수 장수. 그 어려운 걸 또 받아냈고. 크로스. 최파로 선수. 하. 네 발로 받고 있어요. 네 발로. 안타깝네요. 정말. 매치골까지 왔습니다 이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아직 모릅니다. 아 걸렸나요. 네 찬스. 받아봤습니다. 진짜. 못가. 못가 못가. 네. 최파로 선수도. 네. 너무 무리해서 받으려고 뛰는 것보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소개하는 게 좋습니다. 여자경기 중개 해드립니다. 누구 누구? 누구 꺼니? 누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남자 장년부 8강. 이 경기까지. 두 경기가 끝나고 나면. 지금. 조천익 선수하고. 안상훈 선수. 남자 장년부 8강. 하나가 끝났구요. 그 다음에. A그룹 장년부 나갈겁니다. 이건 뭐죠? 청년부? 어어. 장년부부터 8강. 여자 청년부가 먼저 올 것 같아. 일단 경기 순서는. 청년부 8강. 안상훈. 이 경기가 끝나면. 여자 A그룹 청년부 4강 경기가. 일단은 뭐. 순서가 돼 있습니다. 박성현 선수 대 박영주 선수. 김성민 선수 대 이미화 선수. 아까 또. 이미화 선수 보고싶다고 하시기 때문에. 표지인데. 누가 누군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천익 선수. 네. 손 들어주십니다. 두건 안 하신 분이. 조천익. 네. 두건 하신 분이. 초가 됐어요. 초가. 아. 과감한 공격. 안상훈 선수. 안타깝게 안 들어가. 아. 저. 조천익 선수. 특이하게. 레프트 사이드에서. 백헤드 서브를 넣으셨어요. 아. 자. 3부 안에. 초기가 빨리빨리 끝납니다. 역시 작년부입니다. 역시 작년부 게임. 그렇습니다. 아. 조천익 선수는. 제가 많이 못 본 얼굴이네요. 안상훈 선수는 얼굴은 알아요. 얼굴은. 많이 뱉으시고. 아. 조천익 선수는. 많이 안 뱉으시고. 아. 다감해요. 짧은 골들. 저한테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조천익도 기회 찬스. 아. 좋네요. 드롭. 드롭 진짜 좋습니다. 네. 드롭 좋습니다. 정보가 왜 하나도 없지. 저 선수에 대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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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랠리에서. 아. 호스 공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안상훈 선수의. 좀. 럭킥. 네. 안상훈 선수는. 저 옷을 보니까. 세화 스퍼시가 맞고. 세화 스퍼시 옷이거든요. 저 옷이. 네. 그리고 조천익 선수. 아이고. 실수했네. 아하. 조천익 선수는. 어디서 운동하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네. 아침부터 지청했더니. 지친다고. 우리는 더 지쳐. 죽겠어.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아 이제 끝났어. 두 경기 지나면. 미화 언니 경기인데. 아. 남자 8강 다 정리가 됐네요. 박경민 선수가. 진교철 선수로. 힘들게. 정말 힘들게. 5대 14로 이기고. 우리 박PD 또 올라갔어? 네. 박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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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강 진출했습니다. 박PD 오늘 입상. 우승 가나요? 우승. 정말. 뭔가 먹을 건가요? 네. 먹을 건가요? 너. 너 저 선수. 저 선수. 좀 아니? 조천익. 아. 몰라요. 모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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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스 트롭을 보는 것 같네요. 윌스 트롭. 네. 아. 드롭이 진짜 좋으시네요. 백월에서 그냥. 조천익 선수에 대한 정보가 아직도 많았어. 아시는 분 좀 올려주세요. 아. 잡았어요.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조금 무섭다. 네. 아. 몸도 빠르시고. 레프리 플레이어네. 예전에 무슨 다른 운동 하셨던 분 같아. 몸이. 몸이. 정말 다 부지시고 좋네요. 네. 저런분들은. 좀. 부상을 조심하셔야 해요. 아. 옆에 경기. 남자 장연부. 8강 경기. 오세상 선수가. 정경식 선수를 누르고. 4강이 진출했습니다. 우리 경식이 떨어진 거야? 예. 아. 아. 임휘하 선수가 옆 코트를 들어갔네요. 아. 여기 아니야? 안타깝다. 안타깝습니다. 유은형님. 죄송해요. 이기면은. 이기면은. 결승해서 보여주는 걸로. 이쪽 경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여자 청년도 4강 경기가. 이 코트를 갖고. 조천익 선수는 의정부의 비타민 스컷이. SUPC World request. 이 기반이에요? ong이라도 뭐 도착했어? 네. 세븐파이드. 저기. 아우. 아아. 당면 준수에게 코트를igh. 아아 겹찬의 선수가 비술이 좋네요 뒤에서 들어가는 그 그룹샷과 보스트가 굉장히 에잇 위력적이에요 과감하게 부에서 드럭 들어갔고 실수 아예 바운드 맞고 올라오는걸 천천히 쳐도 됐어요 그래도 전략도 괜찮거든요 서로 실수가 한번씩 나옵니다 9,6 비수도 좋고 아 빠릅니다 상당히 빠르시고 아 반응 엄청 미쳐빠치고 나도 아 엄청 빠르신데요 아 플레이 아 보기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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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레 2대 6 나더 13대 6 아 아 아 아 아 엄청 실력자신데요 앞에 뒤에 가운데 뭐 엄청 정확하시고 어느 위치에서든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가시는게 아 안정원 선수들이 자기 하고싶은거 해야죠 칠 때 아 15대 7 15대 7로 네 그러면 여기서 박성희 선수와 박영주 선수 경기가 먼저 4강 경기가 양쪽에서 같이 진행이 되는거죠 자 임희화 선수와 김성미 선수의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박성희 선수와 박영주 선수의 여자 A그룹 청년부 4강 두번째 경기에 이게 세가지고 박영주 선수 박영주 선수 닦아내고 아 아 송희란 선수 폐자 인터뷰 한번 해야되는데 송희란 선수 폐자 인터뷰 한번 해야되는데 송희란 조성민 선수한테 최저 인터뷰 한번 들어가야 되겠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이거 2배만 해야되네 그래야될까 3배 3배 가까워가지고 거리가 뒤에가 가까우니까 거기 이제 한 칸에 5만원씩 팔아야지 한 칸에 5만원이냐 한 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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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동양으로 아 아니구나 다잇 다잇 아 네 왕전의 날 상렬 그리고 4강 두번째 경기 네 다해 났지 다해 났지 네 네 이거 4강 네 4강입니다 자 여기다 청년보 4강 지금 동시에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미화 선수와 김성민 선수는 누가 이기고 있죠? 아무래도 이미화 조금 유리하지 않나 싶네요 네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작했습니다 아우 나뉘가요? 아우 나뉘구요 심판이 봐야 되니까 네 심판이 인으로 판단을 했어요 자 가져와 아 공격 들어왔는데 아 아 남자 청년보 8강 경기가 이쪽에 나 다음 포기 도착을 했네 네 제가 남홍선수가 오늘 화면에 한번도 안 나와서 남홍선수께 명세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왔어요 네 이거 먼저 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박소희 선수 드라이브가 아주 좋아요 박소희 선수 드라이브 아주 좋아요 일단은 드라이브에 좀 밀리네요? 네. 밀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머리 길이가 좋게 나오네요. 그럼 박영수 선수는 힘있게 쳐야되요. 아닙니다. 지금 저 경기는, 이 경기는 박성희 선수 대 박영주 선수의 경기입니다. 거기서 임현 선수가 방금 이기시고 나왔습니다. 네. 임현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네요. 네. 임현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여기서 승자가 붙는데, 아 일단 뭐 6대1 박성희 선수가 좀 많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역거트에서는 여자 A그룹 장연부 4강 첫번째. 박한숙 선수의 정선수 경기. 이가 옆에서 이렇게 해주고요. 아 실수. 실수. 박성희 선수가 파워가, 파워가 좋아요. 파워. 75 옷이 예뻐요. 옷이 예쁘지? 네. 옷이 예뻐요. 저게, 옷 자체는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로고를 받고 하니까, 옷이 달라졌어요. 로고 컬러를 예쁘게 넣었어요. 로고 컬러를 예쁘게 넣었어요. 너무 빨리. 지금 너무 타이밍을 늦게까지 끌고나와서 골을 치는 경향이 있어요. 박현석 선수가. 그죠?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치는 타이밍이 너무 계속 느려져서, 상대가 이미 파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준비할 시간이 다 줄어지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 운동하면서, 자꾸 골 치는 타이밍을... 그리고 불필요한 동작을 없애야 돼요. 근데 약간 불필요한 동작이 있어요. 저런 식으로, 라켓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흥드는, 흥드는, 흥드는... 불필요한 동작이 있다보니까, 자동적으로 타이밍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아... 이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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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누서 올라가서 해야 돼. 안 보여. 8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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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아... 아... 드롭샷 깔끔하게. 공이 짧으면... 9-3. 9-3. 공이 짧으면... 바로바로 공격이니까. 박영진 선수 공이 계속 짧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박영진 선수에서 나오는... 크로스... 모은 크로스샷은... 여사 선수들에게는 정말 힘들겠네요. 너무 짧은데... 남궁 씨 게임을 보고 싶어서...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저거를.. 저거를 스트레이트로 뽑아줘야지. 랜드가 이어지고... 그리고 상대를 이렇게... 클래스에 설정했습니다. 그 정도는 뽑아줘야 돼가지고... 지금 다 크로스밖에 안 나와서. 아... 방금 크로스는 길이 좋아했죠? 라는... 오... 아... 그렇죠. 그럼 크로스는 길이 좋아하지. 붙은 게 가운데로 몰렸어요. 스트로크, 박수는... 직선을 뽑아줘야 될 때 뽑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몰리고 싶네요. 직선으로 뽑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고스트 실 거 뻔히 박수원 선수가 알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거를 직선으로 쳐줘야 박수원 선수가 앞으로 못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고. 무리하게 크로스 칠 필요는 없어요. 가운데로 몰리거든요. 잘못 치면. 너무 크로스로 반영하는 경향이 좀 보입니다. 세화의 현진옥쌤이 박영주 선수를 많이 응원하고 있는데요. 현진옥 선수 지금 본인 제자 와서 응원하고 있던데. 럭키, 픽사린, 픽사린 왔는데 짧게 들어가면서 포인트를 얻었어요. 뭐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죠 뭐. 아... 우선 연속. 박영주 선수는 약간 타이밍 조절을 조금만 하면 더 좋은 샷이 나올 것 같아요. 타이밍이... 너무 계속 일관적으로 다 늦어요. 본인의 샷에도 좋지만? 상대한테 준비할 시간을 최대한 끌고 해야 돼요. 잡아치는 거는 잡아치고 바로 칠 수 있는 볼은 또 바로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잡아서 칠해야 돼요. 그래서 잡아치는 공도 상대를 크게 이럴 수 있을 때 더 잡아치는 게 효과적이고 무슨... 그... 자기한테 좀 어드벤티이즈가 있는 거지? 아... 일반적인 랠리볼은 잡아서 치면... 왜 저런 파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파워를... 멍독으로 울린 공을 처리를 못했네요. 매치볼입니다. 매치볼... 중결승이 너무... 쉽게 끝나고... 박영주 선수... 동판에 이제 이름 보니까 저게 이제 기본... 그렇죠! 저거 맞아요. 저게 연맹에서 얘기하는... 좋은 예! 아... 맞아야 돼. 저렇게 들어가야 돼. 좋은 예잖아. 물을 보여야 되고... 네, 맞아요. 좋은 예. 스펠링도 정확하게 저렇게 들어가야 돼. 대문자, 소문자, 가운데 하이픔까지. 아... 좋습니다. 자... 백핸드 사운드. 백핸드 사운드. 어, 좋습니다. 빨리, 빨리. 아, 좋아요. 지금도 타이밍이 좋잖아요. 필수 좋고... 이렇게 높아있는 타이밍에서 치면 돼요. 아, 자... 꼬리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아, 경기 후반에 좀 잘... 게임이 잘 풀어나가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경기 게임볼 상황인데... 좀 더 빨리 풀었으면... 또 달랐을 텐데... 그렇죠. 아이, 좋아요. 백핸드 사운드, 백핸드 사운드 사운드 좋잖아요. 그래, 길게 나온 거. 스펠이스로 이렇게 뽑아내면 돼요. 아까는... 아까하고 다르게... 경기 후반... 아... 아, 좋아. 난자상수 경기에서... 볼 수 있는... 발리 닉샷. 어깨높이 위에서의 발리 닉샷. 조금 늦었네요. 아... 저도 냈어요. 아... 아무리... 조금만 더... 초반에 공이 길게 뽑히는 플레이가 나왔으면... 더 재미있게 잘 했었는데... 핸드록 선수가 그렇게 영원하고... 아깝습니다. 이렇게 또 챙겨줄 정도가 되면... 예... 아, 다음 경기는... 예... 침나진 선수와... 박미경 선수. 박미경 선수. 박미경 선수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예, 박미경 선수 올라왔습니다. 박미경 선수 올라왔습니다. 박미경 선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본 거 같은데... 이제 이따가 알려주세요. 네... 네... 아... 아... 이제... 이게... 여자부... 4강인가? 여자 장년부 4강인데... 예, 여자 장년부 4강인데... 박미경... 까만 옷 입은 선수가 박미경 선수고요. 신다진 선수는 다 아시죠? 하얀색 옷을 입은 분이 신다진 선수입니다. 박미경 선수는... 저랑... 친구예요. 아하하... 거양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고... 저분이 뭐... 한동안 안 나오시다가... 네, 맞아요. 나오기 시작했죠? 지난번에 경기도대 때도 나오셨던... 안 나왔어요. 안 나왔나요? 경기도대 때는 안 나왔어요. 어디 대회에 나오셨던 것 같은데... 하이파이브 대회에 나오셨던 것 같은데... 하이파이브 대회에 나오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봤던 것 같아요. 아, 약간 달라. 그분하고... 아, 그런가요? 그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장미경 선수는... 어... 원래... 고향에 계속 있었는데... 여기 고향체육관에 원래 다니던 분은 아니고... 다른데 다니다가... 고향체육관으로 옮겨온 지... 지금 한 3, 4년쯤 됐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이걸 신청해놓고...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이걸 왜 신청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나 하고... 이러고 있는데... 오늘 지금 4강까지... 아유... 4강까지 원하셨으면... 성공한 건데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저도 신청을 해놓고... 후인을 했는데... 성격도 좋고... 아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 바빠서 운동을 많이 못했어요. 아... 시작하자마자... 여기... 김나진 선수... 다운! 김나진 선수 선수가 조금... 앞서 나가고... 침착하게 경기를 좀... 튀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김나진 선수... 네... 자, 강민경 선수 파워있게... 골 잘 치고... 아... 길어요... 아... 아... 길이가 좋아요... 네... 홈 코트... 홈 코트... 홈 코트에 2점을... 55%... 그... 신나진 선수가... 여기... 정미경 선수한테... 정보가 없어가지고... 조금... 초반에 헤맬...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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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좋아요... 부샷... 아... 받았나? 옆에 있었던 정년보 경기는... 정선수 선수가 이겼네요... 좀 더... 길게... 뽑았으면 좋았을텐데... 아... 정선수 선수가 이겼나요? 네... 이겼습니다... 아... 옆에 정선수 선수가... 승렬고도 결승적으로 진출했네요... 네... 여기 승자... 승자와... 아... 나이스... 아... 고시자 고시자... 정렬특커... 트루스 드롭으로... 맞도로를 왔지만... 승자 선수도 응원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강기경 선수를... 직접 응원하고 싶네요... 아... 옆에 코트에서는... 남자... 8강전... 김종택 선수와... 박경민 선수의... 8강전 경기가... 박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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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 코트에서는... 홍은기 선수와... 조성민 선수의 경기... 예... 오오... 8강 벌써 하나요? 좋네요... 네... 뭐... 그 정도면... 고향은 항상 그 정도면... 나랑... 고향시는... 고향시는... 그런거는 철제하게 잘해요... 여기... 어... 여기... 5대3... 네... 5대3... 아... 걷어냈어요... 아... 옆에 있죠... 상대한테 찬스를 두고 나면... 급해지는게... 뭐... 당연한거죠... 상대에게 치둥을 뺏기고... 거기에 찬스를 두고 나면... 대회만 안나왔다 뿐이지... 부력들이 다 상당하셔서... 그러니까요... 골 터치가... 항상 어디나... 대회는 안나오시지만... 고수들... 숨은 고수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제아의 고수들... 제아의 고수들... 제아의 고수 형님은 뭐하시나요? 제아의 고수 형님은... 제아의 고수 형님은... 항상 제아에... 항상 제아에 계시지... 제아에 계시니까... 얼굴을 볼 수가... 근데 가끔 보면... 우리 한수도 카페에 들어와 있어요... 아... 제아의 고수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있군요... 제아의 고수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계시고... 뭐 한테는... 스코시장 운영도 하셨고... 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은... 흔한좀 알려주십쇼... 탑플러스에 항상... 네... 우기... 네 그렇죠... 정우기... 네... 뭐... 스코시는 사랑은 싫거에요... 음... 좋습니다... 좋샤... 그 사랑은 저에게는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우기 광주사람이야... 누가요? 제아의 고수... 아... 그래요? 아... 보스트가 다운이네요... 활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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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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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리를 어렵게 다단했는데... 보다... 실력이죠... 여기... 발... 로브를... 아... 고시하... 공이 좋네요... 방금 드라이브... 아주... 벽... 벽쪽으로 붙어 가면... 붙어가는 드라이브... 그런 드라이브가... 탈피가 더 좋네요... 아... 그룹... 아... 고시하...!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공이 오히려 강하니까 뒷벽에서 많이 공이 살아나가네요 청년분보다 더 막힌 게임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나이스 우리 나진이 잘한다 박미경 선수 공이 강하니까 오히려 뒷벽을 막고 길게 나와버려요 김문철 선수는 같은 센터 박미경 선수를 응원한다 하고 신나진 선수를 응원하겠어요 두 분 다 응원하시는걸로 둘 다 마음이 가는걸로 박미경 선수는 나를 보면서 웃었어 아이고~~ 응원단들 때문입니다 응원단들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 운이 따라 됐죠? 아~~ 굿샷 아~~ 굿샷~~ 아~~ 응원단들 때문에 볼트 하나 나가고 응원단들 오늘 혼나겠습니다 경기 끝나고 혼날 것 같은데요 자 게임 아직 끝났어요 아~~ 리폴트 하나가 있으면 신나진 선수 아 진짜 사실은 개인적으로 신나진 선수가 우승을 한 번 했으면 좋긴 하겠어요 네 너무 슬럼프가 길어서 오우샷 볼트 드럼 좋았습니다 이야 매치거리입니다 방금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전혜경이 하잖아요 신나진 선수가 이 경기를 이기고 나면 복수전을 해야죠 그럼요 네 홀드 하나 때문에 복수전인데 아니 정준준 선수가 원래 예선전에 했잖아요 했었죠 예선전 첫번째 경기를 했었죠 예선전에서 졌거든요 내 머릿속에 시그게가 있나? 시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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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몸이 안풀려가지고 샷 아 아 신나진 선수 복수전과 복수전과 우승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네요 아 음은 나도 혼나지 않네요 음은 나도 혼날 줄 알았는데 그 폴트만 아니었으면 아 라인홀에서 폴트 하나 이후에 계속 실점하면서 경기가 15대 9로 끝났습니다 네 남자 이제 8강 세 번째 경기 조재골 선수와 남홍식 선수의 경기인데요 남홍식 선수가 아주 아주 어린 선수인데 서있잖아요 서울 용산국제학교 지금 고3 졸업하고 미국으로 대학교로 유학 준비하고 있는 선수죠 갈려고 하는 학생이에요 지금 지금 김영일 선수 이따가 김영일 선수 여기 지도자 4강 할건데 김영일 선수한테 레슨을 받고 있는 선수거든요 com 20iel 선수 management 김영일 선수 탥 좀 용산 esp sp 10강엎 당한 상대들은 다 이겼어요. 예선에서 소동선, 아, 소동선수는 16강에서 이겼고 예선에서 홍동홍기 선수가 이기고 조재우 선수가 중하게 남자 청년부 8강 첫 번째 경기 홍홍기 선수와 조성민 선수 경기는 홍홍기 선수가 이겼습니다. 오늘 홍홍기 선수가 아까 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서 뭐 결승가서도 4강에 올라가네요. 결승가서도 결승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지금 김종택 선수와 조 1위들이 선을 가면서 다 이겼는데 유일하게 송이렁 선수만 쳤어요. 네 송이렁 선수만 쳤어요. 조성민 선수가 올라갔는데 조 2위의 반란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근데 아, 조성민 선수 쳤죠? 홍민 선수한테 졌군요. 지금 다른 경기 김종택 선수가 박경민 선수 경기는 형평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홍홍기 선수가 4강에 선착 팔다리 길쭉한 분들 팔다리는 저도 긴데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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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기 심판은 김장철광객님께서 시작하겠습니다. 고잉걸 서빙 남홍식 리스빙 러볼 남홍식 리스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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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지금은 또 남홍진 선수에 대해서 저번에 이미 퍼졌어요 소문이 그래서 선수들이 지금 많이 벼르고 오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면 지금 8강 상대가 조재걸 선수인데 조재걸 선수를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거에요. 조재걸 선수도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가지고 드라이브 그 다음에 수비가 굉장히 좋은 조재걸 선수여서 10년 만에 최병찬 선수를 이기고 최병찬 선수 고스트가 잘 안들어갔나본데요? 다운 1,2 남홍진 선수는 나 계속 정말 짧게 잡고 컨트롤할 수 있는 큰 킬을 이용한 스탭도 남홍진 선수가 한발만 뛰면 되거든요 반대로 조재걸 선수는 나켓을 굉장히 길게 잡아요 거의 끝에 잡고 치지 않습니까? 저 발리가 특이하더라구요 남홍선수 발리 치는 스타일이에요 백핸드 발리가 굉장히 인상되었어요 정확하게 리게 떨어지네 조재걸 선수의 드롭샤 지금 조재걸 선수가 제가 볼 때 초반에 골을 얼마나 다양하게 치우는지 아니다 해서 게임을 편하게 운영할 수 있고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로 다양한 수술을 치다보니까 정상적인 긴 랠리는 없어요 정상적인 긴 랠리는 없어요 저 서둘렀대 포핸드 싸움 백핸드 싸움 이런게 있는게 아니라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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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샤 고스트 난전입니다 고스트 치고 고스트 드롭샤 고스트 정상적인 긴 랠리는 블루시 지금 내가 볼 때 여기 김영현선수한테 코치를 많이 받고 들어온 거지 아.. 고스트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는 백핸드 멋지게 하신다 백핸드을 그냥 눌러서 눌러서 찍어버리네 저거 저거 선수들의 사신대 김영현 선수한테 김영현 선수한테 올렸네요 작년, 올해 초에 하이파이 그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 그 때는 아마 첫 대회라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선수들이 사용하는 각이나 눌러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옆에 코트에서 김종택 선수가 방금 전에 소리를 질렀는데 이유가 볼이 터졌습니다 수영하는 사람 에이븐 버스에서 정말 오랜만에 백핸드 싸움 있나 했더니 바로 플러스 아 스포버들 싸움 하나 했더니 바로 보스트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저녁을 설정도 이미 파악을 하고 왔는데 지금 랠리 싸움 안 하려고 감정을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백핸드 랠리 갑니까? 그렇죠 크루스 빼버리죠? 마님 고스트 실수가 나왔어요 조재걸 선수 찬스가 오면 찬스가 오면 그냥 눌러서 쳐요 아 저 부분은 발리가 되게 인상적이다니 오늘은 정말 백핸드가 인상적이네 오늘은 정말 백핸드가 인상적이네 패턴을 패턴 봐야죠 스포버들 싸움 넷스넷 짧아요 랠리 물러치는데 떴어요 백핸드 싸움 백핸드 싸움 백핸드 스포티드 넷스넷 백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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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를 하는건데요 아아~~ 너무 생각이 많았어요 방금 이걸 뭐랄까 고민해서 되게 실수가 많네요 지금 이 점수.. 아아~~ 또 실수를 했어요 여기서 지금 마음이 급하거든요 랠리를 이어가자니 남홍선수가 다 받아내고 거기가 공격을 해서 포인트를 따야되는데 그게 실수가 두번 나오고 아아~~ 아아~~ 남홍선수가 10점으로 빨리 도망가는 차이 아~~ 저기쪽 누가 이겼나요? 김광문 정규 선수 경기는 김광문 선수가 김광문 선수가 올라가네요 이겼네요 와우~~ 아~~ 10대 6 10대 6 갑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2개월 3개월만에 진짜 엄청난 성장이에요 오늘도 또다른 맨을 보여주네요 벽원하고 다르게 아아~~ 아~~ 그 갑면에 조재걸 선수 실수가 너무 많아요 지쳤어요 아니 너무 공격으로 하려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져서 실수가 많아요 지쳤어요 못 뛰잖아요 초반에 어떻게든 자기 페이스로 만들어서 게임을 끌고 가려고 많이 뛰었는데 그게 안 통해 버리니까 지쳤어요 뭐 테니스도 그렇고 하지만 그런 얘기야 테니스에서는 벽에다 들고 치는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벽에다 치니까 아~~ 아~~ 거의 포기에요 포기는 아니어도 지금 후렴 자체가 이미 넘어가가지고 11점, 11점 갈 때 못 뛰어가서 못 받는게 아~~ 쉽지 않구나 마음이 비운거 같다 아~~ 옆에 경기는 박경민 선수가 올라갔네요 김종대 선수로 아 우리 박PD님 박PD님 멋있습니다 아~~ 파워 좋습니다 저번에는 약간 정직하게 치는 그런걸 보여주더니 남원 선수가 오늘은 파워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아~~ 완전히 다른거 조재걸 선수의 실수 아~~ 조재걸 선수가 이렇게 공격 맞들어 아~~ 스트로 네 스트로그죠 조재걸 선수 조금만 더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너무 점수가 많이 뒤에 달렸어요 주먹을 치실 때 소리가 났어요 내다고 주먹은 소리가 다르거든요 아 배고파 아~~ 아~~ 실수가 나오네요 뭐 멋있게 끝내고 싶은 거 멋있게 하나 끝내고 싶은 거 정현 선수도 그랬잖아요 아 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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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에서 피날레인가요 마지막 한 점을 놓고 어떻게 쳐야 되는지 조재걸 선수 정말 끈질긴 선수입니다 조재걸 선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조재걸 선수 아~~ 아~~ 멋있게 끝나네요 확실한 무리가 있으니깐 발리도 좋고 발리도 좋고 세켓 드라이브 좋지 짧은 공격성 드라이브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때가 없었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때가 없었습니다 자 지도부 경기 네 지도자부 자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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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홍식 선수의 승리의 기운을 또 스승인 김영일 선수가 또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네요 지금 두 노장 선수들의 게임을 이제 볼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안 나왔나요? 근데 뭐 5세트 하던 사람들이나 15점 봤을 때 맛있겠다 남자분은 남자분은 네 정지리가 오늘도 역시 세제 독성 보는 짧은 반반 시키기 아이 뭐야 기냥이 딱 그들의 포함이 아 최고가 몇 명이냐면 오늘 아까 70 몇 명 80명까지 왔었어요 나도 저도 이제 배터리가 없네요 아 그래 자아.. 아.. 아휴.. 아휴.. 이거 배터리인데.. 나는 원래 없어. 이거 배터리인데 케이블이 없어. 이거 배터리 또 돼. 나는 차에.. 차에.. 나는 32박급. 나는 15인게요. 나 이거 금방 닫아줄 건데. 이거 배터리도 돼. 배터리.. 아 그래? 케이블만 있으면 돼. 케이블이 없네. 잠시봐. 아니 그.. 그걸 달라고 해. 그.. 택배 충전기 없어? 여기 바로 앞에.. 그거 있는데 포도 있네. 충전기가 없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할게. 전화.. 누구야? 이거 와이프야? 아니 우리 이거. 이거. 핸드폰 케이블. 케이블. 핸드폰 케이블. 충전기야 충전기. 케이블 있어? 아 오늘도 역시. 김양현 선수는 KSP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네. 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흰옷을.. KSP라고 새겨진 흰옷을 입은 선수는 김영현 선수이고요. 남한 옷을 입은 분이 세화 스포시의 현진옥 선수입니다. 여기다가 하여서 충전하면 돼. 이게 충전.. 배터리가 없다. 아니 아니 케이블. 아 이거 충전기. 아 바로.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구독 좋아요 누르라고 말 안 했다고 지금 혼나고 있어요. 우리 회장님이.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말 안 했다고. 이거 누나 이거 아냐? 꺼놨어. 여기 따로 와이파이가 있나? 티 와이파이. 티 와이파이 안되네. 응. 내꺼. 7739 6061. 나 이거 그냥 한번 접속해가지고 한번 해. 저번에 안 했지. 안 했지. 아직 아직. 아 라켓이 깨졌다고 하네요. 깨졌다고? 네 라켓이 깨져서 지금 라켓을 교체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이거. 녹색불이. 됐다. 7739. 7739 6061. 6. 0. 6. 1. 화이팅. 스티컴. 스티컴.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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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컴.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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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창이 조금 있으면 없어지지 않나? 지도자분 지도자분은 4강이네요 네 4강, 지도자분 4강 택시창이 없어져요 택시창이 없어진다 아 그래? 나이스~~ 택시창이 없어진다 그렇게는 안되지 자 2대4 김영윤 선수 김영윤 선수는 파워샷 저는 정말 김영윤 선수가 홀쭉할때 얼굴 막 귀엽고 옛날 꽃미남으로 통했는데 못 알아봤어요? 꽃미남? 옛날 꽃미남이었는데 지금 현지옥 선수 정도의 슬림함이었어요 저기에 슬림함이 현지옥 선수의 슬림함이 있었습니다 아 경민이 정민이 정도 예전에 딱 아 좋겠다 이름 보고 김영윤 선수 예전에 얼굴이 남아있긴 한데 그렇죠 배가 너무 나왔어 가장 최고의 성향은 다이어트다 내만 나오는게 아니라 몸이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맞는것 같아요 근데 김영윤 선수는 옛날 선수 초창기때부터 프리스를 썼거든요 근데 한번도 다른걸 쓴적이 본데 라켓을 항상 프리스를 써요 지금 피클밋5인가? 아니요 프리스입니다 프리스 맞습니다 내가 볼 때마다 그래서 항상 맨날 부터 프리스 맞습니다 아 계속걸리고 있네 아 계속 프리스 맞습니다 아 이건 이건 완전 시스템 아 경품은? 내가 접수할게 아 우리 가방 경품 됐니? 가방 하나 남았잖아 이것도 아주 안 좋잖아요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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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이랑 경품 좀 빨리 빨리 이것도 안 줬어 완전 검단하네 다들 나가신거 같애 아 빨리 좀 아니 지금 80몇명이래 80몇명이래 지금 채팅 많이 채팅을 안해서 그렇지 접속자는 78명 줄어들기 전에 빨리 줘야돼 빨리하세요 지금 티셔츠도 하나 남았어 투엑스라지 빨리 투엑스라지 네 지금 티셔츠 아까 보신 티셔츠 하나 정품으로 드릴건데요 사이즈는 투엑스라지입니다 필요하 투엑스라지가 105정도 입으신분 105정도 입으신분 105정도 입으신분 어 자기 사이즈다 싶으신분은 나달라고 나를 채팅창에다 쳐주시면 됩니다 나조 나조라고 채팅창에 80여분이 계신데 그중에 투엑스라지 사이즈를 가지신 분은 몇 분 안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조 원래 엉덩이 그래 원래 김경희 선수가 엉덩이 엉덩이로 밀어 너무 멀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해주세요 너무 A 바르게 하지마 나조 정확하게 아까처럼 네 나조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나조라고? 네 아니 본인 사이즈가 투엑스라지이신분 본인 사이즈가 아 아 전상수씨 아 상수형님 상수형님들께요 상수야 너한테 커 투엑스라지 아 투엑스라지 크대요 응 너가 투엑스라지잖아 110이에요 110 투엑스라지면 아 105 100 은 그립 아 이거 밴드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할게요 경기 좀 집중하게, 경기에 집중이 안되니까 볼이 터졌어요 지금 아 볼 터졌나요? 볼 터졌을 때 해야죠 초록색 밴드 쉬고 싶어서 볼을 터뜨린 것 같은데요 쉬고 싶어서 볼을 터뜨린 것 같아요 초록색 아대 아까 보였던 테크니 파이브의 초록색 아대 지금 그러면 하이파이브라고 정확하게 쳐주신 분한테 하이파이브 하이는 영어로, 하이브는 숫자로 하이파이브 쳐드릴 분에게 하이는 영어로, 하이파이브는 숫자로 1등하고 2등에게 아대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1등을 까맣어줘요 나도 아닙니다 하이파이브입니다 나도 아니랍니다 하이파이브 지금 공이 터졌어요 공이 터져서 지금 김영희 선수가 쉬고 싶어서 공을 터뜨린 것 같아요 벌써 2코트에서만 공이 2개째 터져나가네요 하이파이브 틀려서 영어로 하이 숫자로 파이브 경제 게임 끝나고 이거 올리는거니 아 문헌준님 아닙니다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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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준님 문헌준님과 똑같이 하이파이브 높은 높은 하이 안녕 하이 아니고 하이파이브 문헌준님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문헌준님 문헌준님 하이파이브를 안타깝습니다 높은 하이의 숫자 하이파이브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올라와 안올라오고 있어 내가 쓰면 내꺼인가? 어 왔어 박현진님 박현진님 축하드립니다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준희님 아쉽네요 박현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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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시죠? 여기 계신 분들도 빨리 다 준게 보세요 선물 선물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네네네 다 핸드폰 켜셔서 구독하시고 준영희 선수 라켓에 지금 현진옥 선수가 방해가 됐기 때문에 스트록을 줬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서 게임으로 우리 아직 티셔츠 하나 남아있어요 티셔츠 아까 지금 몇개 나왔죠? 티셔츠가 총 4개 있어요 병풍 티셔츠가 4개 있는데 아 4개 있어 4개 있는데 그전에 줬잖아요 지금 몇개 줬냐고 저는 알기로는 한개밖에 내가 알기로는 아까 하나 나가고 동삼이가 하나밖에 안 줬거든요 여자꺼 여자꺼 일단 경기 이렇게 보시고 아 예 네 테크니스파이터 5만원 정도 아 뭐예요? 테크니파이버 이거 하나 줘야 돼 테크니파이버 테크니파이버 이거 경기 끝나자마자 나 써놓을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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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제 막 짜증을 내는데 엉덩이에 걸린다고 테크니파이버 이거잖아 테크니파이버 여기 결승전하는거지? 여기서 다? 지금 잠시 뭐 힌트를 3,4,2전 옆에서 하고 결승전은 여기서 하고 테크니파이브라는 영어 스펠링에는 H가 없어 그 말을 왜해 이게 뭐 이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뭘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 일단 계속 보시죠 그리고 저희가 얘기한게 다 나갔어요 지금 자 여자 작년부 결승전 경기가 또 예정이 돼있네요 보시죠 자 현진욱 선수 열심히 쫓아와서 11대 17대 고 현진욱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민영일 선수에 방해가 된다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품 없냐고 물어보는데요 경품 또 있다니깐요 아 오늘 경품 많습니다 아니 그 대회에요 여기 아 여기 대회에 있어요 고향.. 고향체육관은 아니 고향주거시는 고향이 많아요 김인호님 나켓 경품 얘기하셨는데 이거 두 개다 2번 코트 어 두 개다 결승! 작년부터 요거는 갖다 드릴게요 오늘 나켓 받아 가셨어요 김진호님께 아 우리 경제 경제 지금 참교육 받고 집에 갔다고 그러는데 고양대에 경품이 엄청 많습니다 왜 갔을까요? 저희가 김영일 선수와 현진혁 선수가 경기가 끝나는 그때 이벤트로 3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1만원 상품권 3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만원 상품권 1만원 상품권 1만원입니다 1만원 상품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지 마시고 그립도 사실 수 있고 그립도 사실 수 있고 만약에 보니까 여기 저기 1만원에 5천원이더라구요 아 네 그것 보다는 좋은 라켓 좋은 라켓 이런거 사시면서 1만원 할인받는 행복을 느끼시는 것도 아 아 현진호 선수로 많이 좋았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해줘야 하이파이브가 좋아서 그럼요 하이파이브 짱입니다 네 아 엉덩이 아 엉덩이 엉덩이 공격 아 아 살짝 리플레이 푸신 분들은 알거에요 네 네 네 네 네 아 근데 스트로그 줬네요 스트로그 아니아니아니아니 엔쪄어 엔쪄어요? 아니 근데 저부터 엔쪄어 아 아 아~~ 그런가요? 매치볼이네요. 아 인구 땡큐 아 다시한번 나오네요. 방송에 늦게 나오는거죠. 방송에 늦게 나오네요. 아~~ 아 현실 없어서 아직 이기고 있어요. 여유 있어요. 아직 이기고 있으니까 또 차 잘 쳐다보니까 박수 쳐주고 왜냐면 뒤에 응원하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매너 보여줘야지. 매너 나오고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불안함 또 찢어질 것 같아요. 아~~ 아~~ 아 이거 모릅니다. 쫄깃쫄깃합니다. 쫄깃쫄깃해요. 포인트 원 아~~ 승리의 여신은 누구에게 미소를 얻을 것인가. 공격 공격 과감해요. 양쪽 다 공격 들어와서. 찬스! 찬스! 아~~ 아~~ 무리하게 무리하게 크로스로 뽑으려다가 실수를 하셨네요. 아~~ 게임은 김영희 선수가 아 그렇군요. 저희 그 마지막 마지막 이벤트 피서스가 좀 남았나요? 저희 테크니파이버 테크니파이버 에서 드는 1만원 상품권 3장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영어로 테크니파이버를 정확하게 철자로 쓰신 분 세 분에게 세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힌트 드렸어요. 테크니파이버에 H가 없어요. H가 어디 들어갔는지 몰라. 방금 저기 정호섭 아이고 1등이네요. 누가 올라왔어? 야 너 이거 뭐야 이거 내는거야? 이거 비리가 있어요. 이거 비리 있어요. 고경제님 좋네요. 야 준희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고경제 이준 옥승주 준희 준희님은 어디에요? 준희님 여기 고양시 준희님인가요? 준희님은 좀 시상 명세를 알려주세요. 고향체육관에 맡겨놓을게요.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옥승주 고경제 이준 이준 이준일거야 이준 아 네 맞습니다. 그럼 고향체육관에 맡겨놓겠습니다. 고향체육관 선생님한테 맡겨놓을게요. 이준님 고향 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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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승주님 이거 저 착불로 부산 보내드릴까요? 아니야 곧 만날거야. 옥승주 곧 동사미 동사미 통해서 네 곧 만나니까요. 네 이번 경기 남자 1그룹 장연부 4강 4강입니다. 신철수 선수 대 한기영 선수의 경기 플레이 네 애매하게 이게 이게 남은 것 같아요. 아뇨. 아 이거 하나 남았어? 이름 안 써있잖아. 조대성님 한개 주기로 했는데 아 취소싶어? 취소해가지고 아대가 이거 하나 일단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 끝나고 또 하나 끝나고 또 이랬잖아. 네 옥승주님 김천 대비 때 주신대요. 이준님은 군무 때문에 참석 못 하죠? 군무 때문에 참석 못 했지만 예 참석 못 했지만 만원짜리 철수 형님이 한 손 먼저 따셨습니다. 네 아 이거 꿀재미네요. 꿀재네요. 꿀재네요. 아 재밌는데요? 아 내가 1등 했지만 내가 반 양보한거 양보한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꿀재미는 존잘로는 누구신가요? 존잘로는 강영구입니다. 골뱅이입니다. 스코시의 조상 골뱅이입니다. 조상님이죠. 20년차 22에요. 지난주에 저에게 맥주내기를 제안했다가 예 참교육받고 너네 둘이 붙어있으니까 비교되겠다 야 얼큰이야 하고 머리 큰거는 자랑이죠? 아니 저기 호섭이형은 머리가 큰게 아니라 머리가 이렇게 떠있어서 머리가 큽니다. 누구보다도 머리 작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뭐 큰게 좋은거에요. 예쓰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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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쓰랩입니다. 아 옆에서나 옆에서나 다른 장년부 경기가 있는데요. 아까 좀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조천익씨 네 오세창씨 오세상씨 오세상 선수가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년부도 당충 뭐 우승자 준우승자 연각이 나오는거 같아요. 네 대충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때 어떤 분이 결승전이면 올락을진게 딱 보임이라고 해요. 2분이 올라가면 재밌을거 같아요. 네. 재밌을거 같아요. 오~~~~~ 뭐 힘 안들이고 약간 문전따가 잘못 다운될뻔했던 다운될뻔했던 백핸즈 저는 한규영 선수의 보스툰가 언제 나올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나올 때마다. 그게 이제 체력이 좋을 때는 정확하게 잘 들어가는데 지금쯤이면 아마 체력이 많이 빠져가지고 정확한 트리플이 안 나올 거예요. 아 쏟으십니다. 머리 작다는 소리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머리 큰 걸 알고 있는데 작다 그러면 쓰나? 아~~ 라인을 타고 닉을 찾아가네. 와우. 작년부 경기도 초반하고 많이 달라요.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니까 이렇게인가? 공들이 짧아지고, 공들이 짧아지고 그래서 공격해야 돼요. 돌격 앞으로 해야 돼요. 아 또 나왔죠. 한규영 선수의 보스트. 옆에는 지금 조재걸 선수에게 개박살나고 개박살나고? 김육강정 탈락. 최병창 선수. 왜 소리 듣나요? 15대 10이요. 15대 10이요? 중박살. 완전 박살하지만 중박살 나고 지금 경기에 쓸쓸히 앉아있는. 오늘 술자리가 또 이야기돼 있어요? 끝나고 저희는 오늘 또 얼큰하게 또 술안전 해야되니까 그냥 뭐. 입불해야죠. 아쉽네. 저도 같이 껴서 하면 좋은데. 뭐 먹었어. 이마 좀 쳐다봐. 어디에? 없어. 너무 배고파. 우리 지금. 7대 7. 진짜 말만이 하니 좀 배고파. 예상보다 일단 경기가 팽팽하게 흘러가는데. 아 그러니까요. 이것도 또. 10점 가면 또 승부가 나요. 맞습니다. 그 정도쯤에 갔을 때. 정말 누가 버티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경기가 어느 쪽으로. 이제 딱 밀려가는 띄가. 뭐 팽팽하게 와도. 10점이 딱 넘어가는 순간. 거의 뭐. 그러네요. 이제 선수들이 체력이 너무 없다보니까. 10점 넘어가면. 이제 체력이 떨어지는 훈련이 지게 돼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호주에서. 15점 파이러 게임을 하는데. 저는 호주 애들이니까. 왜 체력이 안 늘까. 안 늘어요. 안 늘어. 시작. 자. 7대 쓰는 것도 따라갑니다. 10점 가면. 10점 가면. 이제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10점 가면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아우. 아우. 빨리 갔으면 잡았네. 조금 늦게 갔어요. 아아. 이거를 못 잡아서. 포인트를 주네요. 지금 상객 선수가. 상대편 드롭. 저기. 볼스를 알고 들어갔거든요. 가볍게 드롭샷을 놓고. 상대가 뛰게 만들었으면 되는데. 그거를 상대편 쪽으로.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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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나요? 어깨에 놓치겠다. 높이로 오는데. 신철수 선수가 그냥 뭐. 주워먹입니다. 한 Grand's Park. 아이고. 아아아아. 신철수. 11대 9. 근데 뭐. 10점 10점. 넘어왔으니까. 누가 도망가는 애 싸움이에요. 누가 버티느냐. 두 점. 두 점 정도가 가장 중요한 점수일 것 같은데요. 자. 백핸드로 길게. 길게 뽑아야죠. 좋습니다.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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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럭키 얘 리그에 꽂히네요 지금 황기현 선수 백핸드 너무 좋았고 길이 너무 좋았고 이거를 아 아 좋았고 네 아시네요 아셔 이거를 신청 선수 보스드밖에 칠 수 없는 걸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크게 리그에 꽂혔어요 럭키 자 아 이게 10일 때 11이 됐습니다 일왕 살수? 10일 때 11이 됐어요 재밌게 올라가고 있어요 수고하니까 이씨 자 여기서 누가 버티느냐예요 이야~~ 선메티컵 앞에서 그냥 트리클보스트 상대가 보스트를 칠 수밖에 없어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거 치는거에요 실수가 나오네요 이게 경기 후반에 나오는 실수는 13이냐, 14대 11이냐는 게임에 거의 승패를 승패를 나오죠 거의 끝났죠 14대 11 이게 확실히 경기 후반에 나오는 실수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상대가 트리클이나 보스트를 치는거 알아도 과들어가기 힘들죠 다리, 다리가 못 좋아하니까 눈만 쫓아갈 수 있는 자, 깔끔하게 끝납니다 상대가 보스를 치면 방금과 같이 그냥 트롭셔 깔끔하게 놓으셔서 상대가 뗄 수밖에 없거든요 한기영 선수가 예상대로 이형이 사실 한기영 선수가 올라갈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지금 승패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3위를 4강이죠 4강이죠 홍은기 선수와 박경민, 박PD의 게임이 있겠습니다 8강만 하고 떨어진다더니 오늘 4강까지 갔네요. 오늘 워낙에 홍은기 선수가 샷이 좋아가지고 박피디님의 경기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홍은기 선수 오늘 골이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아까 박경민 선수 경기를 봤는데요 잘 안풀리더라고요 홍은기 선수는 오늘 너무 잘 풀려요 남홍색 선수와 구경호 선수 이 경기는 옆에 코트에서 할 것 같은데요 막간을 이용해서 마지막은 아니고 경품 한번 또 할까요? 이걸로 한번 하시죠 승자를 맞춰라 아 요거 게임 이기는 사람 아 그럼 여러명이면 안되겠다 아 게임 스코어 맞추는 사람 스코어까지 이 게임 지금은 안되고 이따 7대7 넘어가서 아 7점 한사람 한사람 15대면 승자는 누구 올려주시면 승자와 점수 승자와 점수를 올려주시면 만약에 안나올경우 가장 근사치로 넣어주신 분에게 중복으로 두 분이 나오면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테크닉와이버 아대를 드리겠습니다 아대 만약 중복이면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많이 써주세요 하나 더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생각했습니다 우쌰 우쌰 더욱더 공격 들어갑니다 오늘 좋아요 오늘 펄치감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불도 가볍고 도끼샷이에요 도끼로 찍는 느낌 도끼로 찍는 느낌 오늘 일단은 제일 눈에 띄는게 지치지않는 얼굴을 보여줬다는게 오늘 되게 다른 모습이 되네요 아 옥순주님은 한번 샀기때문에 옥순주님은 한번 샀기때문에 참여의 의미를 두는걸로만 하시죠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중독이 되면 양보하실거에요 그렇겠죠 중독이 되면 양보하실거에요 자 요거는 그 한쪽이 뭐 5점이 넘어가기 전까지 점수를 받겠습니다 네 7점 7점 줬어요 7점까지만 7점이 넘어간 후에 점수를 올려주시면 마감 아니 7점 후에 마감 그건 에랍니다 계속 올려줘도 돼요 계속 올려줘도 되는데 7점 이후에 올리신분들은 그냥 참여에 의의만 두고 김인호씨 15대7 저거 나 저거 나 저거 나 2대2에요 아 지금 보면은 호은기 선수의 승리를 많이 의상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자 2대2 핑퉁하게 가죠 이러다가 15대7 네 7점까지입니다 저희 7점까지만 받기로 되있으니까요 네 제가 오늘 계속 해설해드리지만 지금 호은기 선수 쪽이 우세한가요? 네 많이 우세해요 아 지금 엄청 많습니다 지금 다 호은기 선수의 승리를 우리 박빈이 응원하는 사람은 없나요? 없습니다 네 지금도 보지만 호은기 선수 샷이 너무 좋아요 오늘 아 좋네요 둘 다 10점까지는 갈거에요 10점까지는 버티고 버티고 가능 그리고 나서 10점 넘어가면 야아 박정우 선수 거기서는 이제 15대11 15대12 아 다른 분들 지금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홍의 선수가 일을 달고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홍의 선수가 일을 달고 나온 것 같아요 아 박정우 선수가 실수가 많이 나오네요 홍의 선수가 올라오고 남홍식 선수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 예상전 때 홍의 선수가 졌었는데 아 아 백승전 때는 어떻게 복수를 할지 예상전의 15대14였어요 네 아 그런가요? 아 백승전에 어떻게 갈지 궁금하네요 박경민 선수 힘내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박경민 선수 오른발에 있는 저거는 아 올려주고 싶네요 아 그러게 저거 정강이 보호하려고 그냥 내리고 치나본데요 긴장해서 잊어먹은 건 아닌가 싶어요 왜 일부러 내리고 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되게 좋습니다 누가 한 번 실수하느냐예요 아 그렇죠 근데 홍의 선수가 진짜 예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승비력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너무 좋습니다 체력 훈련을 했다면서 네 아마 예전처럼 산타는 아직 커요 예전에 홍의 선수 한참때 맨날 산타하고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산을 탄 것 같아요 초반에 점수가 좀 많이 벌어졌네요 네 자 이제 스코어는 마감됐습니다 이제 네 이제 네 스코어 마감 스코어 마감 스코어 마감입니다 그러면 박경민 선수 쪽에 저기 할 사람 없으니까 다 홍의는 수고 대신 홍의 선수가 이긴다라고 예상하신 분도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전부다 홍의 선수예요 기율이 적을 뿐이지 네 있습니다 전부다 홍의 선수 전부다 전부다 홍의 선수 박경민 선수 옥승수 선수 1개가 있는데 옥승수 선수는 일단 받아서 임세환님까지는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 어 아이고 수고해 드리나요 이게 야 이거 박경민 선수가 조금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박경민 선수가 못한다기보다도 홍의 선수가 진짜 너무 잘 박경민 선수가 예선 박경민 선수 정말 잘하고 올라갔거든요 아무리 홍의 선수가 잘 친다라고 해도 이정도까지 그렇죠 원래 이정도 부사인다는 실력은 아닌데 한쪽으로 기울을 할게 아닌데 뭐 공격이면 공격 수비운술이 오늘 다 되고 있어요 뒤에서 들어오자 가운데서 투전해서 잡고 네 오늘 홍의 선수가 잡혔어요 아 김인호님 15대 7 예상하셨는데 지금 근접해지고 있어서 아 자 먹힘을 내주게 바래갑니다 좋았죠 찬스 아 자 자 맞도록 그렇죠 멀었어요 아 멀었어요 레토스요 모렛 가능성도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레시에요 공이 너무 잘 떨어져서 벽 속에 붙어서 짧게 모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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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잘 빠졌죠? 여기 빌로에 나오잖아 멀었거든요 멀었거든요 쫓아가야돼요 쫓아가야돼요 아 아 아 트리크를 쓰는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너무 트리크 쓰기는 호은기 선수가 앞에 있었어 선수 뒤에 선수를 못 받는데 자 옆에 남홍식 선수와 김영웅 선수 경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아 실수가 나오네요 합lying 짠 자 6 대 11 갑니다 지금 뭐 7점 8점 쓰신 분들은 쭈기쭈기 탈 거예요 아 이제 7점 쓰신 김인호님 까 qué .. ở기 좋습니다 지금 구역 천leader 아! 이제 7점 반하니까 7점! 15대7 예상하신 김인호님! 홍은기 선수가 4점을 연속으로 따야 된다는 얘긴데... 8.9점이신 분들은 열심히 응원하겠죠. 남은지 선수 응원하겠죠. 13점 예상하신 분들도 있는데... 야 이거... 어 이거... 성도 좋았어요. 성도 좋았어요. 홍은기 선수가 실수했어요. 아 이거 기다리면 안돼요. 기다리면 안돼요. 받았어요. 아 좋아요. 지금 들어왔죠? 지금 들어왔죠? 이걸 어떻게... 아... 기다림... 유초... 들어오고... 다 보였어요? 이거 봤어요? 다 보여요. 이제 트리클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손목 힘이 좋기 때문에... 라운드 룸보를 거의 걷어올려요. 아 공이 되게 안 빠졌어요. 잘 예상을 안 했는데... 나이스! 아 나죠! 나죠! 예... 김인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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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15대8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네... 15대8... 이분들도 지금 쫄깃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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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대근 손... 하대근님... 15대13에 상하셨는데... 바꿨네요. 안됩니다. 가력성이 많이 낫다는 거예요. 지금... 15대8...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점! 김인호님 지금... 김인호님 선수 실수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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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인호님 선수 두 손까지... 두 손 차이까지 도착하셨는데... 국가자수 10위... 15대8을 예상하신... 최영훈님... 임세환님... 탈락! 탈락! 쫄깃쫄깃하네요 이거... 이거 괜찮네... 문인주님... 야... 문인주님... 쫄깃쫄깃해요... 지금... 15대9 예상하신 분 한 분... 아... 다 잘됐습니다... 15대10 예상하신 분 한 분... 잘 떴죠... 아... 잘 떴어요... 길이 좋아요... 아... 길이 너무 좋았어요... 자... 이로써... 15대9... 이로써... 문인주님... 탈락... 이거 재밌는데요? 다음... 다음은 또... 15대10 있습니다... 15대10이 다 있어요... 최창준 이거죠... 아... 12대10 예상하셨어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한번 보죠... 12대10 예상하신 분은 있어요... 있으니깐 안 돼요... 바꾼 거 아니면은... 바꾼 거 아니면은... 인정해 주는 거라... 하대그... 하대그... 아... 15대10이요... 알겠습니다... 수영해 줄게요... 아이고... 나이스... 강민이 빨라... 아... 리싸... 이거는 홍은규 선수가 공을 잘 가리기도 했고... 너무 잘 쳤네... 늦게 봤어요... 늦게 봤어요... 자... 12대10... 12대10... 와... 역시 마스터브 경기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차이나는... 지금 점수를... 다 접혀왔어요... 아... 김진호님이 15대13이었네요... 아... 아... 그런가요? 김진호님... 김진호님... 아... 이거를... 이거 힘 빠져... 이렇게 되면... 김진호님도... 이렇게 되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뗐어요... 김진호님도... 아니... 일단 해놓고... 일단... 일단 해놔요... 어... 양보하면 되니까... 자... 마지막까지... 박경민 선수가 힘을 낼 것이냐... 아니면... 홍은규 선수의 그... 두 번의... 와... 이거는... 이건 실수죠... 이건 실수예요... 기다리면 안 돼요... 지금... 고스트가 난무하는... 아... 왔어요... 왔어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가운데를 올렸으니까... 찬스볼... 이야... 고스트가 좋았네요... 고스트가 좋았어요... 찬스볼 놓치지 않아요... 찬스볼 놓치지 않아요... 되게 큰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 이빌님... 14 대 10... 빌리... 이빌님... 지금... 지금 몇 명 남았어요... 지금... 이빌님 한 분... 한 분이 지금... 한 분... 15 대 11 두 분... 네... 15 대 12 두 분... 좀 더 크게 하지 않고... 조금 더... 아... 그래야 저희도 탈락... 또 한 번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재밌었거든요... 아... 자... 공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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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빌님 아깝습니다... 이야... 탈락... 탈락... 자... 14 대 11... 재미있어요... 흥미진진하네...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네... 끝났나 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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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있어 그냥... 자... 찬스... 아... 아... 자... 15 대 13... 홍원찬님... 김일진님... 갈라... 15 대 13이 맞겠네... 이거... 이거 잘했네... 15 대 13... 셀프 칭찬합니다... 네... 셀프 칭찬합니다... 한 번 더 가야 되겠네요... 아... 이게... 박병민 선수의 기막힌 반전이 나올 수 있을까... 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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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호흥기 선수의 정말... 15 대 12... 15 대 12에 의상하신... 하대근... 하대근... 님하고... 김지훈 님... 예... 반으로 잘라? 반으로 잘라야 되겠네요... 반으로 잘라 드리겠습니다... 한 개씩... 한 개씩 드립니다... 삼사이전 없어요... 삼사이전 없어요... 삼사이전 없어요... 여긴 안 줬어요... 여기는 안 줬어요... 여긴 안 줬어요... 여긴 안 줬어요... 여자... 여자... 여자 A그룹 결승... 여자 A그룹 청년부 결승... 자... 여자 A그룹... 청년부 결승... 김지훈... 김지훈 님은 좀... 신상 면세를 좀 알려주세요... 내가... 드려야 되니까... 아니면... 여기서 저기... 어... 하대근 님하고... 김지훈 님하고... 가위바위보로 한번 하세요... 가위바위보로... 네... 용서 내는 사람이 주겠지... 네... 이거 썼죠? 썼죠? 네... 이거 결승이야? 결승? 자... 선택을 쭉쭉 풀어드립니다... 결승이죠... 나 승리님 결승... 네... 가방 아직 안 했습니다... 가방 하나 합시다... 가방 있나요? 아... 아... 팀 테크니파이버... 에미화 선수와... 박송희 선수의... 연결인데... 요거 한번... 저희... 크게 한번 가르치자... 요게 좋네... 해설도 최고네요... 그럼요... 요거 한번 가시죠... 요것도 저희가 한번... 스코어 알아맞히기 한 번 하겠습니다... 승자 스코어 알아맞히기... 요거 상품은... 테크니파이버... 백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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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쪽이... 한쪽이... 7점 될 때까지... 승자와... 백팩이... 백팩이 아니고... 요거 가방... 와 이거 가방 좋아요... 더블팩... 이게 되게... 실용도가 만점이야... 이 가방 한번 가겠습니다... 스코어 알아맞히기... 좋습니다... 승자와 스코어 알아맞히기... 이것도... 7점까지만 받을게요... 두 선수 중에... 1분인 7점이라도 가면은... 마감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꿀잼이네... 자... 백팩이 선수 먼저... 단점... 아... 하대근이... 양보했네요... 양보하셨어? 역시... 남자... 하대근이 뭐 아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포기해야... 대근이는 많이 받거든요... 아니... 이거를 포기해야... 가방을 받을 수가 있어... 자... 저 근거 노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거 하나 받아버리면... 여기에 묶여있다가... 가방 받았는데... 너 받았으니까... 근거 못 받아... 하는 거 해... 뭐 이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자... 65 대치... 백팩이 선수 선수는 15 대치... 백팩이 선수는 15 대치... 비밀... 비밀... 초반에 좀 2 대 0으로... 그러긴 하지만... 제가 힌트를 좀 드렸잖아요... 제가 힌트를 드렸거든요... 제가 힌트를 드렸거든요... 마스터벌... 결승이에요... 결승이에요... 10 대 10까지는 어떻게든 들고 갑니다... 왜... 10점 이하 승부는... 10점 이하 승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안 난다고 봐요... 저는... 근데 뭐... 거기에다가... 뭐... 15 대 13... 12 정도 예상해봅니다... 아... 이번에는 맞네요... 자... 1 대 2... 네... 아... 1 대 2 다시 되거든요... 근데... 벌써 1 대 2 됐어요... 아... 벌써 올라오고 있어? 쭉쭉?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꿀잼이에요... 지금 칠핑이 막 터져요... 뭐... 여기... 뭐... 여기 지금... 저기... 다른 방송이었으면... 유튜브가 아니라... 뭐... 아... 뭐... 별풍선 날라오고... 막... 적을 수가 없어... 적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올라왔을 때... 나이스... 아... 좋습니다... 이런 거... 이거 지금 예선에서... 거의 뭐 박성현 선수가 전문회로 하던... 하이크로스볼인데... 임현 선수가 부사를 해줬어요... 자... 크로스 공격... 아... 자... 짧게 떨어지고... 아... 잘 봤네요... 아... 킹팽합니다... 아... 3대3... 3대3... 10대10까지는... 빅뱅으로 갈거에요... 그러다가 이제... 10점이 넘어가면... 승부가 또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자... 코스... 좋아요... 자... 뭘 자꾸 해야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예... 뭔가 걸어야지... 사람들이... 글도 쓰시네요... 뭐 안 걸어도... 아... 아... 볼이 너무 배속 짰다보니까... 세벌맞고 나온 볼이... 이미야 선수가... 공을 수비를 해도... 공이 항상 길게 나오는... 아... 이미야 선수도 팀테크닉파이버인가요? 아... 그렇구나... 팀테크닉파이버... 그때... 테크닉파이버 대회 이후에... 팀테크닉파이버가 갔어요... 아... 축하합니다... 네... 다 뺏어갔어요... 팀테크닉파이버가 다 뺏어갔어요... 다 뺏어갔어요... 네... 정전 가능합니다... 15... 예... 7점 전에는... 7점 전에는... 수정 가능하니까... 수정하세요... 어... 남홍이 선수가 이겼네요... 아하... 남홍이 선수... 김홍이 선수... 아... 결승에 올라갔네요... 리벤지네요... 리벤지... 리벤지... 아... 아... 리벤지 매치 좋다... 아... 리벤지... 남자 청년부는... 대승전은 리벤지... 남자 A그룹 청년부도... 리벤지... 리벤지... 남자... 여자 A그룹 장년부도... 리벤지... 리벤지... 아... 그러네요... 복수... 복수혈정이에요... 오늘... 어... 저기... 장년부 저쪽으로 갔어요? 네... 자... 여기는 지금 팽팽하게 가고 있어요... 복수혈정... 5대5... 와... 제가 예상한대로 갑니다... 네... 자... 이건 뭐... 성혜 선수... 네... 눈이 좋았어요... 나이스! 아... 지금... 리미아 선수 골을 조금 더... 힘있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골에 힘이 없어졌어요... 높이도 좋은데... 조금 더 힘있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복리... 좀... 길게 못 봅니다... 그렇죠... 아... 2가지에요... 자... 여기입니다... 예...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면은... 마감됩니다... 마감됩니다... 마감 전에 빨리 하세요... 이렇게 많아? 예... 하하... 자... 드럭샷이 왔다... 마감... 마감... 예... 마감입니다... 끝! 여기... 여기서... 여기서... 마감하면은... 마감되겠습니다... 쉬는 순간에... 7점 나는 순간에... 끊어... 수흥! 마글에 이기까는... 족 satu... 마감되었습니다... 어... underwear... 합동 선수가 일단... 8점 감사합니다... 마감 proneWA... sle anybody... 마감 우승 nodes flopped! 마 لكن은 Cyber vote ban Sodomy niños... 스테롬상 Х poly 레슨 선수... 흠 으흠.. minutes 볶음이하고linード... 웨 Message wondered 이제 마감입니다, 이게 마감됐네요. 화면에서도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아, 8대8! 아, 8대8로서 탈락자가 나오네요, 벌써부터. 김인호님, 민혜진님. 15대4를 예상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15대7. 15대7? 아, 너무했다. 제가 정말 해설을 해드려도. 안 믿어요, 우리 말은. 안 믿어요. 니가 뭐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코시 9년 21년에 스코시계 조상이라니까요. 조상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들어야죠. 1997년에 라켓을 처음 잡아서. 지금까지 이 바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 다운. 이로써 또 박성희 선수의 승리를 예상했던 김성루님, 안녕? 공은 못 쳐도. 공은 눈은 예리합니다. 수급 경기 결승입니다. 수급 경기 결승이에요. 뭔데? 맛있는데? 먹어야지. 아, 이거 이현기. 지금 여자부 결승입니다. 여자부 결승입니다, 결승. 여자 청년부. 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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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화 선수가? 이미화 선수가 그거 신경 쓰면은 저요. 신경 쓰지 못해요. 자, 이미화 선수가 먼저 10점에 올라갔습니다. 이미화 선수 승을 예상하신 분은 없나요? 있습니다. 반반이에요, 지금. 반반이에요? 탈락자가 없네요. 미세하게 지금 박성희 선수, 여기 많은데 여기 하대근 선수, 하대근님 탈락했어요. 아, 하대근님. 이미화 선수의 승리를 예상했죠? 아니, 저... 이미화 선수의 승리. 이미화 선수가 2점 땄으니까, 이미화 선수가 1점 땄으면 탈락. 꿀잼이네요. 진짜 꿀잼이네요. 누가 만들었어요, 요구? 아니요, 우리가 만들었죠. 아이고! 우리가 해냅니다, 우리가. 11점. 이미화 선수 11점. 우리 옆에서 신간지 선수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리벤지 성공하느냐 마느냐. 아, 그 가운데 좀 잡았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아, 멋있다. 아, 이미화 선수 12점. 12점으로. 아, 지금 탈락자. 아, 간당한다네요, 지금. 아, 문현준님. 안녕. 문현준님, 안녕.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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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자, 미친 해설이에요. 아, 재미있어요. 꿀잼인데, 에? 조금, 박성희 선수가. 아우. 아, 방금. 자, 박성희 선수 10점 나왔네요. 하대근 선수.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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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길게 뽑으려면 힘들거든요. 아, 짧았네요. 11점. 자, 작성희 선수 15점. 11 대 11. 아니, 없습니다. 탈락자가. 진짜 모릅니다. 모릅니다. 자, 크로스 길이 좋죠. 자, 백핸드 싸움. 백핸드 싸움. 아, 백핸드 좋습니다. 자, 가운데 껐어요. 공격. 아, 근데 공격했는데. 아, 공격했는데 밋밋했어요. 15대 12. 15대 12. 15대 12. 아, 최용선이 만녀. 최용선이 만녀. 최용선이 만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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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아우, 13점 탈락가 너무 많네요. 12점 탈락과. 모두들 떨어지겠는데, 이제? 여기서부터죠, 이제? 갑니다. 찬스. 자, 맞띠록. 자, 로브 뛰으면서 지침을 했어요. 아! 아, 이래서 옥승주 선수 안녕히 가세요. 옥승주 선수 안녕히 가세요. 귀 지점에서 신발끈 한번 고쳐매야 되는데. 임의원 선수. 그러면 약간 시간을 끊어봅니다. 아, 가운데로 몰려요 보니. 자, 포인트 싸움. 자, 포인트 싸움. 자, 포인트 싸움. 자, 포인트 싸움. 자, 가운데로 몰렸어요. 찬스. 아, 그게 포스가 짧았잖아. 아, 아우. 닫는 선수가 기회를 잡아면 돼? 탈락. 죽습니다. 아우! 실수를 합니다. 아우, 포스대로야. 이로써. 이빌린. 이빌린. 지금 점수. 김은주 해설이은이. 본인이 긴장해서 마우스를 만들고 있었어요. 자, 13 대 13. 야, 13 대 13. 쫄깃쫄깃합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감기를 위해서 저희가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 후샤 후샤 아 이로써 12점 우두두탈란 홍원하님 홍차님 김진호님 안녕히 가세요 4점 매치니까요 박혈상님도 안녕 자 갑니다 14대14 개인적으로는 14대14 같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아 15대13 너무 많지않나 세 분 그러면 세 명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갖는 거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당첨이 됐군요 이거는 그게 아니지 룰은 항상 똑같이 룰이 가방을 두 개로 나눌 수도 없었거든요 가방을 두 개로 나눌 수도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는 걸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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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임수님은 아까 그립을 하나 받으셨어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일단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는 걸로 지금 이 게임 또 남았잖아 아 이번 게임에 다시 걸면 돼요 이번 게임으로 아니 그러면 세 분만? 세 분만? 아니 세 분만? 아니 이게 내꺼잖아 내꺼니까 리세 아니 세 분한테는 뭔가 진해 그럼 뭐 돼 지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할 거에요 지금 몇 게임 남았어요? 두 게임은 두 게임 두 게임 밖에 안 남았어요? 두 게임 밖에 안 남았어요? 작년부 결승 어 리벤지 됐나요? 작년부 결승 여자 작년부 결승 끝났거든요 과연 승리의 종이는 누가 받을 것인가 아 신나진 선수가 승리했군요 리벤지에 성공했습니다 야 침 해설자 침 해설자님 자 우승 인터뷰 해야 되나요 자 그리고 남자 작년부 결승하기 전에 한 손 돌리고 요 경기에서 저기 우승자 인터뷰 저기 한번 똑같이 한번 갈게요 리벤지와 가운데 가운데 우승자 맞히기 우승자 맞히기 한번 다 잡으셨어요 아 정선수 누님 덕분에 올라갔는데 정선수 누님을 이루고 우승했습니다 결국 박상은 얼마만에 우승이죠? 저 개인전 우승 진짜 오랜만이죠 네 소름이 안나네 네 언제 이기고 우승하고서 처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신나진 선수가 작년에 개인전 우승이 없어요 네 작년에 왈기 없어요 네 계속 혼합복싱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혼합복싱만 아마 작년에 두 번 우승했습니다 네 숟가락만 올리셨습니다 숟가락만 올리셨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은 첫 결임에 오자마자 몸이 안풀린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선수는 다 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2대1로 만약에 우리가 다 3명이서 2대1로 가가지고 이렇게 물리고 물렸으면 제가 정수 차에서 밀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이은영님의 부상 네 네 그 변수에 이어서 한 번씩 정선선님이 깔끔하게 이겨주시면서 네네네네 1승 1패로 갔습니다 네 4강 토너먼트 네 갔는데 아 저도 부르고 싶어요 언니 스마프가 풀린거에요 네 스마프 좀 벗어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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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자 남자 장년부 결승 자 인천의 황기영 선수 아직 안했어 아니 진짜 저 황기영 2월화의 우세창 선수입니다 남한 옷을 입고 우천시의 우세창 선수이구요 네 오세창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네 네 오세창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장경윤 선수가 회색 옷을 입으신 분이 양경윤 선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네 짱짱한 조천익씨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 참여하고 그랬는데 네 아 오세창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이 경기에 아까 걸었던 가방을 다시 걸고 아 세 분에게 어드벤스를 줘야 돼요 자 만약에 이번 경기에 스코어 알아맞히기를 하는데 그 아까 아까 맞힌 세 분은 두 번을 쓸 수 있는 찬스 아니 아니 동점자가 나오면 아까 맞췄던 그 세 분을 우선으로 드릴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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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 분 중에 나오면 네 이 세 분이 또 맞췄다 그러면 다시 다시 가방 있어요 네 가방 그 세 분이 또 맞힐 경우에 이 세 분이 또 맞히면 그 분들이 먼저 받아가는 이 세 분이 못 맞히면 새로 맞히신 분이 가방 가져갑니다 혼자 근데 똑같은 사람이 세 명 나온다 그럼 제가 가져갑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빨리 올려주세요 남자 청년부 결승도 남아있고 하니까 네 장년부 결승 알아맞히기 자 임세완님 여은임수님 곽현지님 기회는 한 번 더 왔어요 네 한 번 더 왔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맞히시면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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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영 선수가 지금 앞서있나요? 아 못 봤네요 서비스 펄트를 펄트를 못봤습니다 심판이 못봤어요 저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좀 방송을 좀 조용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세찬 선수의 차심 아니 파워는 네 작년부 파워가 아니에요 오세찬 선수가 자 초반에 현경 선수가 본인의 주택기 스티클버스트를 앞세워서 왔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확인 좀 봐드리고 아 지금 초반에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가요? 아무도 지금 스콜을 안 할텐데 7점에서 마감할겁니다 7점에서 마감인데 7점에서 마감인데 7점에서 마감인데 요게 지금 황기영 선수가 7점은 빨리 올라가면 지금 우리 저기 멘붕와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는 제가 가져랍니다 이거는 기존에 왔던 팽팽한 경기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마스터 경기의 특성상 쫓아는 올텐데 아 아무도 7대1 7대1 여기서 예상을 한번 야 여기 자 이제 줄줄이 올라올텐데 줄줄이 올라올거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되려나요 자 오세창 선수가 쫓아갈거에요 쫓아갈거에요 아 올라옵니다 문인주님 플러스 15대10 아 또 실수가 나왔네요 오케이 06 자 이번에는 좀 15대 10점 이하로 이하로 조금 다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자 또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자 오세창 선수 또 또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자 여민수님 배팅 세게 하셨어요 자 8대1 됐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께요 장원재님까지 장원재님까지 여기까지 9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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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일방적인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일방적인 경기에요 지금 오세창님이 오세창님이 4강에서 힘든 경기를 했는데 쉬운 상대를 어려운 상대를 꺾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일방적인 경기가 될게 아닌데 지금 한기영 선수의 초반 보스트샷들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방금도 짧은 드롭샷이 티내에 안걸리고 지금 들어가면서 점수가 됐거든요 아 이 오세창 선수 지금 화났습니다 오세창 선수 지금 화났어요 야 이거 뭔가요 지금 서영덕씨 이재혁씨 아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자 여민수님 자 15대4 예상하셨는데 거의 뭐 아 당첨된 그립 반납 와신대요 심판 못봤습니다 지금 아 지금 여민수님 신났어요 이거 되면 당첨된 그립 반납하신다 크크 아 바로 벌써부터 그립을 반납하셨어요 설레발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가능성이 없는게 아니에요 우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집음 아 자, 12대3 지금 보면 11대5 이후에 15대3도 연임수님 15대4도 연임수님 15대5도 연임수님이에요 가장 가까운 근접점수니까 자, 오세창 선수 따라가요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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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잡았어요 자 점수 사이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약간 나갔다 온 사이에 15대4, 6이 15대7이거든요 네? 약간 나갔다 온 사이에 이렇게 점수 사이가 많이 멀어졌나? 어우 이걸 또 스트레이트로 뽑았어요 오세창님 자, 15대5 이제 쫄깃합니다 15대6이 되면 이제 문인주님 15대4 떨어졌네? 아니아니, 15대5까지 5까지 지금 문인주님 제일 가까웠어 제일 가까웠어 제일 가까웠어 제일 가까웠어 지금까지는 자, 연임수님 간임수 있어요 이제 한 번 더 따면 이제 15대7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 자 나이스 아, 트리클 또 들어갔죠 난업 자, 14대5 14대5 너무 커요 지금 너무 커요 자, 14대5 조전구는ßen ini 너무 재미있어서 야, 대박 좌, 구아 когда 까 게임 노래 쓰로 쓰이 bit 쓰로 쓰이 롤 쓰로 쓰이 롤 오오오오오! 즙 사로 가keeper 털라 바이바이 그립까지 지금 반납하고 반납할 수 있려고 그랬는데 15대7 15대7 문희준님 심엔재님 아 이게 임세완님 박현진님 임세완님 15대8 15대9 가능성이 있어요 자자자자자자 임세완님 문희준님 안녕 임세완님 임세완님 찬스 왔어요 뭐야 끝났어? 15대7인가요? 15대7 15대7입니다 자 문희준님 변영진님 신엠재님 임세완님 박현진님이 15대7님한테 많이 나왔어? 임세완님이 한 점에서 안타깝네요 세 분이 임세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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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스코어 알아맞히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세 분이, 총 여섯 분이 그 우선권을 가질건데요. 연인수님, 임세안님, 곽현진님, 문인준님, 변영진님, 그 다음 신엠제이라고 쓰신 분인데 신민준? 엠제이가 누구죠? 신민준? 신미진? 민재? 신미진? 이명재? 남자 같은데요. 신, 엠제이, 엠제이. 엠제이, 명재. 신, 신명재? 신씨 아닌데? 신씨입니다. 신씨. 엠제이. 아무튼 나중에 뭐 가위바위보는 나중에 하셔서 여섯 분은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힌트를 드리면 아이고 당첨, 주목 당첨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리벤지 매치고 이거는 좀 다르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어쨌든 15점, 10점 이상은 두 분이 가니까 갈 것 같으니까 좀 다른 거를 생각해보세요. 점수 말고 다른 거를 생각하기에 시간이 너무 좁고 갔네요. 웃지 말고 지금 몰라요. 또 몰라요. 그러면 지금 하는 걸로. 지금 딱 3점 안에 마감하는 걸로. 그럴까요? 빨리? 3점 안에 마감하는. 오케이. 3점 안에. 제가 제가 여기서 힌트를 한 가지 드리자면 힌트 주지 마. 아니 이미 조별 여사에서 했단 말이에요. 아니 혼자 주지 마. 의미 없어. 15 대 14. 의미 없어.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다 사람이 몰래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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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이제 멘트 하겠습니다. 지금. 남자A조 청년부 결승전인데. 이 결승전의 선수가 지금 홍홍기 선수하고. 홍홍기 선수하고. 네. 멋집니다. 저는 영어 경기 끝내고. 3점 안에. 3점 안에. 스코어를 알아봤죠. 승리하시면. 스코어를 알아봤죠. 3점 안에 주세요. 3점 안에. 3점 넘어가면 안 받습니다. 참고로. 에선전 때는. 두 선수가 15 대 14 경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홍기 선수의. 우승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홍홍기 선수의 우승. 홍홍기 선수의 우승. 제가. 지금까지. 봤던. 한. 근 3년 동안에 봤던. 홍홍기 선수 플레이 중에. 오늘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가 있어요. 근데. 이마가. 어글. 어글게 밀어 했다면. 지금. 김은주 의자 의원의 얘기한 것처럼. 승부의 키는. 홍홍기 선수가 쥐고 있어요. 조별 예상 때 이미 한 경기 했고. 졌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홍홍기 선수 자존심 상.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러면. 초반에 승부를 보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 초반에 승부를 보려고 했던 그 공격들이. 다 들어가느냐. 실수가 몇 개 나오느냐. 근데. 홍홍기 선수는. 어. 실수가 초반에 몇 개 나와도. 그거를. 극복을 해나가. 되게 침착하게. 잘 극복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 남홍기 선수도. 거의 선수 수준의 샷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남홍기 선수가 어느 정도의 멘탈을 갖고 있는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단 홍홍기 선수의 초반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예선전에서 이겼다는 자신감도 있어요. 자. 또. 남홍기 선수도. 한번 이긴 사람한테는. 지고 싶지 않거든요. 일단 그래서. 모릅니다. 누구의 우승을 예상하십니까? 예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홍기 선수의 우승을 예상해 봅니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둘이 그럼 내기 하나 한번 해볼까요? 아. 뭐 내기 할까요? 네. 일단. 아. 뭐 내기 할까요? 뭐 내기. 아. 내가. 어. 이거. 아니 나이가 나이가 나이가. 위명선님. 뭔데. 뭔데. 도웅기 씨가 몇 대 몇으로 이기는지 알려줘야 되나. 일단 일단. 일단 일단. 다음에 올 때. 우리 커피 사주기 그러면. 좋습니다. 좋아요. 네. 시작. 초반에 백편드 싸움. 잠시만. 굉장히 노말하게 시작하죠. 아. 몰라요. 도웅기 씨 다리 찢는 거 보세요 지금. 도웅기 씨. 저렇게 예전에는 안 나왔거든요. 저런 플레이가. 도웅기 씨. 아. 마공식 선수의 그. 리턴 드라이브가.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드라이브는 안 밀리는데. 제가 볼 때. 홍영선님. 점수. 점수 알려주세요. 아. 아. 몰라요. 정말 몰라요. 스컷이 몰라요. 톤 좀. 톤 좀. 다운. 스컷이 몰라요. 공이 묵직해요. 남홍식 선수 백핸드가 공이 묵직해요. 그리고 발이 빨라요, 키도 크고. 아, 남홍식 선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러게요. 지금 남자 스포츠인 게. 우리 동호인께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금방 다 간다는 게 아쉽네요. 산도를 또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다 보기 좋아요. 남홍식 선수가 예상치 못한 홍홍식 선수의 리버스. 술 한잔 먹고 싶네요. 저 친구랑. 갑자기? 친해져서 욕 한 번 해주고 싶네요. 갑자기? 잘 치는 친구들하고 친하게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정말 홍홍식 선수가 백핸드 쪽으로 크로스를 빼냈을 때 남홍식 선수의 리턴이 어마어마합니다. 남홍식 선수의 수비가 오늘 예사롭지가 않겠는데. 아, 이제 마감됐습니다. 마감됐다. 아, 오케이. 점수 다 적었나요? 어, 조용히 있다니 점수 다 적었네. 굿샤. 와, 저거 보세요. 오늘. 아, 아니. 공격이 되게 좋은데 수비는 더 좋아. 공격도 좋고 수비도 좋고. 아니, 홍홍식 선수 수비가 너무 좋아.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남홍식 선수의 드라이브가. 미칭하니. 너무 좋아. 누나, 3-2래. 3-2. 어? 3-2. 3-2. 3-2. 3-2. 자, 레시 한 번 더 나왔어요. 아, 레시 나왔었군요. 이제 마감됐고요. 너무 좋아요. 남홍식 선수 너무 좋아요. 진호, 진호는 늦었어요. 김진호 선수 늦었습니다. 저하고 내기에 이기고 싶은... 아... 아... 이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홍식 선수랑 키를 수도 있어요. 이 샷들이 들어가면 쉽게 가는 거고 이 샷들이 팀에 맞으면 남홍식 선수한테 기회가 나오는 거예요. 나이스, 좋습니다. 아... 아... 과감한 샷들은 홍홍식 선수한테 나오고 좋습니다. 자, 차수. 힘이 들어가거든요. 뜨죠? 좀 서둘렀어요. 아... 아... 플레이어렛. 자, 플레이어렛. 4-2. 아, 근데 결승전답게 지금 두 선수 못 움직이기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차수, 뜨죠? 아... 너무 서둘렀습니다. 자세가 안 나온 상태에서 네... 금방은 방해가 있었다고 어필해보지만 제가 볼 때는 방해보다는 본인의 마음이 앞서서 슬슬한 것 같아요. 조금 무리하셔야 될까요? 본인의 무게중심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심판들이 안 잡아줘요. 아... 역시... 아, 달리 좋네요. 길이 좋죠. 방금 크로스 짧아서 공격 들어왔는데 역습당했죠? 자... 아, 잡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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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혔어요. 자, 홍기 선수도 홍기 선수가 조급함이 좋아요. 네, 진호가 진작에 쓴 거를 제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4-2가 되면서 누구 예상이 더 많습니까? 지금 거의 홍기 선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3-1 정도? 보통 많아요. 홍기 선수가 4-2 되면서 당연히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시작! 못 도망갔죠? 역동장에 걸려도 오늘은 다 받는 것 같아요. 지금 홍기 선수가 조금 더 급해요. 남홍식 선수보다는 이렇게 좋았어요. 레프트 렛 레스 렛 레스 렛 플레이어 렛 남홍식 선수 오른쪽 사이드에서 서버 넣을 겁니다. 레프트 레프트 박스예요. 얼굴이 빨개져있어 사벅식 선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서버 보스 좋네요. 센스 있는 플레이 좋습니다. 저걸 진짜 21세기 선수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21세기 선수들하고 게임할 때는 계속 저걸 생각해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잠옥식 선수 만만치 않으시고 보였어요 방금. 드라이브 보였어요 방금. 자 잡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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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드렸잖아요. 결국 홍은기 선수한테 달려있어요. 지금 홍은기 선수네요. 공격 자체를 홍은기 선수가 리드를 하고 있거든요. 백핸드 싸움 백핸드 싸움 백핸드 싸움 백핸드 싸움 가요. 랠리 자 풍 좋죠? 자 붙었어요. 아 이걸 잘 뽑아. 자 가운데로 몰렸죠? 가운데로 몰렸죠? 그렇죠. 아 또 바다 내내. 공격. 크로스였습니다. 가운데로 몰리니까. 근데 정말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오늘 홍은기 선수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제일 잘 알아요.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 다음이에요. 아까 10대 10 과정에 갈거라 뭐. 홍은기 선수 지금 수류도 좋고 다 좋아요. 엄청나게 뛰어요. 지금 엄청나게 뛴다. 5점 6점 올 때까지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체력이 분절하네요. 체력이에요. 아 진짜. 홍은기 선수가 10점이 넘어갔을 때 10점이 넘어갔을 때 남홍식 선수의 드롭샷을 쫓아가서 받느냐. 그렇죠. 한두 개 못 받으면 일단 일단 11점 한 벽 치면은 그게 끊어가는데 한 두 개 못 받으면 한 두 개 못 받으면 한 두 개 못 받으면 장수부터 벌어져요. 일단 한 번 지켜봅시다. 아 실수. 이게 이런 실수는 7점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실수예요. 이런 실수. 지금 너 실수가 나왔지. 아 아 아 남홍식 선수가 실수를 하네요. 홍은기 선수 살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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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해야죠. 좋아해야죠. 그럼요. 이게 아까 홍은기 선수 실수한거랑 잡아놓고 실수입니다. 남홍식 선수 잡아놓고 실수한거랑 똑같아요. 하나씩 나눠가진거니까. 아 아 실수인데 그래도 공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뒷벽을 라켓으로 친다는 얘기는 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방금 또 치거든요? 라켓이 백어를 막고 나와요. 자 지쳤어요. 혜진 선수 지쳤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승부를 보려고 했고 4대2 되면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아 그걸 도망을 못 갔잖아요. 남홍식 선수가 쫓아와서 4대4 남홍식 선수가 역전해서 리드 8대7 오늘 오늘 아까는 제가 10점 얘기했지만 지금이 지금이에요. 어쨌든 오늘 만약에 남홍식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된다면 지금 뭐 분명한 이변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먼저 10점 올라가느냐예요. 누가 먼저 10점 올라가냐 남홍식 선수는 급할 게 없어요. 편하게 백핸드 싸움 하다가 후홍기 선수가 지쳐서 가운데로 몰리면 공격 우리 정환아는 게임에 너무 빠져있나요? 소중하네. 저는 커피 생각납니다. 커피 생각나요. 나중에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백핸드 길게 짧았어요. 길게. 그렇죠? 남홍식 선수는 급할 게 없어요. 남홍식 선수 급할 게 없어요. 랠리 하면 되거든요. 보세요. 남홍식 선수는 그냥 어떻게든 길게 뽑아내면 돼요. 찬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0대 7 지금 점수 예상한 사람들이 한번 골라봐요. 탈락자 없나요? 탈락자 없습니다. 지금 아직 없습니다. 지금 성은기 선수 최대 고기예요. 어떻게든 10대 9까지 가야되거든요. 10대 10대 9, 11대 9, 11대 10, 12대 11. 아아, 글쎄. 자아. 여기서 조금 한 템포 죽여가지고. 방금, 방금 동작 보니까. 남욱 선수도 지쳤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 한 템포 끌거예요. 아, 둘 다 지쳤어요. 둘 다 지쳤는데.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 누가 더 버티느냐. 그 싸움입니다. 자, 10대 9냐, 11대 8이냐. 아아. 찬스, 남욱 선수 찬스죠. 자, 어떻게든 받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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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가 들어가네요. 호흥이 선수의 백핸드 공기 가운데로 몰리면서 남욱 선수의 찬스가 왔는데. 이게, 아 이게 보면은. 남욱 선수도 지쳤어요. 황교장으로 체력을 좋을지 모르겠지만. 남욱 선수도 지친다는 거죠. 지쳤어요. 그래서 15점 게임이 쉽지가 않아요. 남욱 선수도. 10대, 10 게임인거잖아요. 20대, 백날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드라이브 언방에. 한 점 이기고 있을 때. 손댈 수 없는 사실 알았어요. 일단. 폭력한 거. 자, 홍규 선수. 홍규 선수. 홍규 선수 한 개가 왔어요. 신발 끌어보고 재미야 할 것 같은데. 홍규 선수 한 개가 왔어요. 자, 발목도. 발목도. 아 오른쪽 발목이. 오른쪽 발목이 살짝 꺾였네요. 자, 남욱 선수. 보시면. 자, 급할 게 없어요. 남욱 선수. 자, 랠리 이어가려고 할 거예요. 자, 길게. 백핸드 싸움. 길게. 급할 게 없어요. ара아아Or. 아아, above. 곧 하다. Ethereum. 아아아아. Bir Recovery 아어얘. 백핸드 KO. 백 Certainly. 백핸드Hey. 백핸드č 백핸드 constructed가량이 Perd Offarn incompatible. 이거는 스트리트 싸우면서 보스트를 섞어줄 거예요, 보스트를. 아, 실수가 나오네요. 펀문 같은 경우에는 회시메 보스트거든요. 홍은기 선수는 김민종님. 라고 생각하고, 보스트. 킹마우스가 됐네요, 당연하지. 정말. 킹마우스가 됐습니다.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제가 알고 있는 스쿼치 지식 총동원이어서 다 나와요. 크로스드로. 자, 홍은기 선수 예쁘게 드럼 넣고 있어요, 예쁘게. 아, 다운. 자, 홍은기 선수 무릎 꿇었어요. 남홍기 선수 다운. 자, 이거 들어갔으면 홍은기 선수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남홍기 선수도 홍은기 선수 못 지쳤다는 걸 알고, 지쳤다는 걸 알고, 보스트, 드롭, 시작, 공격을 하는데, 이게 또 욕심이 나거든요. 어설프게 치면 상대가 받을 것 같고, 나도 지쳤고, 못 쫓아가고. 그러니까 조금 무리한 샷이 나오는 거죠. 이제 예리한 샷보다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 파워 있는 샷이, 파워 있는 샷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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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다운. 자, 아우! 자, 12대 12. 12대 12. 12대 12. 아니, 칼락처 없네요. 정말 명승부예요. 와, 정말 명승부예요. 자, 아까 여섯 분 다 살아 계신가요? 다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여섯 분 다 살아 계신가요? 네, 다 살아 계십니다. 임세완 님 살아 계시고. 체육관에 조용합니다. 마지막 경기거든요. 여섯 분도 다섯 분 살아 계시네. 체육관에 조용해요. 아, 이거 너무 아쉬울 수 있습니다. 체력이에요. 체력이에요. 김세완 님 탈락. 김세완 님 탈락. 김세완 님 탈락. 김세완 님 탈락. 남웅씨 선수의 심장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변칙성 가운데로. 아아아아악! 아, 남웅씨 선수의 어필샷. 야아. 이거 어쩔 수 없죠. 아 문인준 님이 지금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아 문인준 님이냐는... 아 김진우, 김진우도 있구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문인준 님! 김진우 님이 여기 없잖아요. 문인준 님! 문인준 님! 문인준 님이 당첨되셨네요. 김진우 님과 문준우 님이 같이 당첨이 됐는데 문인준 님이 한 번 더 맞췄기 때문에 문인준 님께서 문인준 님이 가방을...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알려주세요. 문인준 님, 자기 신상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 어디 센터에서 운동하시는 분인지 남겨주셔야 돼요. 우리 이거... 셰팅을 마감합니다. 셰팅 마감합니다. 셰팅 마감합니다. 커피 잘 먹겠습니다. 네에에에... 문인준 님, 문인준 님 빨리 자기 신상 명세에 적어주세요. 아 잠깐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박패대 님 인사! 통기 다 끝났습니다. 문인준 님 누구신가요? 빨리 알려주세요. 문인준 님이 친구한테 알려주세요. ionspd 투자, 지참단, 지참단, 지참단?" 어느... 너무 좋은 경기였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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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미 구이 있는데... 우리 지금 한 사람 보고 있나? 다 왔나? 집주리 안 되니까 얼굴이 다 작아 보여 상관없어? 나는 얼굴 작아 보이고 싶지 않아? 네 자 다 줬어? 다 됐어? 자 즐거우셨나요? 자 다들 힘드셨죠? 힘들었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요 자 한 번씩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 저는 저부터 할게요 저는 이제 벌써 다섯번째 하는데 사실 너무 재밌어지네요 제가 오히려 더 배워가는 것 같고 부상 덕분에 이렇게 게임 보다는 해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정성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다음에 해설해서 많이 만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 기자 네 저는 대회가 해설이 있는 대회는 안 나가야 될까요? 대회 나가면 별로 성장이 좋지 않아요 다음에는 좀 스쿼시 경기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네 형국씨 네 저도 오늘 너무 재밌는 기억이었고요 오늘 저보다 더 나은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즐거워해주시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자 우리 스프디님 많은 분들 좋아지셔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쿼시TV가 할 때 할 때마다 더 좋은 풍질과 스쿼시 방송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도 저기 라디오스타처럼 제발 다음 대회에 만나요 제발 제발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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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루하루 많이 했더니 그 받았어 그 분? 아 그 뭐 강진에서 운동한다는데 저는 순천 강진에서 그러면 스쿼시 라이프에 업려 올려달라고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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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